아 아 그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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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주 반 일치 있다 아 예 말하고ですね 식탐이 많아 가지 conti 아 되는데 그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그 까지 수 있겠네요 으 아 아 아 어 서음 더 높아 예 저희가 이렇게 혼자 낚시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형님들 만났어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도 혼자 낚시를 주로 했었는데요. 저 형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잘 맞고 그래갖고 같이 다니지 한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고향이 대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물막이 가면 네. 같이 출조도 많이 합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삼돔자구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요. 솔직히 낚시를 못하는 사람하고 다니는 게 제일 곤욕이 스러운데 우리 다 못해서 고향이야. 그래도 체박기가 실속있다 아닙니까? 실속있어요. 나도 감신낚시 많이 했는데 이게 좋은 게 밑밥 들고 진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원툴은 진짜 좋은 게 낚시 간다고 얘기해 놓고 술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루어는 안 하세요? 루어는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더라구요. 루어 한 3년차 됐는데 아 예. 작년에 요 물막이 줄삼집 들어왔거든요. 아 예. 핫콩뼈 핫콩뼈 먹으려구요. 그때는 저희도 형님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 루어 때 있습니다. 나도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아 들고 돌아다녔네. 너무 힘들어. 그쪽에도 도구쪽에도 이제 네. 원래 업첸쪽에 예. 호미곳 있잖아요. 아예. 거기가 이제 참치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계속 바치거든요. 아우. 진짜 희소식이네요. 근데. 참다랑은 아니고 바다랑은 같은데. 예. 그거라도 뭐 나오는게 어딥니까? 여기도 지금 물막이도 5번 쪽에 물막이 자주 가시면 보았네. 5번 좀 보안. 저희는 저기 뜬 방은 잘 안 가요. 저희는 거의 안 하고 나서 밤에 하거든요. 아 네. 낮에는 또 햇빛이 뜨겁고 덜기도 하고 참치도 남마리 잡히던데. 아. 오우. 70이면 큰데. 있어요. 형님. 원래는 겠죠 뭐. 익힘 있는거야. 익힘 컸어. 익힘 컸네요. 오우. 나왔다. 보자. 네. 짱맨. 굴들면 쉬어야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더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끝이에요? 어. 좋다. TV. 이야.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죠. 아주 깨끗하네요. 어. 이게. 예쁘네요. 이거 어떡할거에요. 뭘. 보내실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구워 드실거에요. 튀겨먹죠. 튀겨먹고 맛있던데. 조리맥처럼. 좋습니다. 맥주. 맥주 안주로 쫄던데.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한수 했습니다. 한수. 나. того. 그. 에. 한수. 하. yourselves. 이. 여기. 우리 뭐 장어 잡으러 오잖아 없으면 뭐 먹방이지 뭐 얘들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요? 예예 알겠지 목 따고 말려도 되고 형님 불이 좋죠? 응 어 어 어 맘대로 해 어 물 또 왔어? 예 어 아 이거 좋습니다 야 이거 진정한 양방향이다 예 좋습니다 야 이런거 처음인데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는 유튜브 하나는 아프리카요 야 확실히 아프리카가 동영상 이게 저장해놓기는 제일 좋아 아 그렇지 얘 삭제를 안하니까 아 유튜브가요? 어 유튜브 삭제 안해 유튜브 삭제 안한다면서요 얘는 농량 때문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삭제해버리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원본으로 다 저장해놔야 돼 예 와 내 구경 뽑고 시X 저장하는데 용량이 엄청 클걸요 다운받는데도 엄청 크죠? 어 이게 제가 나중에 예 아프리카에서 다운받을 때 다 분리되어 있거든 예예 분리해서 받아 나중에 또 다 아픈집에서 다 붙여야 돼 아 알겠습니다 뭐 또 왔는것 같던데 아냐 또 왔죠? 아 아 예 와우 와우 여름이 2차정도 되겠네 농한말이 마침말이 좋은데 하하하하 그러게요 예 여기 대문 한 번씩 나옵니다 아 아 예 여기 밤에 꾸준하게 농어하러 오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구요 농어포인트로 좀 꽤 유명하더라구요 아나고는 많이 오죠 저기 아나고는 저기 아나고는 저기 저기 뭐 원두막 쪽쪽이 소있더라고 맨날 말씀하시더라구요 원주막이 어디에? 여기 들어오다가 네 그 세트라인도 있잖아요 예 아 예 알아요 거기 거기서 가라 그러시니까 근데 거기 너무 좁아가지고 아니 그게 안되더라고 그러니깐요 그러니까요 바깥 던져놓고 일로와 의자 들고 어때요? 기대도 안했다 하하하하 형님 근데 지금 왜 기대가 안되죠? 하하하하 아니 영업 전이네 영업 전이니까 뭐 이래 뭐 저 반찬 다듬고 있는데 뭘 기대를 해 하하하하 좋아요 형님 제가 이거 지금 방송을 하고 아이디를 바꾸는 바람에 알림이 사람들한테 안갈거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좀 주말 내도록 그 아프리카 낚시방송하는거 생방송하는거 다 찾아봤거든요 아 그러쇼 그 낚시방송 번호에도 있잖아 예예 우리방에도 자주 오던 애들이 하하하하 맞죠 맞죠 어 인마 봐라? 이러면서 다 있고 있어 원두낚시 달인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도 맨날 틀어놓고 보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애 각오는 싶은데 그죠 이거 재미가 있더라구요 근데 저도 집에서 보니까 일삼이도 재밌더라구요 솔직히 사은권에서 하는거 일삼이고 예 여기 대부분 부산 애들 네 부산 애들 꼰냥이하고 그죠 와 거기는 진짜 낚시하기 진짜 좋더라 예 완전 그 낚시의 메카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 난 처음에 딱 보고 공원인줄 알았어 예 저도 뭐 바닷가데 바닷가데요 사람들 거기서 그거 하더라구요 데이트하고 홍당 시켜먹고 그 다음에 뭐 산책하고 어떤 아줌마 여기서 막 조깅하고 있고 예 아 부럽더라 진짜 그런 데가 형님 이게 추가됐어요 자체적으로 저 근데 저거 원래 있잖아 저번에는 없었어요 아 이거 아프리카 테스트때보다 나 바로 뜨던데 최근에 저 업데이트 됐나봐요 응 어우 저거 거치도 맘에 든다 아 정말 그 위에 이거 모래사장에서 할 때도 딱 찍혔는데 아니 형님 저기 차에는 저 들어가긴 잘 들어가요 저기 내가 거쳐에서 꺼냈잖아 응 어차피 과테말라인 엄마한테 주고 네 저거 빨간거 저거 네 이거 줘야되니까 과테말라인 꺼에요 저게? 엄마 그때 연기타기 전에 내 사무실 들었다가 던져서 갔거든 어 개조해줘요 월 개조이씨 겹까 이러면서 하하하 근데 약간 그게 있더라구요 사미가 사미? 형님한테 커서가 편하게 돼야 하니까 그게 막 기분 나쁜가봐요 그래야 막 얼마나 막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친해서 그런거 같은데 저거 기록고기 100km 이따 무게는 안줘요 저거 기록 길이구만 뭐 뭐 난 뭐 너무 많이 잡아놨 야 낚시꾸로 나아 사진있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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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것도 여기 잡았어요 양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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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는 그래도 사진만 다시 찍다가 이제 동료라고 되겠네 발전했네요 아니 댁에 가시면 저걸 어떻게 드십니까? 새로워지세요? 여름이 너무 생기게 된다 살살 피가 막힌다 농어 버터구이 야 이거 배터리 좀 더 한참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알리에서 주문한거 이제 슬슬 하나씩 들어오고 있더라 여유 배터리가 있으세요? 난 저거 받아있어 추가로 두개 더 있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계속 껐다 켜야돼 네 알리에서 주문한게 외장 배터리 특감도 있잖아 아 예예예 그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한국으로 통관되고 있잖아 한 세개쯤 통관된거 같아 그게 이제 연락이 오는가봐요 문자로 알려줘 알리에서 하나 지금 뭐 비행기 탔다 배 탔다 아니면 도착기에 도착했다 통관중이다 국내 로컬 뭐 택배사에서 택배중이다 국내까지 탔다 그런데 한달 걸리지 고액은 친절하니까 그지 여기다 한국에서 워낙에 많이 주문하니까 아스 다 해줘 원래 150달러인가 15만원인가가 최대 면세 가격이 그 이상 사도 그 가격에 다 맞춰서 보내줘 아 홀 컴마 땡큐 아마존은 그런거 짤탱이 없거든 무조건 세금 내야 되거든 근데 알리는 애들이 지대 알아서 150달러 다 맞춰서 적어서 보내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차별에 돋네요 아 역시 중앙과 애들은 뭐 좀 알아 그러니깐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이라에 닭장이 들어갔는데 닭장이 세 나라에 사람이 갇혔대요 중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랬고 일본사람들은 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국사람들은 이 닭을 어떻게 팔면 많이 남길까 이 생각을 했대요 내구조 달라요 중국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렇지 한국인은 일단 도망칠 생각부터 하죠 네 자 오늘 괴물사정 한번 해보시죠 어이 박각 형님 이리 오셔 우스 기반이 안 돼 있어 우리는 우리 중국 entre 이리 오시 сог 뭐야 그 그러니까요 어 내가 세상 time mark Minneapolis então 농어원 어떤 맛일지? 회로는 분명히 먹어봤지 싶은데 농어원줄은 모르고 먹었지 싶어요 맛있을거야? 수국이 아쉬운소한 것 같아요 수국이 아쉬운 것 같아요 수국이 아쉬운 것들 랍스테이 고춧가루 좀 꺼져나 아 좀 삐쳐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대변에 나 뭔가 찌떡을 찌지 않는 것 같아 아하하하 내린만 막식들어 주차아 너무나 편한 보다 다시 먹으면 될 수 있을까? 맥락쓰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이 약간 오해를 하더라구요 무슨? 눈이 동갑인가요? 나 나이는 몰라 나 근데 화질 왜이렇게 다르냐? 그 앞에 저거 수초 빼고 엉키겠다 저거 깐지 그리즈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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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뭐라고? 어허 오 어허 아 뭐라고?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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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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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2미터 줬는데. 야 나온게 어디야? 목줄 2미터 줬잖아. 목줄 2미터 줬어. 와 그래도. 얘가 그래도 좀 낫네요. 아까보다. 목줄 겁나 길게 좋네. 목줄 2미터 줬어. 얘가 그래도 좀 낫네요. 어떻게 잘라요? 어떻게 해요? 안 빠져요? 제가 뺏겼어요. 갖고 있어요. 삼켰나요? 삼켰어요? 네. 네. 호세 또 있긴 있는데. 로드 놔둘 때가 없어서. 형님 다리에 좀 씻어주려고. 새 거를? 새 거를? 어. 아우. 럭셔리에요. 우리는. 아이고야. 에휴. 야. 너 지렁이는 잘 먹으려고. 먹으려고 그러나. 하하하. 지 내장 틀릴 줄 아는겁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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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빨간게 있고 노란게 있고. 그러더라구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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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렁이 또 껴야돼. 안 껴는데 아까는. 귀찮은데. 에휴. 에휴. 목을 따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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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에는 여기 게르치 크. 밤에 큰 거 많이 나오던데. 3자. 사자. 게르치요. 지 놀람민. 요즘에는. 한 2년 전하고. 요즘 하고. 엄청 달라진거 같아요. 완전 다르지. 작년만 해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님. 전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에휴. 2마리 잡았어? 아 놀림에는 잠깐 하면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 잘 안나오는 것 같아 아니 형님 갑자기 말수가 그렇게 많아지세요 2마리 잡으시지만 아 그렇네 야 야 그 줄 그리 던져도 되나? 되죠 참새님 캐스트는 저기 되지 우린 안되는데 참새 캐스트는 되니까 안될 것 같죠? 돼요 아 이치레스가 운다 이치레스가 울어 캐스팅을 좀 배워야되는데 선생님 일단 캐스팅 배울께요 이미지 트레이닝부터 배우세요? 그 저기 야 의자들고 와서 여완전하니까 선생님 이쪽에 나세요 아휴 왔다갔다 귀찮은데 안가면 되지 잘 안보이잖아요 잘 잘 보여 아니 저거 방은 저기서 그냥 앉아야 되죠 자기 카메라 거기 놔두고 예? 관람용 카메라를 이쪽에 놔두고 네? 예? 네? 가운데 센터에서 보여앉으면 안 되나 관람용 카메라를 아니에요 형님 우리 다 8년용이요 어 둘 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동시방송이에요 아 아 왜요? 이거 뚝 떨어져 앉으면 뭐라 뭐 있어? 부셨네 이거 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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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준거 좋은데 불가사리 다 보였어 불가사리 자 배라 하나 발고 네 아 여기 불가사리 자 응 après 유삼이면 3마리씩 달더라구요 그 말은 그 뭐지 미션인가? 아이고 포스트 맹강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돌래미 두마리에 불가사리 한마리 굿 사이즈... 놀래미 한 2자정도? 그게 제일 큽니다 딱 짜잘하네 줄 빨리 감아 수초 탄다 놀래미가 2자정도? 되게 작아요 이게 더 필요하나?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너무 무거워 아 무거워 여기 포항 용덕갑입니다 죽천해변 근처에요 아이고 무거워라 사람이 이렇게 많아 방생이네요 그치? 그치? 입자하면 방생이지 정확히 아시래요 맞습니다 예 아이고 보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야 이거 백포가 아닌가?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강원님 야 그래도 우리 입자 잡았다 와 이러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역시 강원도는 좀 달라요 석초 양양 이런데 사시는 분은 참 더 많이 안잡지 하하하하 중간꺼 뭐 오는거 아냐? 턱턱거리는데? 예꺼요 하하하하 방향을 조금만 바꿀께요 예 나중꺼 여기 스탠드 무지자 좋다 조금 더 겁나 좋다 이거 어떻게 보니까 좀 이거랑 비교도 안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게 설정하는게 있던데 아 저게 설정하는게 있던데 하하하 설정이 있던데요 카메라 설정 뽀사시필터 뽀사시필터 뽀사시필터를 했어요 이거 한번...ε 쪼금만 놨죠 뭐가요? 위에? 미끼? 뭐에요? 미끼 뭐 쓴거에요? 오케이 이번엔 논란이 3차 났겠네 아니 저희가 이제 저녁이 아직 안되가지고 장어 낚시보다는 그냥 재미로 노래 낚시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밤이 되면은 저희가 괴물 붕장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데 괴물은 어떻게 되면은 빼야될수도 있어요 매볼때 끼켜야 애장어 잡는다 운이 좋으면 그죠 농어를 잡을수도 있고 농어 원투로 농어라 나왔네 나가셨나봐요 우리가 저번에 신앙만에서 농어 잡은 사람 밖에 보고 원투로 어떻게 잡았냐면 딱 던지고 추가 떨어지잖아 네 떨어지는 도중에 누워가지고 잡은거래 안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는거에 반응을 하더라구요 농어가 누워로 잡는거니까 우리가 잡으려면 그 타이밍 말고는 없는거지 그렇네요 그렇네요 현대는 또 뺄수도 있는데 어떻게 빼잖아 이제 슬슬 들어오시기 시작하네 이제 슬슬 들어오시기 시작하네 어차피 죽는거는 아휴 오늘 안사람이 없어서 폭망이다 방송은 폭망이다 거기 보면은 부산에도 남매가 낚시방송하는 애가 있어 여기 여자가 여자가 있잖아 이제 애가 막 쏙돋이거든 맞아요 형들 봐 겁나게 들어오더라 그래 주로 여자들이 하는 방송이 인허수가 많더라구요 여자가 응대를 잘해주니까 네 친구들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애들이 차 살고 났는데 애들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아 와이프? 예 놀라가지고 하네이원에 갔는데 하네아까지 지어줘요 보험된다면서 10일 근데 어디 다친 던 없고? 이제 무릎을 다쳐서 큰 애가 엑스레이를 찍어 봤거든요. 크게 이상은 없다 하더라구요. 지금 혹시나 성장점 있잖아요. 거기 다쳤을까봐. 크게 뭐 그건 아니고 지금 뭐 보약도 얻어먹고 목걸이 정도인가요? 밤에 좀 잘 때 아픈데 근육이 놀라요. 저게 원래 목줄을 좀 한 번 길게 하나요? 아니 저쪽은 좀 미친듯이 길게 하는거야? 목줄 뭐 길어 봤잖아. 30, 50이지 뭐. 이 시간에 차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랜더스프 죽입니다 진짜. 내가 볼 때는 지금 스탠드가 더 중요한데? 스탠드도 좋고. 와 어떻게 저렇게 유형이 막 넘칩니다. 안그래도 이거를 일렬로 하는거보다 형님 저기하고 저 여기 하니까 둘다 다 잘 보이네요. 근데 되게 멀어 보인다. 왜이렇게. 네 조금 멀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되면 케미컬 라이트 달면은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요. 솔직히 바깥건 잘 안보여요. 네 맞죠. 되게 멀어 보여요. 되게 멀어요. 저희는 거의 뭐 보이지가 않네요. 보통 일삼위가 요정도에서 딱 여기서 이제 여기 있다가 그 벌풍선 받으면 아 이거보다 좀 더 가깝지. 네. 2, 3미터 땡겨서 고소하잖아. 네 맞죠. 여기서 하나 봐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바로 뒤에서 겁나 뜨거우거든. 떠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별풍선 받으면은 앞에 가서 인사하고. 혼자 아는데 겁나 바빠. 겁나 바빠. 뒤에서만. 보통 포항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네.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구요. 네 맞죠. 하다가 뭐 뭐 좀 먹을 거 사갈까 하는 식으로 보고 막 그러더라구요. 맞아요. 그게 좋더라구요. 있나요? 텐션이 있는데. 아직 텐션이 계속 살아있는 거 같은데. 근데 뭐 이거 땡겨서 따로. 예? 와. 원래는 잡아서 하네. 수초 같기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수초. 안 보이는데. 미쳤다. 물가사리. 와우. 와우.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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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픈 거 아니죠? 응. 우리 정상이야. 형님 수만십을 모르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다큐멘터리 시우고 사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액션과 파이팅을 좀 넘치셔야 되는데. 삶을 살려면 사람과 전쟁 시우고 사는 게. 맞아요. 얼마나 재밌었지. 네. 뚜둥. 내 아들이 안 뛰었다. 이러면서. 시발. 응? 이러면서. 아 이게 보이죠 그죠? 누가 사실 밭신가 본데? Always is a book. 항상 어복이래요. 아. 내 거시로 저거 뭐냐. 굴러살골 탔나보다 까딱대는 거. 아. 내가 지금 저거 뭐냐. 굴러살골 탔나보다 까딱대는 거. 아. 이거 봐야겠다. 그냥.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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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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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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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저렇게 이제 던지고 나서 바로 무는 경우도 있대요 농어는 그 위에 바로 머리 위에 떨어지면 아 엄청나지 엄청나지예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저거 고기 물어서 감는데도 팔 빠집니다 예예 50m 까지나 1m 밖에 안나와요 100m 정도 가면은 수심이 좀 나옵니다 네 아무리 쳐도 거의 비슷할거 같더라구요 오늘 그러면 저한테 조금 유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안치면 늘 유리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멀리 치는게 유리하겠다 예 아무래도 뭐 큰거는 또 잘 잡으시니까 저분들은 뭐 장어도 거의 매달짜리를 잡으시니까 예 와 워 어 예 어 어 어 영국에서 날리는 영국에서 엄청났어 지남쥐도 로드 하나 샀대 뭐 샀대요? 미친노드 샀어요? 영국제요? 오래더라 뭐 80만원짜리 그분 뭐 벌이가 좀 좋으신가봐요 그게 그거 하잖아 경비 무슨 경비요? 자동차 정비 아 자동차 정비 알아두면 좀 요긴 하신 분인데요 우리 글로버 하실때 여긴 해요 글로버 하실때 3명이서 오는 중이 있잖아 알아요 저번에 인사하고 그 친구?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이따가 울랭이의 황제를 응정 울랭이의 황제가 아니고 다 이렇게 담아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되나요? 양주 영입을 준다 드립니다 황제 대접도 안해주면서 대접 크다 미끼를 끼워라 고기를 가져가고 미끼를 끼워라 아무도 안해 황제 대접은 이름뿐이야 황제 대접은 이름뿐이야 이야 벌써 3마리지 이걸 잡으시니까 누가 그러더라 제일 큰거 20그러니까 황성이네 강원도사람이야? 어 이거 뭐고 이게 어? 또 빵 사온거야? 네 그거랑 찍어 이따 시켜먹읍시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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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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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똥 저렇게 여보걸 용포에선 참새공 밑에꺼 뭔게 위에꺼 뭔거죠? 이 큰 바늘을 불었단 말이야? 그런거 같은데 걸어놓을거죠 고추실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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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시 아이돌 여러가지 갯 dir 칼을 가려오니까 이게 가려놨던거에요? 가려가지고 왔어요 방금은 맛있다 귀찮아 귀찮아 내장으로 넣어도 되겠죠? 카고에 넣어도 되죠? 카고 맞다 카고 던져야겠다 뭔가요? 이 형님 떡밥과 냉동이였다가 꺼낸거 신선합니다 닭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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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물기시네요 돼지껍질은거? 닭껍질을 닭껍질 구워먹어도 되는거에요? 낚시도 넣은건데 하지만 희생을 해서 여기 넣겠다는거지 떡밥 떡밥에 찌든 떡밥에 찌든 닭껍질 문어? 아 그래 문어 아 문어 맛있지 손좀 빼 손다른거 맞죠? 응 그렇고 네 장을 한번 끼워볼까요 그죠 원하시는거 다 해봐요 고민하지말고 낚싯대가 세대인데 뭐 하나씩 하는데 카카오톡 카카오톡 하나 줘 그때? 참사님한테? 그때 구동포에서 카카오톡 하나 드렸다니까 버린거 아이가 또? 정석은 기억이 잘 안나죠 아 일한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주식이 몸을 많이 주셨는데 김밥 드셨어요? 네 이거 안 덥혔죠 밥알이 날라리 돌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 저 돌려가 올라 하니까 형님이 하도 급하게 전화 오시는 말이야 그냥 왔어 아 전자레인기로? 네 솔직히 잊었어요 솔직히 돌리는걸 잊어버렸다니까 야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누구랑 오셨죠? 형수님 아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지나가서 보인 데가 아닌데 하하하하하하하 네 하나 더 네 아이고 아우 형이 어려웠다 아이고 연호야 한번 인사드렸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맞다 집도 한번 봤을까요? 예예 봤을게요 예예 봤을게요 예예 예예 여기가 저 최순단이고 낚시는 갈 수가 없구나 여신이 죽었어? 별중산?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재밌어요 뭐 아프리카 하는거야? 아프리카하고 유튜브 두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하고 뭐? 유튜브 유튜브 아프리카 아프리카 멍청나게 들리기 싫어 하트 어디갔냐 저기 있어요 예 오늘 혼자 노는거 좋아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예 쟤 카메라 찍히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구요 하하하하 뭔가 이거 뜯지 못하다는거지 나도 한번 지켜줘야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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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시청자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저희 밖에 없어요 하하하하 아까 소름이 들어갔다가 하잖아 나갔다가 다 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붕장은 낚시 그거 아니니까 하하하하 보다 노랜미 세면에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 하하하 ? 하하하? 하하하! 진작이 이래야 될 줄 알아서 집이 싹싹 찌있더라 아까 기랑씨 봤는데 차이 10일 때 이게 왜 여기있어요? 기랑이 왜이렇게있어요? 아까 뭐 직장이야 저거 모두 거치되있잖아요 기랑씨도 제가 갔거든요 아 이거 오늘 하나하더라 얼마에 산다 한 원 없어 얼마? 한 원 빨리 오늘 하나 오늘 테스트용으로 한번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오 여기 흔적재가 많네 여기 이거 다 주출력 그게 주출력 아 맞네 여기 주출력이네 네 그 외엔 아버지는 다 developments 여기가 연두지 에이 빠져네 뱅저가 절감중에도 될텐데 고기장만 해야하나 아니 에이스가 무서워서 솔직히 다이완이씨가 한달 안걸리잖아 한달동안 못가잖아 이거 부재가 있어 이거 근데 이거 에이스 보내고 아무튼 고춧가루 고춧가루 맘동 이들은 자 ường 동 soldier 저희가 아이디를 조금 변경하는 바람에 즐겨찾기가 작동이 안되서 꺼에요 머리도 되게 많이 들어갔네 한 번 드세요? 네 나중에 만두 꾸몰때 같이 넣어서 맛있을거 같아요 일단 여기만 좀 하시구요 내가 솔직히 배 하나도 안고파 지금 저도 배는 안고픈데 본격적으로 할때는 야외에서 낚시할때 이것저것 먹이잖아 난 그게 안좋은게 똥마려 네 맞죠 그것때문에 제일 걱정돼 아 까르빗수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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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방송 많이 보시더라구요 저도 낚시방송 몇번 봤는데 까르빗수임님 몇번 봤습니다 짚어봐요 아 안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알고 딱 오셨네 저희가 이제 예전공지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아이디를 바꾸는 바람에 이게 별풍선이 과세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 아이디로 변경을 한 후에 왔어요 미리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제주씨꺼고 삽자 내야되는가 이거 삽자있어요 네 뭘로 있는데 임대 삽자로 있어요 임대? 아 형님 잘나오고 있습니다 오우 노 이거 광각이에요 다 나와요 네 형성님도 지금 잘나오고 있는거 그랬어? 저 이거 유튜브는 보존형이거든요 나중에 주소관려드릴게요 주소관려드릴게요 유튜브 볼 때 아무도 안들어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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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빨리 따르더라구요 어 아우 원클릭 형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서울 가셨어요 이때문에 아 방으로 안 오면 아니고 원래 방으로 안 오네. 왜 따라오는거야 이거? 야 지금 아직 개업 전이야. 물든 말든 뭐 상관있나? 형님. 형님 여기 와서. 저거 쌍이 잘 샀다. 저거 나 저거 되게 하고 싶어. 저번에 안그래도 판단 소리 있었거든. 그래서 얼마쯤 하려나 이랬는데. 솔직히 다이았어. 이것도 시험 하나씩. 그 친구가 중고 기준물 올리고 27분 뒤에 됐다. 원클링 님이라고 모둠에 계시는 분인데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아실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에어컨 형님도 아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 거의 뭐. 다 알아. 다 알아. 저번에 낚시하는데. 오프로드 하는 친구들 지나가잖아. 왜 저랑 얘기 좀 하고 있겠어. 야 이거? 그 친구야. 안하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 왜 뭐. 저거 포터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 그. 에어컨 형님이시죠. 그 분이신가 봐. 이러면서. 예. 이분 아신대요. 가르페 디엠 님이. 원클링 형님 아신대요. 모둠에 분 아니야? 모둠에고. 또 뭐. 이무기고. 뭐든데. 레드펄스고. 다 가입이. 동시에 다 되어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에어컨 형님도 아세요. 혹시 에어컨 형님도 아십니까? 아. 지금 옆에 계십니다. 하하하. 한번 가서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 예. 한번 해줘요. 하하하. 풍선 통장. 어? 뭐요? 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부분. 보통 다. 낚시하는 친구들. 대부분. 여기저기 다. 아신대요. 아신대요. 가르페 디엠. 이게 키가 좀 크던데. 저번에 캐스팅 한번.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구렁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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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이 뭐 저 철학적인 이 말씀을. 대주라고 하면 알 거에요. 하는데요. 대주. 대주. 기대주. 예예. 대주라고 하는데요. 아. 기대주라고?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네. 대주라고 하면 알 거에요. 이렇게. 대구. 대구 친구잖아요. 네. 대구 친구 맞아요. 젊은 친구 맞아요. 예예. 키 크고. 키 크고. 바다리 길고. 이번 캐스팅이 아주 인상적이던데. 바다리 길고. 동영상은 봤거든요. 지금 사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명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줘도 되겠네. 저희 팬클럽분이에요. 대주. 한번 좀 보이셔요. 인사는 해야죠. 에콘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대주 오랜만이다. 아이고. 예예. 잘 지내나? 아이고. 신끄란 많이. 정수금도 한번. 아이고. 여기 방송 한번 타셔야죠. 에이. 야. 이게 재밌다. 아이씨. 아 오늘 구령포 간대요. 어. 얘기하시더라고. 오늘 구령포 가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네. 이번에 구령포에서 성대 좀 나온다고. 아 그거 괜찮네요. 저희도 내일은 구령포 쪽으로 가는거에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형님. 그쪽으로. 아 예. 내가 낮에 가가지고. 딱 자리잡고 대항해. 민장가라니까. 형님. 대구 사는 사람들이 민장가면 포항까지 안오죠. 대구 그최 사람들이. 근데 구령은 민장에 안파보잖아. 모르죠. 안파봤으니까. 낙동강타기. 낙동강타기. 내가 요번에 상주금리지 쪽으로. 낙동강타기. 한 입주일정도. 계속 걸어다닐 것 같거든. 그럼 왜이러서 일어났어. 홀꽝이었어 홀꽝한. 요번에 집안일이 있어갖고. 저번에 저 친구랑 같이. 집안일이 있어갖고. 제천에서. 갑자기. 갑자기. 내가 그날 있잖아. 상혜비한테 이런 얘기하면. 상혜비가 슬퍼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다짐을 하는게 하나 있어. 사실은. 내가 다시는 상혜비하고. 이거 하나만은 안한다. 하는게 있었어. 뭐여? 상혜비찬이었는데. 절대 안되네. 왜요? 왜요? 제차 좋잖아요. 빛 졸려오는데. 빛나서 개체를 시켰어. 와아아아아아악. 말이 안돼. 난 솔직히 졸았어. 170년. 내가 운전을 30년 했거든. 저차가 170이 나와요? 와. 엔진 좋다야. 운전을 30년 했는데. 아 깜짝 놀라. 저렇게 운전을 참 봤어. 그래 내가. 80은 내가 니 옆에서 안잔다. 아 형님 차 가져가신게 아니고. 대놓고는 안했는데. 왜요? 아 그런게 있어. 아예. 다시 차 얘기 중이었어. 4일차. 4경이니까 막도 하잖아요. 3일인데 170만 봐라. 더 나오지. 그래 어차피 기억 안나는데. 웬만하면 다시 갈 때 자기 차로 가는걸로. 그렇지. 아니 거기는 왕복만 10만원이라서. 어 궁장어? 뭔데? 어 어디갔나 궁장어 어디갔나? 아니야 아니야. 봉장어 새끼 붙어있었어요 방금. 이 시간에 웬 봉장어. 아 진짜로. 아니 채비를 건졌다니까. 다른 채비를. 맞죠? 네. 그거 다 잘 땡기지. 그 왜 또. 당신꺼 건진거 같은데 옆에꺼. 아이가. 요만한 봉장어. 요만한 봉장어가 있었다니까. 농도졌다. 아이씨. 아 너가 툭 빠지는거 봤는데. 결론은 낙동을 낳았고. 개 털 내고. 아니 그거 어차피 저희가. 입 찐다며는 없어. 입 찐다며는 없어. 민장 잡아오자. 안 찐다며서. 뭐야 뭐. 아니 내가. 다른사람이 주지. 그냥. 이제 지금 우리 시어리를 많이 펼쳐라. 아아. 자꾸 잡아오시면 되겠네요. 잡아. 계속 불러주잖아. 지금 촌에 이리. 집에 이리 있어갖고. 이리구. 못하고 계속. 촌에가 있다가. 아아. 불안다고. 충일이 가는 것도 없고. 요거는. 예. 원클리 형님 내려오시면 또. 인장 한번 같이 가세요. 다음 주에. 인장말고. 저기 공장하셨고. 하하하하하하. 없네. 그냥 내 제품로 하다가. 상현이가 슬퍼할까봐. 이 친구 요새. 열 못잡아서 쓸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예. 상현이가 여기서 잘 잡는데. 아. 민장. 중수 이상 됐어. 아. 민장이요? 나의 조가를 알리지 말라. 근데. 저희는 민장형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하하하하하하. 저는 붕장. 그래서 저희. 아. 또 멀리 간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멀리 가네요. 아니. 칭찬이에요. 뭐에요. 저거 멀리 던져요. 하하하하. 그 강의로. 왜 25. 27일 때에다가. 나이로는 걸고. 25일 때에다가. 왜 합사를 걸어놨어요. 제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형식에 고해받지 않고. 잡는데. 제가. 집중을 하라. 상상도 왼쪽거 왔어요. 제거? 네. 까딱 걸었어요. 저거. 결국은 기나미가 파라고 했구나. 저거 이제 제겁니다. 저 이제 해변에서도 이제. 저거 나 벌레이래. 저거 몰아있을 때 말고는 좋은게 아닌데 저게. 아니야. 난 랜드를 땅바닥에. 문 떼고 싶지가 않아. 공지에 띄워놓고 싶어. 하하하하. 수초 2천억이 많아. 왜. 이거 터졌어? 아니. 아. 수총만. 하하하하. 제거 본래. 제가 본래. 하하하하. 본래가 많아. 제아이디 정확하게 하시네요. 하하하하하하. 수총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모르겠죠. 제가 저기. 카페 아이디가 본래구. 저 친구가 참새예요. 아이구.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상극인데 애들. 하하하하. 요즘 본래가 슈퍼벌레가 나와가지고. 참새는 목 아픈다 뭔 벌레야 그건? 개지렁이 그 입 튀어나온거 알죠? 엘리언처럼 그거 참새 머리를 칵 완전 대박인데? 지렁이 왜 이렇게 생겼다니까? 지렁이 머리가 아니냐? 옛날에 어린 왕자에서 코끼리 먹은 보아뱀이 생각나서 참새 먹은 벌레로 생각해봤죠 참새 먹은 벌레로 생각해봤죠 벌레먹었죠 어땠리 다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건가? 이제 5% 남았네 나 껴요 저거 스탠드 줄게 아 예 아야 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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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제가 아끼고 아끼던건데 방추 할께요 아 카고가 문제가 아니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카고 사다칩 카고 사다칩이랑 한번 이거 일주일 묵어놨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드라미 방추 지금 하고 올해 이거 뭐예요? 좋은 거야 무조건 좋아 떡밥하고 그런 거야 왜요? 얘 아니고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떨어진 채비가 야하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아 나 집질되려고 합산적이죠? 예 추를 안 봐야 돼 까리페 DM님 아직도 계세요? 모르겠는데 방을 나가셨네 아 아까 나갔어 이 추를 끼우시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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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 제꺼 아닙니까? 네 아니요 저거 샀어요 어디 샀어요? 이거 저 올라오고에 샀습니다 맞네 올라오고 6개인가 네 방송 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야 니 의자 가져오라니까 아 기참 야 그럼 참사님 어디갔죠? 아 죄송합니다 내 앞에서 어쩐다 뭐 구경하는 거지 당신이 제일 잘 잡잖아 방울었는데 방금 방울었잖아 내꺼 아니야 제꺼 제꺼 제가 아따 파리들 뭐 촉다리 같은 좀 날아다니 그게 은근히 편하죠 그죠 이 의자가 일주일 내도록 내 차에 신경이 있잖아 좋지 않도록 형 삼사한테 왼쪽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자꾸 안 보여요? 톡톡거리네 근데 뭐 챔잎이 그건 아니냐 원 바늘 아님? 투바늘 쌍거리 될 때까지 기다림? 쌍거리 좋지 야 선상도 아니고 쌍거리 하면 쌍거리 하면 여기 쌍거리 돼요 나 여기 쌍거리까지 했었는데 쌍거리 먹고 다 의미 없다 난 무조건 큰 거 도다리철이었을 때 도다리 수국철일 때 아 맞다 그때 네 아침에 와이퍼 대기 해가지고 아침 7시에 여기 나왔거든요 저 끝에 근데 입질이 없는 거야 집에 가도 걷는데 3마리가 반에 3개 잖아요 3반이잖아 역시 도다리야 초반엔 그 입질 못 보면 끝이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다리를 그냥 던져놓고 내가 생각할 때 건중목냥 물고 있는 거야 빨리만 걷지 않으면 대신 상켰지 그쵸 야 나 맞다 오늘부터 내 요금이 바깥다 원래 100GB짜리 얼마에요? 6만 얼마인데 저는 매일 2GB 매일 2GB 원래 10 몇GB 주고 그거 다 쓰면 매일 2GB 내가 어제까지는 저번달까지는 15GB 데이터에요 네 15GB 무제한 데이터였는데 이건 100GB 무제한 데이터 이번에 대로 생긴 것도 괜찮더라고 얼만데 그러니까 예전에 15GB가 5만월맛짜리고 100GB는 6만월맛짜리고 699네 10만원짜리 차이가 얼마 안나 많은 차이는 이번에 새로 생긴 노금제가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딱 바꿨어 이거 동영상 스트리밍하니까 데이터가 금방 내려가더라고 아 맞아 막말라 이거 되는거는 한번 그것만 하면 방울이 울었는데 뭘까요? 이건 아니야 방울 울었지 지금 방금 이건 방울이 울었지 이게 아니고 저쪽쪽 뒤에? 뒤에 아닌데 거기서 방울이 없는데 야 이런말하게 들었네 재우씨 없으니까 나 나보다 재우씨 꼭 좀 이거 숨기신거 아니죠? 와이프가 오늘 왔다면 나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하루를 택했어야 했을거에요 그러라고 그러라고 당신을 가고 재우씨를 내놔 그치 그렇기는 뭔가 이렇게 침묵만 하신거 같아가지고 저희는 방송에서 당신 비중이 크겠어 재우씨 비중이 크겠어 와이프지 99%야 99% 방송에 거의 99%라고 당신 당장 집에 가도 돼 재우씨만 여기 있으면 잘하는 거 저 소원해 하시구 또 집에서 가서 몬도 하시고 뭘 하나 시키고 싶은데 왔다 왔다 랜드네 장한색 왠지 신형 잘와 역시 황제야 쇠로 산 거에요? 왠지 신형 놀라며요 황제야 안받아 알겠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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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처럼 아주 예쁘게 살아나네 네 파 draw 그런데 발교도 세 현재 그만로 쓰겠다 5 zombies 원 없어 ст 진짜 없나요? 식사는 좀 이따 곰탱이님 모시면 할겁니다 누구에요? 카페티님 고기 사가지고 가신다고요? 저희중에 와쿠가 제일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거 속 곰탱이라고 저 여기 직장이 어디에요? 새맑고 새맑고 일하는 친구들 맑은고? 응 맑은고 아홉시 10시 올거 같은데 그때 아마 먹을거에요 와이프랑 뭐 한다던데? 와이프는 치과에서 그 뭐 치위생사? 그래가지고 아 그건 힘든데 쉽지 않게 야 그래도 외벌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둘이 벌면 좋지 집 있고 둘이서 돈 벌면 괜찮지 네 근데 결혼 안하고 혼자 버는게 괜찮은거 같아요 오히려 삶에 만족도는 더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나눠 쓰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다 써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 내가 다 써 하하하하 하하하하 의미있는거 말씀이시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굉장히 굉장히 해피해 하하하하 저는 재가스 벌어서 남이 다 써 어 여기다 여기다 이제 크게 기분 나쁜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 아쿠가 이 방송 보실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해피해피해피 그치 행복하니까 결혼한거지 난 해피 나도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 너도 꼭 결혼 안하고 하하하하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거 같아요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이런 심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기왕 밟을꺼면 똥 같이 밟아야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구요 아니 대부분 다 그래 하하하하 형님 근데 이게 냄새가 이렇게 심해도 이게 무나요? 뭘 물어? 냄새가 심하니까 꼬이는거지 카고에 넣은거는 매장이에요 아까 저기 놀랜이 매장에 한번 해볼라구요 저거 맛있 한 번 대로akis 못 niin 아하하하 마늘을Ө 만 Nagy 마늘은 몇개 다름다 4개 4개 마늘 나도 하십쇼 꼭 꼬고가 많아 꼬고가 아예 끄덕무능있어 끄덕무능있어 아이고 이래 꼬고들 야 의자 가져오라니깐 좀 의자 가져오는게 문제 아니고 내 로드가 저기서 왔다갔다 해야되잖아 하면 되지 운동도 좋잖아 어차피 운동도 안한다네 다 놓쳤잖아 뭐래 뭐래 의자 가져오겠습니다 예예 던지고나서 오징어로 바꿔서 오징어도 좋지 오징어 아니고 문어긴하지만 아 슬슬 올라오는 냄새 여기서 나는 냄새였구나 슬슬 뭔지린데가 나갔어 야 참선생님 WD40 좀 뿌리지고 그정도면 분해해서 사파로 밀어야잖아 분해할줄 알아요? 맑이 이것도 멋있네 비주다가 이쁘네 카톡 여기 제수씨한테 카톡 왔어 그래 그냥 카톡 하지 말고 영상을 보라 그래 아 아 아 아 아 내건 아냐 되게 민감 하시네 잘 들으시나봐요 그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늘 4개라더니 내가 3개밖에 없네요 장난하나이지 좀 멀리 던져봐 오 멀리갔다 이제 보이지도 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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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밥이라도 잠깐 드시죠 저희를 형님들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까르페디엠님 나이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내가 봤을 때 20대 보고들이 막 달라붙는 모양이다 몇 턴데 이게 이게 6호인가요? 조금 두껍죠 이건 몇 턴가요? 이거 맨 처음에 유정변에 샀대 아 그러셨구나 그걸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이거 던지면 조금 빡 소리하면서 다 터져 너무 약했네요 저한테는 절대 터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줄이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유정변에 샀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식이에요? 네 바나보고 갑니다 좋은식인 줄도 몰랐네요 저희 안그래도 이쪽이 자주 낚시를 하니까 안그래도 자주 낚시를 하니까 안그래도 자주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내게 뭐 많이 잡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돼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 사람들이 혼자 넣은 게 좋아요 역시 일삼이가 이쪽으로 거의 선구자야 예 선구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었다고 보면 될 수 있죠 우리 그때도 낚시를 하면서 네 저 새끼 지금 혼자 뭐 하는 거야 형님께서 잘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그거를 한번 보니까 우리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맞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낚시의 또 다른 재미 뭐 그런 게 좀 느껴지니까 이것 때문에 제수씨가 너무 신났어 예 그리고 또 저도 지금 그 핸드폰 액정을 깨몄는데도 전혀 전혀 우회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레알입니다 레알 내가 조만간에 저기 터치 안된다 예 지금은 기능상에 이상 없습니다 예 내가 방포구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방포구 할 수가 없잖아요 방포구 뭔데? 방이 폭발 됐잖아요 다시 또 지금 신행할 수밖에 없는 게 와이프가 또 저렇게 또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들어지니까 어제 일삼위도 방포구 한 4번 정도 됐어요 거기 양포에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통신이 통신 잘 안 되나 봐요 그 데이터량 때문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12시 기전으로 해서 12시 넘어가면 대답이 또 리셋 되잖아요 리셋 되니까 또 이제 다시 되고 다시 되고 네 맞죠 다시는요 다시는요 네 다시는요 네 다시는요 네 내게 화질이 더 좋은 것 같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네요 포샤 씨로 다시 넘어 당신 건 되게 무럿하고 해야 되나 뻑어 타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내 건 약간 퍼런 느낌이잖아 포샤 씨로 가볼까요 포샤 씨로 가볼까요? 포샤 씨로 가볼까요? 포샤 씨로 가볼까요? 포샤 씨로 가볼까요? 어디다 놨나? 포샤 씨로 가볼까요? 아 맞네요 댄스 파티 화려함 뭐 이런거 어떻게 보면 유튜버가 어떻게 보면 또 발전되어 있네요 이게 외국거라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웃긴게 유튜브에는 라디오 모드가 없잖아 아프리카는 라디오 모드가 잖아 아 그거만 이제 그 음성만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운전할 때 좋더라고 예 근데 뭐? 아 이거 좋습니다 근데 웃긴게 라디오 모드가 잖아 존나 자기 튕겨 계속 튕겨 그렇구나 여기는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 배가 이쪽으로 올 리는 없잖아요 저기 수상스키 타네도 저기 우리 저기 해병 끝나는 강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네 여기까지 뭐지 그 이상은 안오고 근데 여기는 새벽에 저거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자고 막 태우잖아 그런거 하시더라구요 뭘 태운다고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태우는거 아 자막질이라고 하지 예 저 오늘 입지를 한번도 못받았어요 누군요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일단 뭐 지금 이제 받아봐야 한번 놀래면서 바늘이라 좀 묻고 있어요 와 바깥으로 온다 의자들고 인정한 제가 좀 벌릴까요? 우유 바깥 오케이예요 그랬죠 의자는 몸 무겁끼네 옛날거 보다 근데 옛날에 의자는 휘어서 안잡고 괜찮았는데 나는 부러지고 휘어질까봐 편하게 안 찍으면 어떻게 됐어 스토로듬 뜬다고 바로 쌍거리 들어왔다 쓰레기도 피고 쓰레기도 되게 쌍거리에요? 응 저 떠있는 고기 다 쓰더라구요 가져가 가져가 우린 갈 수 없어 저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이 새끼들 미끼가 고기를 안 들어오니까 장어가 딴 데로 다 가버린 적이 안 있는다고 또 그런 유발성이 있네요 몸티슈 있으신 분? 몸티슈 가지 배고픈데 우리 뭐 수술시킬까요? 야 뭐 공고만 먹자 공고는 늦게 올 것 같은데 공고는 근데 창고로 먹고 옵니다 공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시키면 어떨까요? 뭐 시킬거 있나 난 뭐 만두관 같은거랑 구워보려고 그랬더니 뭐 그것도 괜찮고요 가실래요? 뭐 그냥 사오는게 엄청 싸게 먹히고 그거는 인정 그럼 형님 드림마트 다녀오시겠습니까? 갔다올게 사실 그 뭐냐 후라이팬하고 다있지? 후라이팬 없어요 후라이팬 3천원짜리 하나 사요 가스는 있어요? 가스 있어요 그럼 지금 있는게 후르스타있고 가스있고 라면 끓일만한 주전자는 하나 있어요 근데 사별면이라 해야지 끓일 수 있겠죠 그거 알자면 내 주전자는 거 알자면 내 주전자는 거 그럼 시킬 먹자 시킬 먹자 뭐 그치 만두 먹자고 지금 후라이팬 사는거 좀 아닌가꼬 그치? 네 그거는 좀 오바인가보요 그냥 뭐 드시겠어요 오늘 뭐 적당히 시킬 만한거 여진데 핸드폰 쓸 수 있는게 당신밖에 없거든 네 제가 제가 할래요 일어나는게 일어납니다 숱불숱은 아름다운 끝 대기 엉 안쓰 근데 이거 안쓰 안쓰 낚시의 늦은 거란 없습니다. 찐낚심은 모를까. 찐낚심은 모를까. 찐낚심은 모를까. 찐낚심은 모를까. 왜 이렇게 됐어? 아 두루치기 되게 먹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두루치기 아 그거 뭐야?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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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겨? 상할수록 부담커지 가운데 센터가 제대로 고정 안되서 그럴꺼야 istan 이즈 오늘 제가 세분 출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근무속 공탱이 님이라고 그분하고 그 과테말라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실지 안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아이고 잡았습니다 아이고 벌레 형님 오늘 또 환수 하셨습니다 여기 연안동 주유소 뒷쪽인데요 오 크다 아 키우는 않아요 주소요 잠시만요 아까 프롱탱이 얼마였네 어 아 잡았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225 어 지금 못 가는 거 아냐? 타켓이 여기가 그 주유소 구입하는 거구나 여기 주유소 구입하는 거구나 여기 주유소 구입하는 거 오실 때 전화 이번에는 전화 계속 전화 주죠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앞으로 나갈게요 오케이 아토 저 턱 세면 먹을거죠? 아토 네? 네? 여기 사이에 고기 사는 거 아닌가? 여기 사는 거 아닌가? 여기 사는 거 아닌가? 여기 사는 거 아닌가? 여기 사는 거 아닌가? 아이고 올웨이즈 어복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노래미만 내수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요 이게 저 산거리 배가 지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네요 반갑습니다 버복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봉장을 낚시를 죽천 방파제 아니구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저기 그 전에 노래미 내수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물 붕장은 낚시 하기 전에 체비를 지금 다 구비를 했구요 노래미 한 15cm 자리? 내수했습니다 아유 여기 좋습니다 여기가 포항의 죽천 방파제 옆인 용덕가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퀵비 2천원 따로 드릴게요 예예 그리고 그 소주 2변에 반갑습니다 아복님 아 아까 계산은 카드로 한다고 그래요 계산은 카드로 거의 낚시하고 있어요 뭐가 있는게 아니죠 예예 근데 들어오시면 침소주가가 줄서 뒤편까지 나갈려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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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얼마나 정도 되죠 참소주 2병에 대짜나 공기밥 4개요 한 3병 먹을 수 있죠 그럼 밥 예예 언제쯤 앞에 나가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죽천방파제 앞에 농구가 지금 출현을 해가지고요 쌍꺼리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도가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인위적인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장어 낚시를 하기 전에 지금 채비를 구비를 했구요 일단 뭐 식사를 시키고 밥을 먹고 본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퀵비는 현찰로 달래요 퀵비용은 현찰로 주래 그게 이제 그 대행업체에 하나봐요 그죠 네 퀵대행 요즘에 다 세분화되니까 네 아 우리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어복님 들어오셨습니다 가르페 디엠님 들어오셨구요 이따 홍사님 저기 저 공고는 형님 차 형님 차 형님 차 형님 차 빼고 저기다 주차 먼저 하겠다 예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자리를 확보를 미리 저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일렬로 나눠이 필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우타 내시고 저기 벌레형 정타 정타 내시니까 네 좀 더 붙으셔도 되고 그럼 저도 이쪽으로 좀 당겨와도 되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 케미가 보여드려야 될까요 네 케미 보는 맛이 또 있는데 제가 방송 보니까 케미 보는 맛이 있더라구요 네 케미가 또 안그래도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세우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가만 있으면 되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노래매는 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상어종이 지금 괴물 붕장어라고요 사실 괴물을 붙여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붕장어라고 해야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아 못듣고 있겠다 하하하 왜 너희 잘하는거야 맞잖아 하하하 아 안 민망해요 하하하 저는 전혀 민망한게 없어요 예 왜요 아니 이러다가 뭘 도대체 뭘 뭘 잡을 수 있는데 아 계속 불러와 이씨 안되겠어 이씨 좀 박하 형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형님은 방송적합용은 아니신거 같아요 네 지금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기보다 여기는 이제 조금 덜한거 같아요 그래서 희질력이 참 아름답네요 보통 먼지가 있어야지 또 저게 노을이 지고 또 그렇다고 하던데요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가 하루걸러 하루가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사실 좀 포항도의 미세먼지 청정지역은 이제 아닌거 같아요 오복님은 어디 살고 계시나요 까르페디임님 저 구렁포 가셨어요? 아 몰라 뭐야 저 까르페디임님 저 구렁포 가셨어요? 까르페디임님 저 까르페디임님 저 까르페디임님 저 까르페디임님 저 저희가 이제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방송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은 저희가 이제 동영상 저장이 한 달밖에 안 돼서요. 저희 아까운 동영상이 날아가니까 이게 스팟틱이 공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팟틱이 공연을 편하게 만들어놨죠. 바다에도 막힐 수 없어요. 그 뭐 뭐.. 그 뭐.. 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서요. 공연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나중에.. 그 뭐.. 바다 부윸물 그 제거하는 것도 평면윸물만 제거해서.. 그건 안 되잖아. 아.. 지구에서 있는걸로 만든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없던 물질을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라 사업으로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먹는 원가를 발견한다는 일단 저는 국가세울만큼 돈을 벌집니다. 아니 저 일본에서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는데요. 단가가 안맞아서 폐기했대요. 그렇고는 사기그릇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단가가 맞아서. 저희 던타는 지금 바다클링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바다에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를 다 하고 갈 때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고기도 더 안잡히고 그러고 보면은 환경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깨끗했었는데 그 도시호부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호부를 보고 또 취미클럽에 취미활동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아우 잼양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던타TV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방송하고 유튜브 방송을 같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괴물 붕장어 사냥 3탄입니다. 저희가 1,2탄에 6자 붕장어 5마리 정도를 잡았고요. 오늘은 9자 정도를 한번 노래 볼까 싶은데 사실 붕장어 낚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괴물을 붙이려면 거의 뭐 메다급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잡으면 괴물 자리를 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짐장인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장어 원투낚시를 이제 폐가 지니깐요.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네이버 카페 던타라고 검색해보시면은 카페가 카페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주말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아프리카하고 유튜브하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던타라는 팀은 던지면 타작이라고 하는 던지면 타작이 주말이고요. 저희가 총 6명이 지금 오우! 캐스팅 좋으시데요! 저분이 저희 그 매니저 벌레님이라고요. 캐스팅을 아주 잘하십니다. 캐스팅 정말 잘하신대요. 캐스팅 형님 여기 잼냥이 님 들어오셨어요. 와우! 와우! 저희가 사실은 캐스팅 멀리 던지는게 참 통쾌하고 재밌는데요. 랜딩시에 팔 아파 죽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못 던진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냥 살살 던져요. 그래서 랜딩시에 팔 안 아프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잼냥이 님도 혹시 저 원투낚시를 하시나요? 벌레 형님 잼냥이 님 아! 안 하시는구나 예 다른 낚시를 하시나보네 아! 다른 낚시를 하시나보네 아니면 그 낚시 초보분도 저희 방송을 보면 어떤 낚시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각자 아! 붕어 낚시를 하나 주시는구나 오! 낚시를 되게 오래 하시겠는데요? 네 붕어 쪽에도 전문가들이 고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경규 이경규 아! 이경규 얼마전에 아나콘다 잡았잖아요 뉴질랜드에서 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경규 야! 수심이 10cm도 안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더라 저는 진짜 그렇게 큰게 수심이 10cm도 안되는 곳에서 소식을 할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런거 안 잡는 모양 아예 안 잡으면 그게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 어떻게 그걸 먹지를 않나요? 왜 그런것들은 대부분 저기 서양쪽에서는 혐오 음식이라서 아예 원래 개들은 붕장도 안먹어 아 그렇습니까? 전세계 붕장은 제일 많이 소비한다 일본하고 한국이 맛을 모르시는건 아니지 하하하하 배스루어는 안하시나요? 민물 하시는분들 배스루어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아니면 민물장어나 민물장어는 괜찮잖아요 여기 제일 끝에 자리편 친구는 민물장어도 하거든요 나를 또 잡더라구요 내꺼 입지라 네 저 중간에 보이는 데에서 지금 입질이 왔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챔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안하고 낚시는 전역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전역을 시켰구요 여기가 사실 위치가 죽천방파제 포항죽천방파제 용덕값 이라 하는 곳이거든요 용덕값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출조인원이 6명이 됩니다 그 인원이 같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가 적합할 것 같아서 다들 의논을 해서 여기에 지금 배를 편성했구요 저희는 주로 밤에 붕장은 낚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탄째구요 1,2탄 에서는 구룡포 아 예 걸렸습니다 오늘이 4탄째입니다 연암에서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사탄이 되기까지 한 6자 5마리 정도를 잡았는데요 지금 오늘은 위치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또 새로운 모습의 그런 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농어가 지금 여기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고 헤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입지로 왔는데 바닥은 걸려있고 하하하하 정말 이거 지금 그 청개비를 미끼로 쓰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오징어 미끼라든가 다른 다른 미끼를 한번 갈아 보려고 지금 하고 있구요 예 저희 주택의 도종은 붕장어입니다 예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여기 이 동네 포항 북부 쪽에서 붕장어 뭐 엄청나게 왔거든요 올해는 아직 좀 뜸하긴 한데 이제 날 풀렸으니까 쓸 해봐야죠 예 이제 시즌이 왔습니다 저희 붕장어 시즌이 왔습니다 예 어? 뭐예요? 아 C형 아 케이블 케이블 아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뺄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포트 2개네 야 나도 좀 충전 좀 하자 아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아이고 같이 저 충전하시죠 아 아무도 안 갖고 왔어? 어 아 아 저는 집에 있어요 내일은 가져올게요 이걸 당신한테 꽂고 긴 걸로 안 드릴게요 긴 거를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낚시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으셔요 응용력이 좋으시고요 네 뭔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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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름이 던지면 타작이고요 개별적으로 풍장어 낚시를 하고 있다가 어 같이 이렇게 주말에 모여서 낚시한 지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늘 재밌고 또 이제 조가가 좋거나 안 좋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름이 다 같이 그렇게 이제 공모를 해서 한 게 던지면 타작입니다 예 아니 저기 저녁이 오면은 저쪽에 마중 나가기로 했어요 맥치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이씨 전화도 못하고 미치겠네 핸드폰이 하나씩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네요 던지면 타작 좋다고 근데 저 이름은 저는 정작에 누가 지는지 몰라요 하하하하 뭐 자기들끼리 뭐 던지 던타라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하하하 난 같이 하면서도 얘들 지금 뭔 얘기하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돈 타 돈 타 이러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도 던지면 타작인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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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빼록 지들끼리 막 정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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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던지면 타작은 네이버 카페 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도 검색돼요 아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랑 아프리카에 실시간으로 같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프리카 쪽이 아프리카 실시간에 좀 더 영상이 좋을 거에요 응 제 핸드폰이 약간 더 하하하하 카메라가 좀 더 좋은 거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하하하 어디가 하하하하 어디가냐고 야 그럼 2000원 가져가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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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멤버가 총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분이 그 저희 매니저 벌레형 님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저녁을 급조해서 가지러 가신 분이 리더 박하사람 님입니다 저희는 주로 포항을 근거지로 해서 붕장은 낚시를 하고 있구요 저기 왔는거 아닌가요? 왼쪽? 아까 살짝 그러던데 아까 저 미끄린 뺀거거든 왔죠? 저희 랜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농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랜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휨새로 박상 지금 있습니까? 예 저희가 동의하는 간조가 그렇게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약 30cm 정도의 물빠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무리인지 모르겠는데요 10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9무리였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언제 빠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까보다 지금 물 수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나요? 없어 아 예 먹고 안마고 봐 예 아 예 예 바늘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묶어 놓고 있는 게 있네요. 어딘데? 저기 캔 옆에 있어요. 맞네. 하나 써보자. 이거 내 거랑 바늘은 똑같은 거잖아. 18호. 이제 정리해라. 먹은 조금 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그는 거 아래를 뺏러가 한국의 미래가 하는 게 있네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맛있게 먹aged.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채비 정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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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vidual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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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안녕. 저희가 사실은 방송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 보면은 붕장어 전문 낚시 방송이 있을까요 형님? 있는 것 같은데 있어. 붕장어만 잡으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원투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거든요. 원투낚시 3위라든가 보통 방송을 밤에 많이 하잖아. 대부분 다 붕장어. 아 그러면 이제 대상어정이 대부분이 붕장어겠네요. 낮에 하시는 분들은 감시나 뭐 이런거 하시는데 낮에는 붕장어 밖에 안맞아요. 부산, 부산, 포항. 이것도 정리를 해놔야겠네. 아 내다본거구나. 아 살아있었네. 수거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양쪽을 따고, 위에 등을 내장을 좀 빼고, 내장을 좀 빼고, 고추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이거 잘 된다. 제가 이거 저거 알아서 왔어요. 말이 저래가지고 그런줄 알았는데, 왜 내셨나요? 입질 뭐 안하고 난다. 저기 뭐냐. 돌냄이 입질 조금씩 있었어요. 지금까지. 돌냄이 지금 한 5마리 잡아봐. 네. 5마리 잡고. 이제 지금 해 떨어진거 같으니까 한 30분, 1시간 있다가는 안하고, 입질 올 것 같습니다. 뭐 안하면 꽝이구요. 하하하. 일단 저희가 괴물붕장어 오늘 사냥 3탄인, 4탄입니까? 원래는 4탄인데 3탄. 오우 괜찮네 거기.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30분 후에, 케미칼라이트를 바꾸는 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붕장을 확실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하시구요. 저희, 저녁 좀 먹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물씨 빠른거에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형, 일단은 형, 저 아이스박스를 따서 올리고, 형은 어디다 앉아야될까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기다 하면 됩니다. 저게 더 넓잖아. 저게 더 넓어. 그래요? 길지 않아 그냥. 근데 방송이 안보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식사를 한다고, 일로 들고와라 그걸. 그것도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또 방송을 위해 가지고,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식사를 좀 하시구요. 어차피 저희 마이샤 볼건데요. 죄송합니다. 아, 나 아직도 적응이 안돼. 저거 그것 좀 가져올게요. 물티슈. 네, 드시죠. 쌈 싸워 드실라고? 쌈 맞죠? 쌈? 이게 쌈이야? 아, 이 카메라 스탠드가 너무 깨야 도대체. 아, 이 카메라 스탠드가 너무 깨야 도대체. 이거 왜 샀는지 알아요? 네, 많이 잡을겁니다. 누워, 뭔데 이게? 아, 고리라 코드구나. 아이고. 그, 이거 헤드를, 참사님한테 기증해가지고, 네. 헤드 없어서, 이거를 사는 김에, 네. 조명 세우겠다고. 아... 치겠더라구. 우리아이프 물들었어. 방송 맛을 알아보여. 연예인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저희 재미냥이님, 정말 오늘 제대로 된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남스러운데? 사실 괴물 붕장은, 그게 쉽게 나오는 법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안 나오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밥은 하나씩 들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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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물 좀 마시면 안 되십니까? 물? 아, 여기 장사님 물 좀 드세요. 예예. 여기 있습니다. 금고가 빨리 와야되는데. 2번 까딱거렸다 하는데요. 지금 내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뭐? 아마 놀래밀 거예요. 2번이라고 그러면, 참사님 거 아닌가? 아니, 저 두 번째 거 아닌가요? 그렇지. 뭐, 두 번째 스탠드 거 얘기하고. 두 번째 스탠드 거. 아, 스탠드. 1번 스탠드, 2번 스탠드, 3번 스탠드. 아, 스탠드 저거 중간에 너무 좋네요. 나붙혀. 이 장으로는. 술을 한 잔씩 드려요. 아, 이거 저거 먹어. 술이야. 이거 먹어.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라고 먹을게요. 농어가 하나 큰게 물어버리면, 낚싯대 그냥 끌려다가 뽑는 거예요. 알죠? 그 정도에요? 네. 제발 그런 거 좀 보자. 여기 농어 매장 나오거든요. 보자. 아까, 나는 한 명이 잡은 거 봤어요. 사진 보여주시던데요? 어? 엄청 그렇지만. 어, 저거다. 뭐야? 그니까.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거. 왼쪽 거만 자꾸 입질 오네, 저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봐. 어우, 이거 양치 얇네. 맛도 괜찮다. 맛있다. 네. 사이다 드셔요, 근데?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나중에. 알. 저저. 솔직히 난 밝을 때. 사이다 한 번 주세요. 난 밝을 때 먹으면 죄책감이 들더라고. 아니야. 요즘에. 빨리 먹어야지. 해보고 산다니까. 어떻게 흔드는. 응, 그렇지. 컵이 어디 있나요? 그냥 먹어. 뭐가 있긴 있나. 제거 말하고 물고 있어. 지금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왜 여기를 좋아하냐면. 시청자 분들. 혹시 포항에 유명한. 포항에서만 잡힌다고 하는. 돌장어라고 들어봤습니다. 돌장어. 돌장어. 돌장어가 일반 장어랑 좀 다른가요? 다르죠. 일단 돌장어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저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저희 당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시나봐요. 그래서 채팅이 지금.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대체로 봐. 소리만 누르면 얘기해. 이따가. 아. 소리만 누르면 되진 않아. 네. 돌장어라고 있는데요. 돌장어가. 머리가. 납작해요. 그러니까. 완전 뭐. 양태처럼 납작하진 않지만. 도다리 같지는 않지만. 장어치고는 약간 납작한. 그러니까 눌린 머리 같은 느낌. 머리가 커요. 그리고 빵이 굵어요. 색깔은. 구멍치겨서 잡은 것처럼. 시커먼 장어가 하나 있습니다. 배도 약간. 회색에 가까울 정도로 시커먼습니다. 빵이 큽니다. 빵이. 포항엔 돌장어 축제도 합니다. 안그래도 영일만. 돌장어 축제. 뭐 이런거 하던데요. 이 돌장어가. 일반 아나고보다. 살이 찰집니다. 아나고도 원래 살이 찰지잖아요. 아나고 회 따서 먹으면. 맞죠. 그 아나고 매운탕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고 매운탕이 어떻게. 붉은색으로. 붉은색인데. 국물이. 네. 끈적끈적합니다. 술안주를 원하시는 분은. 아나고 매운탕으로. 먹어 Ark. 응. 고기. 고기 맛있어 이거 매콤해. ips. 아나고. 고기맛 써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도 짠한데? 맛있겠다. 이거. 대짜에요. 와우. 대짜인데. 2만 천원 밖에 안해. 거의. 참고로 고기. 고기 질은 거의 99고기 소중인데. 양념을 잘 한 것 같아요. 야채 싸듯이 드려요? 중간 수준의 식재료를 가지고 상위급을 만들어낸 케이스지 보호부가가치 굴소스 음식에 굴소스가 굉장히 영양력이 많더라구요 한 숟가락만 넣으면 굉장히 맛이 좋아지더라구요 자치 시절에 비결을 알려드리자면 굴소스와 매실당 모든 요리가 끝납니다 김치볶음밥도 되나요? 그걸로도? 김치 넣으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재료만 넣으면 그게 음식이 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음식볶음밥도 굴소스와 매실당을 넣으면 고급진 김치볶음밥 일반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나가네요 굴소스가 음식의 풍미로 확 올리거든요 우리 유럽에서 엄청 비싼 음식이야 굴소스는 짭니다 고급진 김치볶음밥 그 한 숟가락만 넣으면 엄청 싸요 그렇게 넣으면 안되죠 추천하는거는 약간의 종지에다가 물 약간 넣고 매실당하고 섞어가지고 장 찍어먹는 장 만들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넣으면 잘 퍼지고 좋아요 좀 묽게 있어요 그쵸? 왜 저래? 수조 탔죠? 수조 탄지 한 백만년 됐을걸요? 보는게 있어야죠 좀 있으면 앞으로 튕겨날아가겠다 하지만 연질대라는거 저런 연질대가 바트가 들린다는거는 정말 큰 애가 순간 팍 당겨요 야 봐라 이 삐같은데 아이가 계속 왔다 왔다 그러는데 잼양이님 제일 끝에도 안보이시죠 중간 넘어서 흰색 저기 모닝 뒤에 저희가 이제 로드가 있거든요 조금씩 당겨야돼 그래서 조금씩 당겨야될거 같아요 3미터 정도 선생님은 우타를 약간씩 내밀어서 치시면 되고 난 형님 우타내고 선생님이 형 자리에서 네로간불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간에 어떻게 상관없어 장뼈치면 응 그럼 내가 제일 안쪽하고 그 다음 참새 광진 그 다음에 누구냐 청구오면 청구 이런 시간은 되겠네 네 카메라 앵그러면 저쪽에서 일로써와야지 그래도 되고 반대로써와야지 그래도 되고요 그 형이 떡돌려있어서 형이 약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응 아싸 레어프로 카메라 간다 하하하하 겁나 깨야겠네요 잘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참새님은 좀 덜 뛰면 돼요 벌레형이 미친데시 떼야되고 형이 미친데시 떼야되고 형도 그거 좋잖아 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하하하 이게 낚시방송인데 방송만 남아있고 낚시가 왔나만 하하하하 입지라도 아 아직 아직 기다려야돼 이러면서 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여가지고 모가리만 까고 있군 하하하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오 왔나 내꺼야 방이 저거 아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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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빵 이제 아직 서마개 지모 그렇게 서마개 그땅저 작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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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브 ρό보기 지금 저희 불고기 먹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으로 잡으신거 같은데? 있어? 지금 뭐 잡은거 땡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놀래미 101마리째 잡았습니다 역시 참새님 역시 4단 카오체비 쩐다 제 채빈거 아시죠? 4단 카오체비 여기는 제비 나와 당신꺼야 보이시나요? 한 15정도 돼 보입니다 어쩌부러 아이고 또 이렇게 제 와이프가 시도한 안사람이 시도한 요리는 놀래미를 무리멸처럼 포를 떠서 소금빛간 후추가 난 다음에 부친게 있잖아요 전 부치듯이 튀기듯이 전을 소금빛간 후추를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부친가루요? 부친가루를 해 그리고 나서 마요네즈랑 소스 있잖아요 생선가스 찍어먹는 소스 같은거 그거 찍어먹으면 맥주안주로 난리납니다 아 형꺼는 보기가 좀 힘든데 기울어져 있어 수평선이 45도야 뭐가 기울어져? 땡그리 응 딱 꺼 뭘 미쳤어 유튜브는 몇명 들었다가 안나오네 나와 0명이야 지금 꺼여 왜? 뭔소리야 지금 영상 녹화된거 있어 영상보존용으로 같이 하고 있어 어차피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시청자가 많이 없을거라도 생각하고 가슴이 많이 늘어나잖아 저희가 왜 왜 늘어나야 하냐 저희가 재밌으니까 많이 잡으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잡을게 충전짓고바나가지고 저 인장력대면 늘어지는거구나 응 형꺼도 C형이예요? 응 우리 다 C형이예요? V0 C형이예요 V0 C형이예요 U3 C타입 응 예전에 V10은 뭐였는데 그거 옛날꺼지 응 아 매워가지고 사이다 생각받난다 날산이 너무 맵다 날산이 너무 맵다 날산 딱좀 형 메가박스 문자왔어요 형 메가박스 문자왔어요 하늘이 잘할꺼야 하늘이 잘할꺼야 아 여기야? 네 내가 말할까 두개 줬잖아 두개 다 썼어요 이게 이게 다요? 다행히 대충 감았어요 아니 저 매달때는 그 매듭법 대충 두 번 묶음으로 해서 끄면 되죠 네 형 매달때는 두 번 묶음 해버리면 돼요 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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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찜이 맛있네요 형님 아 그렇습니다 안 먹어봤데 솔직히 옷 시킨거 되게 잘 시켰다 다 맛있어 그래요? 저 형님 간을 센걸 좋아하는거야 이거 형 맵지 않았어요? 어? 어 매우 맛있게 맛있어 오돌뼈하고 닭밭도 있던데 이 집에 도망가다 맛있겠네 네 그것도 맛있겠네 맛있겠네 그것도 맛있겠네 그것도 도우면 안 될걸? 저쪽에서부터 공사하고 있잖아 상추가 이게 힘이 나거든요 잠이 오지만 잠깐 나아가신 사이에 제가 노려미 한수도 잡았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구짜 캔커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님께서 구짜 캔커피 가즈아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즈아 그럼 가야죠 네 그런거 알지 다 먹었어? 거의요 아 늦었다 20분 이따가 이제 미끼를 먹는데 저만 이렇게 저녁을 먹어서 어떻게 하나요?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해가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넘었죠 지금 이곳이 잘 챙겼을걸 왜 내가 봤습니까? 계속 기울어지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8시 되면은 케미칼라이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배달음식이 정말 좋아요 저희가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배달해 준다니깐요 우리가 정확하지 외국 나가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과 배류입니다 솔직히 외국 가면 5시 이후로 뭐 살 데가 없잖아 술도 오프라이센스에서 미리 사놓자 답 없으니까 밤 9시 10시에 살려면 주소 가야 돼 저희 전자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자캠이 술은 팔지도 않아요? 주소에서는 팔았어 주소에 같이 붙어있는 상점 같은거 있거든 영국은 안돼 독일에는 그런게 있더라고 맥주 아 출주하러 가십니까? 마트가 오늘 구렁포 출주하러 가신다고 안그랬습니까? 오프라이트 그게 주류 판매 허가에요 대형마켓 이마트 같은 아스다 샌스버리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데 걔네들조차도 오늘 안나가시고요 대물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헷갈리는데 그 시간이 딱 넘어가도는 술이 있는데 계산대도 있고 다 있는데 오프라이센스에서 가장 늦게 팔 수 있는데 그 시간이 9시인가 술집에서 안먹고 안나가시고 대물 하십시오 술을 빡수 사주고 와가지고 다 먹었거든 아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실자 한 마리 예상합니다 믿고 출주하십시오 소중돌리겠네 까르빼 디엠님 저 구렁포로 출주하신대요 아 일로 오시나 그러지 왜 아니야 그 우리 카페에 그 오전에 왔었어 구렁포로 출주한다고 근데 오늘 구렁포로 출주한 사람 엄청 많아 아이고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구렁포로 출주한다고 네 그 중에 몇명 가는거 같은데 도착했어도 저희 던타티비 봐주세요 하하하하 역시 아 그 구렁포로에서 방송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보고 있을게요 아 좋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서로 보는거지 서로 보는거 좋다 좋다 괜찮죠 별풍선 제가 하나 쏴대는다 채팅할 때는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거에요 별풍선을 사야되는거에요 별풍선을 별풍선을 충전하는 식으로 되어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별풍선이 그 초보는 1000개까지 처음 빚어야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1000개까지는 아프리카에서 40% 가져가구요 아 나머지는 60% 주고요 아 그 빚을 다 바르고 네 그 이후부터는 그게 세금으로 가져가는게 아니잖아요 네 소득분배로 가져가면 60%에서 세금을 또 빼잖아요 또 떼야되요 아 딱세 딱세 브랜드 0584님 예예 10개에 1100원이랍니다 음 브랜드 05482 오십시오 부가세 포함해도 부가세 따로 아 야 그러면 얘네는 부가세 다 가져가고 소득도 가져가고 그죠 둘에 보진않는다 이거지 네 단 기업이니까 근데 보통 이거 매첨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잖아 네 풍선 노리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방송이 신기해 브랜드 0548님 저희가 이제 그 방송한지 한 4주? 4주 됐나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뵙는거 같아요 예예 저희 던타티비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어서오십시오 오늘은 대물 안 보여줘요 아 저희 그 바닷물 들어가고 저희는 포항에서 주로 붕장어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던타라는 그 모임이구요 저희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 4탄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오늘 4탄입니다 예 산 어깨 보이죠? 산 어깨 저 어깨 방향으로 오른쪽 배를 예 경치 좋죠 여기는 포항에 죽천방파제라는 곳입니다 죽천방파제의 저 정면에 보이시는 쪽이 해수욕장 쪽이구요 예예 맞습니다 바다 맞습니다 예예 산 저 흙 보이죠? 저기가 이 능선이 이 산 능선이 그대로 이어져서 들어가거든요 잼량이님 4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가 골인거야 골짝인거야 거기서 내가 그 저기 뭐야 7장 후반 8장 가까이 되는 돌장어잡본고 저깐 말풍 장어인지 몰랐께요 너무 커서? 아니 머리가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다 먹은거죠? 전 다 먹었어요 정리하죠 왜냐면은 이거 벌레가 넘기지 어? 맘둘이 있었어 야이씨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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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좀 싸놓자 이거는 밀봉지 같은 건 없나? 이걸 안좋아해 아니 치킨거 아닌데 뭐 먹고 많이 드세요 저희 캠크피 한번 가보겠습니다 캠크피는 사실은 그렇게 뭐 비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남았냐 실력이 없는 그런 팀은 아닌데요 오늘 뭐 사실 그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만두가 있는 걸 아시고 혹시 뒤로도 보이시는가요? 그런 건 아니죠 뒤로 어떻게 보여? 사실 그 운 7 운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저희가 낚시하는데 운 9지 운 9고요 실력이 1입니다 사실은 네 형님 옆으로 오세요 일단 제가 갖다 놓을게요 이거 갖다 놓을게요 이거 갖다 놓을게요 이거 갖다 놓을게요 고기가 자 이거 갖다 놓을게요 형님 앞에 조금 저 나갈까요? 반대로 아니요 형님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 자리 체인지 벌레 형님께서 중간 센터로 오셔야돼요 벌레 형님하고 센터님만 자리 바꾸면 되네요 그 카메라는 호사미가 아니 공거가 오면 옮기죠? 저 뒤쪽으로요? 네 이쪽에서 하면 안될까요? 저는 이쪽에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네 보이려면 오유를 좀 낮춰놔야겠네요 네 예 캠이 달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달아야 돼요 지금 슬슬 제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깜깜하면 캠이 달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해는 젖고요 약 10분 후 한 15분 정도 되면은 이제 어둠이 다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캠이 좀 달고 오겠습니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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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닌데? 맞을때 끌려 들어갔어요 방금 너 동영상 돌려 봐봐요 뭐 동영상? 내가 놀라서 동영상 쭉 내린거야 알아서 빨리 던져봐 없는데? 아 놀라라 너희도 끌려 들어갔어요 아니 소리도 안났어요? 야 미안한데 내 껍데기 나오면 전기만 끌고 안좋아 저도 한가량 못봤습니다 리얼을 잘 모르겠네 같이 놀라줘야되는데 아 놀라라 아 놀라라 아름다워 아 아 으 으 으 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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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될까요? 그거될까요? 돈을 놔두면 안되겠다. 수석되네. 그거될까요? 네. 본격적으로 체미도 하고, 케미칼도, 라이트도 다시 달리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자케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 갔습니다. 결국 그는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자케미 보이시나요? 요런 타입의 전자케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초점이 포커싱이 잘 안되죠? 예. 그래도 어둠이 찾아오면 이게 제법 좀 신성이 좋습니다. 요런 색깔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예. 빨강이 이쁘죠? 저희가 요 앞에가 수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비를 회수하는데, 수초가 같이 달려와요. 그래서 마치 뭐, 잡힌 것 같이, 그런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고기가 뭉건지, 확실히 이제 분간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어머. 아하하. 방송 사운드 시험해봤습니다. 아하하. 이제 이걸 끼우면 되죠? 아하하. 아하하. 어디로 옮길까요? 당신이 내 쪽으로 옮기고. 예. 내가 좀 더 이쪽으로 달라붙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기 형님 쪽으로 갈까요? 네. 선생님. 선생님. 어. 카메라 밑에는 그대로 하세요. 예예. 예예. 그렇게 했죠?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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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초리대 보입니다. 저희가 인원들이 더 오고요. 그리고 또 일렬로 나란히 재비를 편성했을 때 서로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요. 지그재그로 해서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많은 초리대와 입지를 보여 드리려고 조금 옮기고 있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근데 포지션이 좋아요. 네, 됐습니다. 소금과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형님 이쪽으로 조금 더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딱 붙여 형님 아 그거 누구 와야 되나 야 이거 와도 너무 넓다니까 여기 우진 따뜻했어 네 도와 드릴게요 도와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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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다려주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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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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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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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랜드 0548님 어서오십시오. 안그래도 본래형님께서 오늘 거치대를 어마무시한걸 하나 장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요. 지금 화면에 좌측편에 보시면은 던타티비 원토낚시 전문방송 쪽에 지금 저기 케미칼라이트가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편 화면 오른편 쪽에 케미칼라이트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불빛 있는 곳 쪽에 하늘에 2개 케미칼라이트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총 저희가 오늘 지금 7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고 다양한 다양한 초집대를 보여줌으로 해서 확실한 입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케미칼라이트를 지금 갈아 끼우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장은 학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오늘 안사람님께서 잠깐 오늘 볼일이 계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나머지는 오늘 저하고 그 다음에 벌레형님 그리고 바깥사람님 이렇게 지금 참석을 했고요. 이제 저희 금고속공탱이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9시 정도에 저희랑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뒤에 있는 케미칼라이트하고 제 케미칼라이트 사이가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금고속공탱이님 자리를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바깥사람님 캐스팅하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날라가서 잘 보이진 않네요. 바깥사람님 지금 배를 높낮이를 조금만 관리해주시면 날라가 저쪽 BOY 아멘 예 캐스팅 소리가 참 좋죠 저희 던타에서도 벌레형님하고 바깥사람님께서 캐스팅을 참 잘하십니다 저도 옛날에는 좀 억지를 펴서 같이 뭐 잘하고 싶었으나 요즘에는 저는 이제 좀 이탈을 해서요 저는 바로 나간다 이걸로 바꿨습니다 많이 나간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동안 200미터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 지금은 200미터는 사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정타친다 이걸로 지금 바꿔서 이제는 저분들한테 좀 우겨 보겠습니다 사실 우타가 잘 나거든요 제가 우타가 잘 나는데 아우 매니저 벌레형님 캐스팅 했습니다 우타가 자꾸 나는 이유가 보니까 제가 뭐 저 우향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정타를 친다고 해도 자꾸 우타가 나더라구요 오른손에 제가 악력이 조금 더 왼손 보다 좋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구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돼요 저희 MC 벌레형님을 조금 이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꿀캐미가 여러 분이 있거든요 이제 참새와 벌레 요런 참 꿀캐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안사람님도 참 진행을 잘하시니까 예 맞아요 오른손잡이라가지고 저희가 우타가 좀 나는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벌레와 참새 참 꿀캐미입니다 이거 딴 사람들 숙례를 못내는데요 그리고 안사람님과 참새 이것도 괜찮았는데 오늘 안사람님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괴물붕장어 괴물붕장어라 하면은 90cm는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자이상? 예? 8자이상? 8자이상 좋습니다 8자이상 7자만 해 7자 7자? 자꾸 약해지는 모습 보이실겁니까? 7자? 무게로 할까 무게로? 무게? 저울 있어요 저울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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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7자 넘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500g 수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형님꺼 다 보입니다 예 형님꺼도 보이고 저 뒤에 형님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달리자 고기야님 어서오십시오 달리자 고기야님 좋습니다 고기 불을 켜놓으니까 참 좋네요 예 달리자 고기야님 어서오십시오 저희는 원투낚시 전문방송으로서요 오늘 붕장어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문당님 다녀오십시오 고기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좋으십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예 예 내꺼 뭐 이렇게 내게 진짜 광각인 모양이다 난 엄청 넓게 보여 뭐가 이럴에도 괜찮겠죠 김문당님이 별풍선 한개를 선물했습니다 김문당님이 첫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문당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저 밝게 하는게 아 예예 팬클럽 1호가 되셨어요 김문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 효과가 좋지 않나 좋습니다 예 상영 어허 아까 제가 들은 보조배턴 아고 있어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나 좀 부회시켰어 예 형님 어 줘 지금 지금 안주중이야 이게 아니 이거 헤드벤탄 헤드벤탄 때로리가 옛날에 형님이 저한테 주식보다 있지 싶은데 제가 정확했던 거라 줄때 메모를 확인을 해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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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쩔 때는 저한테 푸셨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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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카메라 앵글이 완전 환상적입니다 하 하 배터리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방송 진행하시죠. 아 조명 있는게 좀 낫네. 확실히 낫습니다. 전화 소리야? 사운드 치기네. 야 당연히 나랑 화낸차 이거. 멋지다 이거. 이게 빛을 보니까 또 하얘지더라구요. 보십시오. 이쪽이 야간 특성이네. 아까 이거 저러온거 아니야? 브랜드 0548님 어서오십시오. 자 이제 슬슬 안하고 나와야 된다. 오늘 벌레 겁나 많구만. 오늘 이렇게 벌레가 많아요. 역시 날 따뜻해지니까 벌레가 아파. 바로 나오네. 이래서 약간 쌀쌀한게 좋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날씨 핑계를 추울때는 춥다 하고 더울때는 덥다고 이렇게 핑계를 많이 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차라리 겨울이 낫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더워지면 그렇지. 아 저희가 이제 케미칼라이트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왼쪽편 상단쪽에는 지금 매니저 벌레 형님께서 지금 두대를 편성하셨구요. 그 다음에 왼쪽 왼쪽에 있는게 제가 이제 3대를 편성했습니다. 아직 한 대가 지금 케미칼라이트를 지금 갈아 끼우려고 하고 있구요. 저 뒤에 3개짜리 케미칼라이트가 박하프로님꺼 이제 세팅했습니다. 김무당님께서 저희 팬클럽 1호가 되셨어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셨잖아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뭐하십니까? 제가 자리를 바꿀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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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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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무가 있어가지구요. 저희가 붕장어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이걸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레가 많아 가지고요. 예 벌레가 많아서 응 어디세요? 응 이거 써요? 이거 어떻게 괜찮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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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바꾸면 저 밑에요. 네 노란불로 아래 네 네 아 그 끝에 따로 밑에 잠깐만 저 이거 총 5개 그거 저 뭐야 그거 샀는데 응 이거 당연히 거 하나 샀는데 헤드넨티네 당연히 거 네 이게 끝이야? 뭐 당연히 거 그거 샀는데 그랬더니 그거 왔더라고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더라고 아 9800원에 배터리 18650 두개랑 헤드넨티네 오 괜찮네 빨리 막 어이가 없더라니까 나 당황하겠다 형 그럼 너 땡큐잖아 땡큐인데 당황하잖아 왜 주지? 이러면서 말이 안되잖아 9800원짜리를 샀는데 헤드넨티네 배터리가 두개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충전기가 차 시가잭 충전기 하나 있고 usb 충전기 하나 있고 야 220회 충전기 하나 있더라고 완전 혜자다 걔네 마진 안남는데 더 웃긴 뭔지 알아? 써봤는데 다 정상적이고 다 쓰는거든 심란한거야 말도 안돼 진짜 알리바바는 사랑인거 같아 그리고 겁나 웃기게 이지도 안돼서 왔어 어우 일 잘하네 돈은 못 벌겠지만 그 링크 드릴까요? 아니 됐어 그치 페트넨트는 거기서요 원하면 저기 뭐야 저래 어 아니 아니지 선생님 왼쪽거 케미가 너무 약한데 괜찮은데 배터리 차이가 크다 안보여요 맨 맨 낮은거 여기 화면상에 다 보이네 자 공부를 합시다 형님 뭘? 내가 샀던 435 배터리중에 어 제1A나 우리나라 거잖아요 비싼거 제일 싼게 1500원이야 어 그렇지 어 근데 CR이라고 있어요 BR435 아니고 CR435 뭐 용량이 좀 다른거잖아 내가 지금 다 씨앗 사장만 샀거든요 어 대만 700원꼴이에요 어 나 봐 근데 용량이 작아도 피차가 없지 끝이 있습니다 음 많이 작네 BR은 어 꽤 쓰거든요 어 씨앗을 사야되지 BR을 사야될지 모르겠어 그니까 뭐 뭐 자주 날려먹는거고 씨앗이 낫겠지 날려먹는게 문제 아니고 못 빠졌거랭니다 다시 술 짜는 사람들한테 BR이 나은거 같고 응 우리 참새님 잼양이님 어서오십쇼 알리바바를 샀다고요 그래서 시한이 낫죠 우리 형님 그치 하루 종일 하루 쓰고 버리는거지 보통이 않지 아이고 잼양이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케미컬 라이트를 세팅을 다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나요 하루에 한개씩 날라가는거에요 공이 엄청 깨지더라구요 총 일곱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 저희가 이제 일곱대가 예 콜라를 마셨더니 이거 막 나오네요 다 보여줍니다 예 멋지게 보입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 저희가 참 편성을 잘한거 같아요 지금 여덟대로 보이신다고요 여덟대로 보이신다고요 맞네요 여덟대 딱 여덟대 여덟대 맞습니다 일곱대가 아니라 제가 계산을 잘못한거 같아요 문과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30분만으로 하시면 될겁니다 9시되면 다시 덜닙니다 네 그러시죠 벌써 8시 반이야? 잘간다 지금 이때쯤이면 벌써 한 마리를 차고 되는데 근데 시간이 참 잘가네요 여긴 12시 넘어야 또 그 알잖아요 아 그건 또 해가 너무 길어져서 이거 중창에 예전부터 네 12시 12시 찍어줘야 또 네 네 조금 있으면 큰거 오겠네 사실 포인트는 여기보다는 네 그쪽이예요 주유소 뒤에 장원에 거기서 좌타 주유소 뒤에 주유소 바로 뒤에 말씀하십니까 우린 늘 하던데 아 예 거기서 물 나오는 쪽에서 좌타 그쪽 좌사도 괜찮고 아예 우타도 괜찮아 아예 우타치면 또 도다리가 또 잘 나와요 제가 조금 한번씩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쪽에 수질이 괜찮나요 하구라 하구라서 강하구지 않습니까 강하구라 여기랑 얼마 차이나요 내가 듣기론 그 수질 별로 안좋아 안좋죠 그 하구의 수질은 안좋죠 네 근데 거기랑 여기랑 차이가 안나잖아요 아 예 더 웃긴거는 그 새벽 아침에 새벽역 있죠 네 그 천하구 앞에 이런 농어가 미끼 먹고 있어요 하하 그 잼냥이님께서 유튜브로는 케미가 하나도 안보이신데요 아 좀 어두워 이거 화면이 이거 어떻게 이런지 아는지 몰라야지 아 보고 계시는구나 하하하 이거 유튜브도 같이 보고 계시나봐요 이거 저잘한 팬이나봐요 이쪽은 그냥 영상 저장용으로 하는거랑 아이고 문저리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왕동원님 오셨네 문저리님 문저리님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그 아프리카TV 아이디를 와이프껄로 하는 바람에 알림이 안뜬죠 저희가 좀 미리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통풍으로 좀 아프시다던데 몸은 좀 어떠신지요 아 아프시데요 네 아우 이런 원래는 오늘 저희랑 같이 출조를 하실 계획이셨는데 문저리님 있으시잖아요 구미에 살고 계시는 문저리님 나이도 저랑 동갑이시던데 어디 살고 계시나요 아 뷰 좋죠 예 저희가 아 예예 잼냥이님 유튜브로는 저희가 아직 지금 방송을 해 본지가 오늘이 처음이라서 약간 미숙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카메라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카메라 S8인데 형님 뭐에요 이거 V20 아 예예 뭐 이거 뭐야 이상한게 나오는데 예 카메라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내걸로 하려면 프레시 마이크 해야 되네 저저도 카메라가 아니다 이거 카메라 손을 대요 왜냐면 형 LG 카메라죠 LG 카메라가 좋아 DSLR하고 똑같아 근데 그 DSLR 할때 수동하고 자동으로 같이 맞춰줘야 돼 음 네 노출도 되고 셔틀 속도도 저절돼 네 아프니까 녹화할때는 뭐 되는게 없어 아니 카메라 기본 세팅을 맞춰 놓고 넘어가면 되는거 아닌가 아닌가 네 아 예 화질도 좋아졌구요 저희가 이게 구성하는데 위치를 조금씩 변경을 해서 총 8대가 함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로드가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예예 어느 것이라도 입질만 오면 우리는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예 뭐지 고양이 아닌가요 공단이 어디있어요 저 뒤에 있습니다 아 그건가 보네 철구 있네 조심해서 봐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사건사고 사건사고는 없었으면 할까 아 사건사고 고양이예요? 네 고양이예요 아이고 저놈의 고양이들은 진짜 수습이 안된다 사건사고 들고 와버리죠 왜 공단이를 지금 아까 그 차에 걸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는 거 아닌데 그는 거 아닌데 그는 거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당신 번호를 거려고 그 희창리그 그리고 있었는데 비가 막히네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용독갑이에요 용독갑이에요 방송하고 있어 그 아이디 참사님 아이디가 아니고 바뀌었어 그래서 전자TV 검색해서 봐야돼 방송한지 한참 됐어 아 그 저기 벌풍선이 들어오면 세금이 걸린대 내가 얘기했지 모든 거는 세금과의 싸움이라고 아 아 아 저희 그 오늘 축구 누구랑 하나요? 아 아 그니까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예 멧돼지는 아니었고요 고향이었습니다 야 멧돼지였으면 대박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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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그런건 아닌데 아무튼 좀 아이고 또 자꾸 오해를 하시면 제가 저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잖아요 일은 각오 아 안사람님께서 오시면은 제가 그 변경되는거에 관련해가지고 말씀 드리고 아 요즘 선거 문자하고 전화 좀 탄생하겠네 예 저희가 지금은 제 아이디로 지금 하고 있구요 절차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는 저 벌레 형님께서도 같이 방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너머도 내꺼는 아기고 여우도 안 받으신다고 참 좋아하시고 네 네 앞으로는 아이디 변경 없이 계속 이 아이디로 갈 겁니다 네 예 야 이게 뭐지 어떻게 해서 제가 설정 자체가 없어 여기 형님 앞에 불을 한번 비춰보실까요 그러면은 화면이 막 좋아지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아 선생님 어떻게 그 모기 좀 뿌리는거 같고 화면을 비치 말고 여기를 어디 관광장치가 여기랑 있을건데요 훨씬 낫죠 유튜브도 유튜브도 같이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방송 한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 다각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조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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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저걸 아예 가져올까요 예 뒤에 뒤에다 우리 옆에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조명을 오 뭔데 눈이 있잖아요 그냥 아따 그거보다 그 바다에서 해달 있잖아요 해달 예 해달이 낚시할때 오거든요 예 물속에 사람 얼굴 같은데 눈에 빛을 바라는 사람 얼굴 같아 딱 보여요 눈이 제 다리 네 예 유튜브 지금 생방은 끄지는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딱 느끼잖아요 새로 시작했어 다시 유튜브 생방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봐 지금 던타 안사람님 오셨네요 어서오십시오 예예 아이고 안사람님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와우 어서오십시오 조명 좀 바꿀테니까 화면 어떻게 잘나오는 예예예 예 예 잠깐만요 한번 놓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안 보이는데요 브 해택 안사람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가기가 조금 낫긴 나온대요 그래도 잘 안보이냐 안보이냐 형님 이 보십쇼 이러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불을 비춰야 돼요 저걸 아예 여기다가 놔두면은 여기다 비추지 않습니까 아예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저희 안사람님 안계셔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되나 저희가 살짝 멘붕이 왔는데요 안그래도 저희가 아이고 어디 가시나요 아 예예 빨리 와 이거 마찬가지구 이거 한번 보세요 잘 보십쇼 이렇게 어떻습니까 화면상은 홀로 한 것 같긴 한데 화면상은 좋죠 조명을 카메라 위에 달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알리에서 조명한거 오면 예 맞습니다 알기 너무 없는데 오겠지 뭐 아프리카 아프리카 겁나 좋아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안사람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와이프를 저 아이디로 하는 바람에 사실 적결찾기가 기능이 안되었죠 아이고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사람님 어서오십시오. 저희가 솔직히 좀 안사람님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네요. 솔직히 어디 잡고 나가신가요? 다시 들어오셨네요. 누구 말이에요? 안사람님. 전화 좀 오신다. 아, 예. 오늘 구도가 참 괜찮지요? 여덟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잘 안보이지만. 오늘 아프리카 최초의, 아프리카란다. 유튜브 최초의 구독자 듣고 있다. 예, 맞습니다. 야, 오늘 대박인데. 아, 소리를 끄고 보고 계셨어요? 막상 오늘, 뭐 나오면 좋죠. 오늘 장군 하셨나봐요. 무엇 장군이야? 안사람님. 아, 안사람님? 네. 창원님 원래 고향이라고 그러셨어요? 문저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문저리님. 문저리님이 두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이피 문저리님. 오셨나? 아이고, 문저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팬클럽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조가는 장담 못하겠어요. 여기 죽점이 작년만 해도 큰 계획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맞아요. 노을에는 영 꽝이라서. 지금 저희 노래맬 다섯 수 하고요.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자, 오늘의 조카 이걸로 끝인가요? 저희 오늘 괴물 붕장어 사냥 사탄이거든요. 파이팅해야죠. 렌즈에서 해보다가 새벽 한 1시, 2시쯤 돼가지고 안 나오면 신앙만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밤 새실 건가요? 새야죠. 오~~~ 예, 저희가 전자 열을 가동했습니다. 수달 얘기 뭐였지 수달이 상처로 보이지 수달이 민물에서 사나 수달이 민물이고 바다는 해당이 대구에도 신천에 수달 산다고 그랬잖아 네 맞아요 박관님은 지금 옆에서 지금 게임하고 계세요 게임 정말 하시고요 그리고 진행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게임이 3, 초리가 2, 진행이 1정도 네 적군들이여 조금 낫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지금 좋아요 진짜 신발이라도 해볼까 응 그렇게 않지 수초가 있고 많은데 미친 짓이긴 하다 이 수초에 저희가 오늘 죽천방파제 옆에 있는 용덕갑이라고 왔습니다 원래 그 교본보다는요 5분 간격으로 급해지를 하라고 얘기 되어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기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거 있죠 그거 맞습니다 안산언니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9시가 넘었다던데 예 저희 오늘 욕심 좀 냈습니다 사실 붕장어도 괴물 붕장어로 적었고요 황금배치를 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고속 곰탱기님 오시기로 했고요 그 과테말라인 그 분은 뭐죠 구와대말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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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대구에 있을 거에요 그 친구는 예예 맞아요 금고님은 좀 있으면 오실 거고 치킨 땡기에서 먹을 거 말까 고민 중이시데요 원래 고민은 하면 안되고 그냥 먹으시면 됩니다 시키세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과테말라인 내일 올 거 같습니다 내일 또 방송합니다 저희 내일 연달아 방송합니다 안사람 참여 내일 혹시 안사람님 오시나요 그래도 안사람님 오시면 저희 구령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와우 제일 좋아해 문저리님 문저리님 너무 좋아하신다 예 고민 중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안 오시면 제가 그 안사람님 영상 나온 거만 다 모아서 따로 올릴 거에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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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 없는 곳 저 뒤에 또 봉다리가 또 있어요 벌레님 이렇게 또 하시고 에프킬라 들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형님 조심하셔야겠어요 에프킬라가 이제 벌레를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작전이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통풍으로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주사를 맞으셨습니까 약이라도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참 예 제가 그 통풍 환자인데요 우리 저 몸에는 오픈이 있답니다 오픈 오픈 혹시 뭔지 아세요 형님들 오픈 다섯 개의 풍이 있답니다 몸에 치통 이죠 그거는 예 통풍 먼저 통풍부터 말씀드릴께요 통풍 그 다음에 중풍이 있습니다 중풍 그 다음에 와사풍 그 다음에 안면풍 있구요 그 다음에 풍치가 있습니다 요렇게 다섯 개입니다 아우 잘하시네요 그리고 저 제일 아픈게 통풍이구요 제일 안 아픈게 뭔지 아십니까 형님 중풍이 제일 아프답니다 중풍 걸려도 본인이 인지를 못한다네요 네 그래서 제일 아프지 않는게 중풍이구요 제일 아픈게 통풍이랍니다 맥주를 드시면 안되는데 어제 흑맥주 드셨다 하던데 왜 통풍이면 원래 알코올 같은건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예 알코올을 금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맥주에 호흡 호흡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분들이 이제 요산을 배출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요산 결정이 체내에 쌓여 가지고 그 바늘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찔러요 이게 신경을 찌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운동도 못하는건가요 예 거의 걷지를 못하고요 제가 그 통풍 환자니까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약간 식구금 표현 좀 쓰겠습니다 그 톱으로 발을 자르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진통제를 강력한 진통제 아니십니까 그 아스피린 100mg 고걸 5개를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는 내내 먹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잠을 거의 잘 수는 없구요 그냥 뭐 뜬 눈으로 세우신다 보면 되구요 차라리 영화를 보시는게 낫습니다 조금 아프시지만은 영화랑 등과 다른걸 집중 하시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게임에도 괜찮겠네요 네 게임도 괜찮구요 근데 이 통풍에 환자들이 주의할게 뜨거운 물에 절대 다리를 담그면 안됩니다 뜨거운 물 안됩니다 차가운 물 해야 돼요 요산이 녹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뜨거운 물 했다가 뭐 요산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그 관절에 끼이는 효과를 봤어요 그래가 아 통증은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아 좀 이제 좀 약간 좀 나가지신 모양이네요 네 요새 젊은 분들도 통풍 걸리시는 분이 꽤 많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지 런닝맨에 누구지 아 예예 김종국이 맞아요 김종국이는 술도 안마신답니다 원래 운동한다고 원래 안먹는데 통풍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가족력도 좀 연관성이 좀 있다 하더라구요 입질 안하도 너무 안오네요 그럼 어떤지 전하게 또 난 왠지 오늘 대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더라구요 입질이 없을때 정말 경제적으로 다시 하자 상대를 보면 입질이 사라집니다 입질이 자주 있으면 의외로 큰 놈이 안나와 근데 제가 밥 다먹고 약국 가면 그 근거 뭐라고 포톡 보냈는데 제가 볼게요 안사람님 저희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품도 부탁 혹시 풍선 있으면 풍선도 좀 주시구요 좀 구글 좀 해봐요 안사람님께 이게 이거 밑장빼이 같은거 같네 아 맞죠 노원투 제가 아직 질문을 읽지를 못했는데요 문철이님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요 저희가 아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맞아요 저번에 원투로 잡으셨어요 농어 조만간에 박가님이 답변을 달아 드릴 것 같아요 박가님도 카페에 질문 올려놨데 아 제가 볼게요 못봤어요 나도 못봤어 저도 오늘 올리신거 같네 아 오늘 올리셨나봐요 어제 저 일삼님도 저희 농어 한마리 잡으시던데 뭐 짧게 말씀을 드려도 누워놔 예 농누워 농누워 황이 농어로 아시는게 진짜 많더라고 예 엄청 많다 저번에 그 저 다 입조건이 아니고 롱폭건하고 거기 낚시해상 강길리 있잖아요 응 강길리 그 다음에 의외로 그 호미굿 호미굿? 의외로 갈딱수준 예 새는 다 작죠 작은 수준인가봐요 새는 의외로 광어가 괜찮은게 잘 나오고 그 워런님 하시는거 보니까 광어가 바로 코앞에서 잘날것이더라구요 아 농어로 여기 원래 사람들 되게 많이예요 매일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매일 봐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안좋아야돼 보틴이가 한꺼지 내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음 그래도 우린 운전이님이신데 안사람님하고 빼면은 뭐 몇명은 안계셔요 지금 은밀히 네 왜냐면 뭐 우린 상관없는데 네 보틴을 뭐 생명부지이긴 하도 네 자기들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좀 말하지 말아달라고 의외로 부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깐요 정말 그 오늘 벌레가 많네요 제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요 예 오늘 정말 많이 날아다녀요 우리가 또 불도 관하게 켜 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금고구 좀 사다다녀 했더니 밥먹고 약국만 놔둘것 같아요 뭘 사가지고 목이 깊이세요? 아 좋은데 그게 2시간마다 한번씩 뿌리면 되요 근데 벌레가 많지 지금 모기는 없는거 같은데 오늘 바다가 굉장히 장판이 되잖아요 내가 다 모집하고 있어요 모기향이 없어요 있어요 모기향 있어요? 아 박관님 있을텐데 어떻게 아셨어요? 안사람님 다 하시고 계시네 역시 안사요 아이고 역시 그 저희를 깨뜨려 보고 계시네요 문저린님 나중에 몸 좋아지시면은 호황에 노루아하러 한번 오세요 문저린님 같이 동출하고 싶습니다 예 가족들하고 한번 오세요 예 정말 이런 포인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저희가 포인트 잘 잡았어요 오늘 저희가 포인트 잘 잡았어요 사실 어제 말고는 출수 있는게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별풍선을 받았을때 어떤 시츄레이션을 할지는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 출조의 설레임 이런걸 각자 한 포인트씩 마주셔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했네요 아무튼 내일은 해볼까요? 형님들 제가 물 따뜻해지면 예 날 더 따뜻해지면 그냥 입수해도 되겠다 예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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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출계획 잡으셨죠 아우 참 맞아요 통풍이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요 그래도 네이버에 타르트 체리라고 쳐보시면은 그냥 건강식품인데요 그거 한번 잡숴보시면은 효과 좀 보실거에요 제 경우에는 조금 효과받거든요 여기 좀 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사람아죠 예 아 깜짝이야 예 효과 괜찮습니다 다시 던지고 올게요 예 저희가 체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분마다 저희가 걷었다 다시 던지도록 그렇게 해 볼게요 이게 저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아 어떻게 이게 저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해 보니 어떻게 해 볼까요 그가 그런거 아닙니다 물이 계속 빠지고 있던데 그럼 놔버리고 놔버리고 낚싯대 가지러는 게 괜찮으시겠는데 물고 갖는거 아닐까요? 물고 갖는거 아닐까요? 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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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드시나봐요 지금 방금 모기양 두개 피어났습니다 모기가 저는 안무는데 모기가 좀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거죠? 스키용 제가 오늘은 구릉쿠에서 있었는데 구릉쿠에서는 있었어요 그럼 그럼 갖고 왔으세요 어 그럼 엄청 좋죠 아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게요? 괜찮네요 아까 뭐가 안보여? 고등어 장순이 가동기 그거 아니야? 이건가? 아 아파 줄 서야하네요 저도 줄 한번 써봅니다 목 아프다 한쪽 고개를 꺾고 있다 오나 안오나? 출장이 좀 잦으신가봐요 잦으신가봐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입박 응 에휴 충성을 다해야지 뻘치하지 말고 아우 감사합니다 용덕박 지금 캐스팅하시는 분은 선생님입니다 지금 캐스팅하시는 분은 아하 지금 한 200미터 날아갔어요 선생님이 줄보기 캐미를 안 쓰시는 이유가 다른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 아 깜짝이야 한 200미터 던지고 있으면 다른사람들이 주위에서 슬슬 피하니까 여기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려한다고 이렇게 안다시는거죠 낮은 솔직히 낮에도 던지는거 잘 안보여 순식간에 사라져서 뭐 조금만 힘줘서 던지면 아마 브라질까지 던질 수 있어요 비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오 깜짝이야 무전기 켜졌어 무전기 켜졌어? 무조건 굴버거가 나와 좀 복구하고 있어 짜증나요? 어 나 처음에 이거 몰랐거든 계속 내 차례 들어 놓을거야 깜짝 놀랬겐 트렌넷으로 들을때 이 두개의 먹히 터키라고 김은하님 어서오십시오 계속 들어와 계시잖아 내꺼는 케이 배뜨리 새 걸로 했더니 되게 비싼 아프리카 앱이 잘 튕기더라구요 맞아요 라디오 모드로 하면 특히 잘 튕겨요 네 어디 가고 싶은지 아사님 제안 좀 해주세요 아사님 원하는 대로 저희 한번 갈까 싶어요 창원 이름 없거든요 창원으로 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 당신 이거 요금제가 뭐죠 지금 제가 그거에요 무제한 몇기가 무제한 20기가인가요? 그러면 20기가 이거 순식간에 다 써 그리고 나서 무제한에 이하는데 1mg인가 300mg 그걸로 딱 제한돼 버리잖아 그럼 버퍼가 심해져 아 그렇게 되죠 나 그것 때문에 지금 100mg짜리 바꾼거거든 아 그러시구나 버퍼링 심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보십쇼 하하하하하하 제껌 100기가입니다 하하하하 버퍼 심에요 지금 바깥사람님 랜딩하고 있는데요 꽝인거 같습니다 다시 던지려고 네 통신사는 어디에요? 유플러스 유플러스 유플러스는 무제한 요금제 괜찮은게 있을텐데 네 KT는 어제인가 이틀전인가 괜찮은 요금제 나왔어 데이터온 요금제인가 그거 데이터온 무제한 있고 데이터온 비디오 뭐 그런거 있고 하는데 난 그중에 데이터온 프리미엄이 그냥 아무 제한없는 그거고 내건 비디오거든 그나마 가격이 좀 싸 아 그렇습니까 100기가 원래 쓰던거 15기가 예 100기가면 완전 10배네요 그렇지 거의 10배죠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부터 바뀌었대요 뭘 저기 데이터요금이 아 비디오 어 오케이 아 아시네 아시네요 저도 어제 딱 예약거놓고 6월 1일 딱 넘어가자마자 바꿨거든요 짱좋음 예 짱좋아요 그리고 그 심 뭐지 데이터셔링하는 그 심도 용량이 확 늘어가지고 괜찮더라구요 케이트요 케이트요 꺼봐요 아 당신 와 그래도 야간 줘도 이게 끝내준다 홀랍다 당신께 그래도 약간 좀 지금 하죠 지금 책임 쳐야되죠 아니면 요거를 조금 더 요렇게 요렇게 해도 지금 좋아질걸요 네 내가 켜니까 또 전 티가 안나네 좀 나는데 네 분 좋아하죠 야 내 줄 거의 수평 지평선대로 네 보이네요 지평선하고 수평으로 가 있는데 줄이 그렇게 보이네요 뭐 이러지 물이 물이 거의 지금 파도도 없습니다 네 완벽하네요 뭐 지진도 낫겠다 물도 안 흐르겠다 이러다 한번 괴물 한번 놔주면 아주 그냥 끝내주는 날씨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할게요 비우 좋다 했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라고? 아니 문제리님 자 바깥으로 캐스팅 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아이쿠야 아이고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캐스팅할 때 보였어요 보셨죠 아직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네요 하하하하 아 예 솔직히 안 보였습니다 하하하하 형님 이거 완전 이거 진짜로 보셔요 뭐야 대박 실이 보인다니까요 야 실은 내꺼만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다음 캐스팅 때 제가 탐사보도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튜브로요 하하하하 좀 덥습니다 오늘 새벽 새벽 3시쯤도 안출거 같아요 되게 더워요 여기 네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낚시하기는 정말 좋아요 오늘 대구는 30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추앙은 대구만큼 덥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오늘 날씨 되게 좋아요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해지고 나니까 해지고 나니까 보여 하하하하 지금 바깥 프로 자 지금 바깥 프로 자 또 아이고 땅바닥에 녹아서 달라붙는 줄 알았으니까 역시 캐미론 녹색을 써야 잘 보여요 녹색이 신성이 높거든요 김양희님 어서오십시오 빨간색은 잘 안보이고 녹색이 최고더라구요 캐미론 카메라를 옮기면서 캠이 날아가는 아 그럼 드론을 써야되는데 오징어도 있네요 날아가는건 안보이죠 안사람님은 내일 출주지 한번 쫙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채팅하지 마시구요 안사람님 저희 팬클럽 가입좀 해주세요 모기가 너무 많네요 뭐게 벌레같은데 벌레 아 내가 벌레지 그리고 저희쪽에 캐스팅하는 사람들 중에 기술적으로는 바깥프로가 가장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던져요 기술적으로 네 귀걸이는 벌레형이 제일 멀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힘으로 밀어 치는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타는 누가 제일 잘 치나요 바깥이지 방향은 저 정타는 그 참새라고 아 참새라고 그분이 좀 오셔야 되는데 멀리는 이제 그럼 자세 그러면 프롬프타나 나도 해야겠다 네 자세는 그 바깥사님이시고 멀리는 거리는 우리 그 저 벌레형님이시고 필링은 벌레형이시고 야간 캐스팅은 참새님이죠 아 또 이렇게 제가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보여 안보이는게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눈두고 봐도 안보여 입질 너무 없다 오늘 진짜 입질이 너무 없습니다 없는게 많아 방송만 집중하시죠 안사람님 지금 팬클럽 가입하시면 사모되십니다 3호는 뭐가 되겠지 별풍선 3개 아닌가요? 에이 설마 안사람님 헤드랜턴 전달해주세요 아 장인어른 안타요? 네 저번에 들고왔던 그냥 왔다잖아요 깜빡할 수 있지 뭐 아니 근데 그걸 얘기를 안해주니까 나는 장인어른 받으셨는데 왜 말씀이 없으시지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안사람님이 못 전해드리면 당신이 전해드리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자를까요 오징어 쓸 때마다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지 형님 저희 오징어로 바꿔보죠 오케이 나 둘 다 끼우지 뭐 네 개가 많아서 잘라놓을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죠 이거 몸통 그 저기 몸통은 내지 마시고 긴 것도 한두개는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절반만 잘라놔요 다 자르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개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시니까 그거는 짧게 자르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좀 있다가 오징어 미끼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물에는 오징어죠 아우 눈 아파 이거 왜 눕혀놨어 이거 왜 눕혀놨어 왜 이리로 돌려야 해 아니 눈이 너무 아파 반사광을 써야되는데 지금 다 직광만 썼어 응 그래도 오늘 다 준비해오셨네요 오늘 유동체비입니다 거의 저번거 응? 저번거 다 그냥 주봤다니까 응? 저번 구경포에 쓰던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채비를 날렸으면 새로 만드는데 배우고 없죠 그저거는 제가 오늘 집을 들리지 않아 원바늘채비? 아니 아니 둘이 알았어 토바늘채비? 토바님 왔어가지고 오늘 참새님은 포바늘채비입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뭐 조금씩 하긴 하는데 여기 이 동네가 뭐 대처다 비슷해서 뭐 네 그럼 제가 당겼다가 다시 응응 마트같이 다 당겼네 우유 봉지 냉동꿈치 3500원에 7마로 돌아올거에요 그거 하나만 오징어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응응 자 선생님 하도 멀리 던져나와 가지고 한참 감아야될거에요 한 10분뒤에 올 듯 벌써 10분 지났네 사이트가 하고 있어요? 11분 걸렸네 11분 야 이 세상이 11초 같은데 제가 세일했거든요 38초 걸렸네 이야 이거 멋지면 안대로 돼 아니 막났어 미끼는? 미끼는 하나도 없네 아직도 보고가 있나 혼랭님 이제 오징어로 또 바꿔보시는거도 괜찮을거에요 당신 그 새로 던지고 나면 내가 바꿀께요 예전에 샀던거면 아 이거 날카로우시네요 릴링수 한번 세보죠 좋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올려져서 안될거죠 네 찾아보고 제가 확인할게요 굳이 뭐 아사님 그런거 하지마시고 내일 출조지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아버지하고 연락하세요 어...모르겠는데... 어...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아사님 술 드신듯... 응? 오늘 술 많이 드셨네 아사님 음...많이 드셨으면 주무세요 물 많이 드시고 하하하하 내일 내일요 3잔이면 치사량이죠 나갔습니다 나와요 응? 한사람 나갔다 왔다 응 응 응 계속 하고 계죠 안 나갔어 아직? 응 나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아 핸드폰 소액결제로... 아 카드로... 그... 살 수 있는 모양이네요 예 한사람님이 이거... 그...왜... 시정이 별로 안 좋으신가봐요 막혀있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쿠야 폭탄 떨어지나? 폭탄 떨어지나? 하하하하하하 야 됐다 이제 재미없다 그만하자 아이쿠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3개 다 갈꺼야 1개만 더 갈까요? 뭐 갈꺼면 다 갈아 바로 난 오징어만 안쓰고 난 지렁이 끼우고 오징어도 같이 끼울꺼야 네 알겠습니다 희한하다 어디서든 지렁이가 최고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라이트가 사망하셨나? 아이고 아이고 아ذchuck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네 맞습니다. 장타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앞에서 나와요 그거 던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 쭉천 방파제에서 낚시하는데 또 배대는데 거기 왜 커플이 낚시하고 계시더라구요 텐트 쳐놓고 제가 보다 낚시가 아니고 그냥 게이트였어요 근데 굿자 잡고 갔어요 그 묶음추를 20포짜리 묶음추로 코앞에 던져 놨었는데 그 괴물을 잡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막 뛰어와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저희가 손질해 줬어요 멀리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기 잡을 때는 적당히 던지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까지만 던질 수 있으면 돼요 전화하고 왔으면 받아야죠 전화 받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끊어 이러면서 아프리카바대 끊어 이러면서 장타 치시는 분들은 그 던지는 재미 때문에 장타 치시는거에요 멀리 던지고 시원하게 날아가면 속이 시원하면서 스트레스가 막 풀리거든요 저도 뭐 솔직히 고기 잡는 재미도 있긴 한데 던지는 재미가 속이 더 큽니다 사무실에서 체비 만드는 재미도 꽤 쏠쏠하죠 뭐 바늘 묶고 요렇게 한번 묶어보고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 대야에 물바다가 한번 싹 던져보고 괜찮나 이러면서 뭐 저도 별신경 안쓰고 대충 던지면 계속 우타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휘두르는 각도를 머리 쪽에 붙여줄수록 우타가 좀 덜 나더라구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혀서 던지면 우타가 잘 나고 그렇죠 많이 신경쓰죠 사람들 많을 때 사람들 아주 많아가지고 빽빽할때는 그냥 정투로 던집니다 안그러면 아구 눈치밥을 눈만 먹어도 먹어서 아구 사람없는 해변에서 하면은 또 그런 우타가 하도 뭐 자탈하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편하게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변에서 은근히 장타 안쳐도 잘 나오더라구요 뭐 사람도 보고 있을 때 완전 우타 완전 자타나면 약간 좀 그렇죠 바로 재빨리 걷어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한번씩 좌타부터 나잖아요 이러면서 혼자 낚시가지고 원투할때는 눈치 되게 많이 보는데 한 네덜명 가서 할때는 그 아는사람도 좌우에 깔려있으니까 그닥 신경이 좀 덜 쓰이더라구요 우리끼리 꼬이면 그냥 풀면 되니까 그리고 좌타고타 아니고 정투 정타로 제대로 던졌는데도 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이 아주 그냥 왼쪽으로 겁나게 흐르던가 뭐 오른쪽으로 겁나게 흐르던가 이러면 테트라 쪽으로 줄이 딱 붙어가지고 옆사람도 방 엉키잖아요 아 그게 좀 시곤하죠 그건 뭐 조심할 수가 없어서 다있대? 예 다있습니다 오케이 내 차례 예 제가 한 250m 안사람님 내일 출조지 한번 정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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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람님 내일 출조지 한번 정해주시구요 김부당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붕어 붕장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지금 입질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미끼로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아 예 저희가 출조지로 구룡포 구룡포가 이제 어판장이 좋은 게요 거기에 뒤에 물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예 붕어 예 좋습니다 붕장어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좋아요 오늘 지금 제가 예 발음이 지금 좋지가 않은 상태네요 아 구룡포 하러 판장 거기가 좋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좋은 데가 이제 도구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좋습니다 도구해수욕장은 완벽한게 있습니다 물도 나오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최현대식이고요 샤워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정말 분위기가 좋은 그런 해면에 아주 그 좋은 그 조명들에 아주 촘촘히 박혀있어요 근데 너무 장타를 치면 안되는게 거기에 그물이 그물이 도구 도구 썼습니까 도구 도구 좋죠 도구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저희집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포항에 가보고 싶은 것 중에 순위 10위 안에 꼭 듭니다 예 내일 도구 어떠세요 도구 도구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을 잘 모르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던데 도하 상륙작전을 위해서 도구해수욕장에서 해병대에서 주로 훈련을 하는 장소이고요 여름에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가족 단위의 그런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낙지도 엄청 많습니다 낙지 어떻게 보면은 도구해수욕장에 낙지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가능하면 회로질 방송. 근데 회로질 방송이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복이라든가 해삼 이런걸 잡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미역이라든가 미역채취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낙지라든가 문어는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업법에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라든가 낙지 문어 이런거는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씨를 뿌려서 하는 해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역밭 그 다음에 전복 이런거는 잡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진짜 요즘에는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구요. 어마무시한 붉은가 그런걸 내게 되죠. 저 바깥 프로님께서 지금 휨새가 조금 있습니다. 저 휨새라 하면 뭐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요. 불가사리입니까? 네. 그래도 항상 99%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가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거든요. 낚시꾼들은 그래요. 항상 이제 99% 불가사리라 해도 뭔가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뭔가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불가사리 맞아요. 불가사리 당첨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개비로는 전혀 입질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 오징어로 오징어로 지금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약 5마리의 그런 노래미를 잡아서 지금 저렇게 걸어놨구요. 현재 지금 장어입질은 없네요. 장어가 피딩타입이 확실한 그런 오종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올 때는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먹는다던가 노가리를 깐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있다가 폭풍 입질이 올 때가 있습니다. 폭풍 입질. 그때는 저희가 좀 바쁜데 지금까지는 아직 입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형님 꽁치도 있나요 그 금고 갖고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3,500원 짜리 잖아요 7마리 그거를 포 안뜨고 통으로 토막내 가지고 아 대각선으로 토막내서요 대각선으로 안하고 그냥 통으로 해도 돼요 그 진우 바늘 한 8호 이상 10호 정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혼자 낚시를 주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낚시를 하니까 사실 밤에도 이제 그렇게 무섭지가 않구요 그 출조지로부터 자유로움을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가기 좀 무서운 구역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여럿이 가게 되니까 새로운 포인트 탐사도 많이 하게 됐구요 특히나 이제 그 서로 이제 조금 부족한 뭐 억울하던가 그 다음에 채비 그런거는 서로 나눠서 쓰고 그런게 좋은것 같아요 공동구매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가 같이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게 되구요 여러모로 참 좋습니다 도구해수욕장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벌레 형님께서는 대구에 근거지를 두고 계시는데 직장이 시흥이세요 시흥 그리고 저 바깥 형님께서는 포항에 살고 계시구요 저도 주말 주중에는 저기 주중에는 주로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주말에는 포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방금 외국인이 지나가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비를 따로 만들어서 원투낚시다리님도 오셨어요 와우 예 시흥에서 주마다 출주를 하십니다 와 정말 그 날씨에 대한 열정 저희와 사실 비교할 바는 아니죠 사실 저희가 카페에 원투낚시다리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거는 장패를 좀 외친다 난 무조건 장타 원투낚시다리님 어서오십시오 오늘 손님 좀 있으시는가요 저희가 오늘 출주지를 예 아 제가 저는 이제 그 새벽에 마쳐서 포항에 있는 그 집으로 가구요 예 내일은 저희가 이제 연달아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저 날씨간부터 아이고 예 벌레형님 캐스팅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 왜 왜 왜 왜 왜 힘 좋으시죠 아 아 저는 저 그 벌레형님 캐스팅 할 때는 약간 소름도 돋아요 하도 힙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일 일단은 조금 뭐 점심을 먹고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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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면 엄청 많이 날아간거죠 저는 이제 한 5초 정도 날아갑니다 솔직히 이제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잘 못 던집니다 예 내일 2시나 3시 정도 만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도다리 낚시도 하면서 밤에 장허낚시도 좀 하고 저 스타버스 한번 해볼까요 예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봐야죠 궁금하잖아 예 매니저 벌레형님 네 뭐 아니요 저 캐스팅 하겠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소리 좋았어요 어우 좋아하세요 예 차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5.7 오오 좋습니다 그냥 5초가 엄청 긴 시간이에요 5초가 정말 긴 시간이에요 5초가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냥 5초면 그 그 밀때 7일짜리 다 푼다니까 아 아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스피드 차이인거지 야 예 개구금이 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 아이고 저희 던타티비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던타티비는 원투 낚시 전문방송이고요 오늘은 괴물 붕장어 사냥 사탄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출조지가 어디냐 하면은 죽천방파제 옆에 용덕갑이라고 왔습니다 예 예 예 10초 정도 갔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급하게 세린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는 5.7초였습니다 네 abt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송인원 10명 넘어가겠는데요 형님 오늘 방송인원 10명 넘어가겠는데요 형님 오늘 저희 방송인원 10명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지금 원투낚시다리님 오셨고요 김모당님 오셨고요 문저리님 오셨고요 다 오셨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bt님 오셨고요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율린님 오셨고요 율린님 반갑습니다 율린님 반갑습니다 너무 멀리 나갔어. 뻥을 너무 많이 찼어. 이것도 드셔보세요. 릴링을 카운트 못하기 겁나 빨리 해야지. 우리 앵글을 추가 앵글을 할 수 없나? 아프리카 이걸로? 네. 한 채널에서 2채널이 안돼요? 2채널 돼요. 네? 어떻게 해요? 채널에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게 아프리카 내에서는 안되고요. 아 다른 앱을 써야돼요? 네. 다른 앱에 그냥 방송 주소만 따가지고요. 같이 하면 되긴 되더라구요.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은 조금 예를 들어서 누가 날라가는 캠이 날라가는 곳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어느 노드가 제일 비싸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렌터스포퍼가 제일 비쌉니다. 제일 가까운 쪽으로 제일 비쌉니다. 아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두 개 높이 있는 거 두 개 네. 최고가 장비는 스핀파워 릴 아닙니까? 예. 문저리님 어서오십시오. 예예. 문저리님 어서오십시오. 아 이제 고기 다 잘려셨어요. 아니 난 내가 돈이 여유로워도 스핀파워는 겁나서 못사겠더라구요. 좀 비싸기네. 원투낚시다리님 아직도 저 오늘도 서울이신가요? 아우 무당님도 예. 소나먼트나 이런거 살 생각도 있는데 릴은 비싸지. 아니 가격대비 그런게 좀 없지 않아 솔직히. 네. 액캐스도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핀파워 와아 덜덜덜 이랬는데요. 스핀파워 나도 비싸도 못사겠더라. 스핀파워 제가 미친척하고 한번 사봤습니다. 와 저게 얼마나 하나요? 45만원? 얼마 들어야죠? 중고가가 30만원대인데 두 개 다 스핀파워에요? 아니요. 넘사벽이네요. 근데 액티브퀘스트를 쓰는게 혼났죠. 저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는 느낌 받기는 힘들겁니다. 근데 좋긴좋아요. 액캐를 액캐가 얼마죠? 액캐가 7만 5천원 8만원 사이입니다. 액캐 6개 가격이네. 저게 저거 하나살밤에 액캐 6개 사는게 더 많습니다. 아니지 그렇진 않지 금방 있으면 사는게 좋지 오 부산에 야 부산 장어 잘나오죠 벌레님은 보살님이랑 사시는거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저 정도의 가격을 사실만큼 집사람이 그 이제 보살이다 이런건데요 예예예 싱글입니다. 하하하하 제가 결혼했으면 저런거 못사죠 85에 90일 잡았대요 부산에 8자 9자 8자 9자 8자 9자 엄청나네 8자 9자 8자 9자 차이가 크게 차이나는데 이번주에 부산에 장어가 좀 나오네 여기만 안나와 지진나서 안나왔다고 그러던데 산갈치라고요 뭔갈치 산갈치 산갈치라고 정말 맞대가리 없고 엄청 커요 크기만 큰거 있는데 이빨 엄청 갈거 없고 있죠 지진나면 대체 못잡더라구요 와우 그 포인트에서 올해 올해 8자가 7마리 남았대요 와우 저 앞에 저 고양이 있네 네 뭐하는거고 내 맛이 안들리나봐 어 나 이거 하고 있어 호복해서 저 나한테 온다면서 내 얘기했는데 어 저 몸 낮춘거봐 저기 뭐 뭐 있어요? 미끼있나보네 아 지랄해봤다 놀래미 머리만 흔들어줄까 어구 아 나 놀래미 다 차버렸다 벌레가 하도 많이 끼어서 음 음 아하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위치는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그럼 우리 포항을 버리고 부산으로 갈겁니까 나온다며 어디든 한번 도전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부산도 가깝기도 해서 네 사실 가까워요 화항에서 부산가나 대구에서 부산가나 크기차이가 안날거에요 네 맞아요 화항에서 부산이 도로가 뚫렸잖아요 구석도로가 로드 옆에 뭐가 있냐고요 아 저 끝로드에 옆에 뭐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요 고양이 아 고양이 아 네 아 아 그게 다 보이셔요 큰 화면에는 보이시나보다 50인치로 보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아 뭐가 왔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이 번쩍거리더라구요 네 UHD TV 하하하 화질이 좋은가봐요 지금 이거 갤럭시 S8이라고 그랬나요 네 좋은거니까 이거 24만원에 구입하실수 있나요 LG가 더 좋았었는데 이거는 왔다갔다 해 LG 얘네들은 하드웨어 되게 좋은거 쓰는 그런 시리즈가 있다가 또 갑자기 또 하드웨어 또 개판으로 갔다가 얘네들은 왔다갔다 해 LG는 LG는 딱 한가지는 무조건 제일 좋은게 하나씩은 있더라구요 카메라 하면 카메라 아니면 뭐 근데 그게 겁나 랜덤하지 맞아요 삼성돈 꾸준히 좋아지거든 맞아요 근데 요즘에 또 컨텐츠 쪽으로 빠졌더라구요 LG 텔레콤 쪽으로 어 하드웨어 간식을 사뒀어요 길고양이 주려고 어 우리가 안사람 예 맞아요 어디 있어요 간식 참치를 남편 먹으면 아깝다 그러고 길고양이 간식이라 건들지 말라잖아 참치 샀어요? 아 내가 그때 엉덩이 서러웠는데 어이구 문저리님 어서오십시오 내가 찬장에 참치 했길래 먹으려고 하다가 혼났다니까 그게 길고양이용 참치였어요? 네 나는 사먹어도 되는데 걔네들은 사먹을 수 없잖아 당연히 쥐를 먹잖아 걔네들은 아 그거 고양이들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미치던데 참치여? 참치여? 그치? 참치에는 바깥님 주고 핸드폰 상태가 좀 메롱인거 같은데요 무대리님 충전기를 꽂으면 재접 때문에 아까도 그러셨거든 아 그렇네 컴퓨터로 보세요 맞다 맞아요 추룩추룩 그거 사나요 그건 바깥사람이 안 뺏어 먹으니까 뭐 어떤 추룩추룩 추룩추룩 있어 비닐봉지로 이렇게 포장된거 있는데 그 딱 뜯어주면 애도 미쳐 장어가 미치는건 없어요? 장어가 미치는거? 음 다음번 닭껍질 써봐야겠다 닭껍질 입질이 있을때 써봐야되는데 입질도 없는데 연기가 왜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들고 흔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해드릴지는 있는데 제가 그 바늘을 물어야 되나요? 그런건 아니죠? 야 물에 들어가서 해보는거 뒤늦겠다 안사람님 저희가 오늘 10명을 널길 수 있을까요? 시청자여러분 안사람님 장인호른 장모님 폰 다 켜줘요 아 오 좋아 좋은 방법이야 장인호른한테 맞아 죽을거 같은데 닭껍질 챙겨왔습니다 오늘 안사람이 포장해서 그대로 저희 안사람님 바깥사람님 저 누나분은 잘계세요? 응? 그렇게해서 저번에 한번 큰 웃음을 한번 드렸죠 저 누나 있어요? 아 제가 장모님을 아 맞다 그 인고가 저기 감시요 아 윤리님 어서오십시오 안그래도 계시던데 인사를 못드렸네요 감시기 감시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안 나오구요 농어가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있는 포인트는 지금 농어 포인트입니다 예 윤리님을 아시나봐요 주로 낚시방송 다니신 분들은 서로서로 잘 아시더라구요 주로 낚시방송 다니신 분들은 서로서로 잘 아시더라구요 그 안에 사람들이 예 거기서 몇자 나왔다고 네 어디인지 못들었네 저기 보십시오 눈이 고양이 눈 한번 보십시오 반짝반짝하네 네 지금 저희 저희 저 뭐고 저 걸어둔 플랜 아 저거 네 저걸 먹을게 해가지고 어 내일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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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서 형님 내일 좀 주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 차 그 내리에 대놓고 좀 자야지 예 고양이 귀엽죠 네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자 한마리 줄까 한마리 주자 놀래미 한마리 줘 아유 왜 쫓겨버렸어요 한마리 주지 아 죄송해요 제가 저희가 잡아놓은 노래미를 공격하는거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계속 온거 아닌가 싶어서 형 그냥 반을 빼고 줘야 돼요 아 왜가 바보냐 저희 줄게요 한마리 주겠습니다 예 안사람 좋아하시겠네 안사람님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한마리 고양이한테 줄게요 진짜 좋습니다 예 던져줬습니다 벌레형님 착하셔요 그래도 형 비추지 말고 냅둬요 그냥 가져갈 것 같아 모긴 바빠 응 가져가네 예 이제 가져갔습니다 야 물고 갔다 입으로 예 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피딩타임에 성대들이 나온다던데 어디서요 뭐 회관 어디서든 성대 잡으러 가려면 저 같이 갈 데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든 바닷가 어디든 성대를 잡고 싶으신거에요? 아니 뭐 나오면 잡는거지 성대를 잡고 싶으신거면 자고 성대를 좀 잡아먹고 싶어요 근데 피딩타임까지만 하고 네 어디서 밖에서 잘거야 응 그럼 아침에 성대는 피딩타임이 따로 있긴하는데 네 오늘 양이 오늘 저녁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네 성대 잡으러 가실거에요 나중에 저는 내일 몇시 올건데 저는 오늘 그 새벽 1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몇시에 올까요 한 2시? 저녁때쯤 오면 되죠 저녁? 오늘하고 똑같이 한테 있어요 예예 한 3,4시? 예 제가 추천을 하자면 내일 점심 먹고 바로 오셔서 네 퀴증타임 무시한 성대를 한번 잡으러 가보고 예 그리고 한 3시간 성대 한번 던지다가 답없으면 철수해서 예 우리 이제 진짜 정식 출조지 예 또 가는게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죠 네 네 근데 웬만하면 좀 그늘이 있으면 좋겠네 네 내일 되게 더울거 같아 내일은 제가 만들어드리는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텐트? 텐트도 있어요? 천막 네 아우씨 벌레 내 아이디가 벌레지만 아우씨 오늘 벌레 진짜 확 저희가 이걸 켜놔서 더 오나봐요 그죠 야 나중에 정식 조명 우리 구매한 조명 오잖아 네 난리 나겠다 진짜 난리 나겠네 진짜 난리 네 내일은 캠납 예예 저희 그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예 그럴 예정입니다 낮에 하려면 위에 뭐라도 좀 햇빛가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요즘 되게 더러워요 거기다 가져간다니까 그냥 같이 가지러 가요 레드펄스 정말 가지러 간다고? 어디인데? 아 창고 안에 맨 안에 있는데 혼자 못 꺼내요 그렇지 어때요? 응 저 오시고 가면 되겠어요 네 당신 찍어서 간대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안사람이 안계시잖아요 그 주무시면 어때요? 오실거 아냐 내일 아 그래도 뭐 내일 늦게 오시는거 아니에요? 내일 저녁에 와요 내일 저녁에 오신대요 낮에 결혼식 가요 응 아 결혼식 달이면 내려가신거야? 지금 다 듣고 계셔 아 아 아니요 뭐 그런거 아니에요 잘못 들으신겁니다 아 우리집에서 자신다고요? 아 아니라고 와이프 형님 좋아하는데 응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지 나도 그 채찜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거야 이게 네 당신 뭐 허공에 얘기하는 거 같잖아 좀 비켜줘봐요 예 야 야 니 의자 가져오라니까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쌈장은 쌈장은 밟아가지고 다 으깨놓고 자 바깥사람 조인했습니다 예 저기 3명 들린다고 그런거 아니 안사람님 방에서 주무시는거 아닌거 같던데 말을 하실때부터 지금 안사람님 술을 좀 드셨어 아니에요 3잔먹었대 뭐 어떤 얘기죠 안사람님께서 방이 두개가 있어요 응 무슨 방이 있어요 북향방이 하나 있고 남향방이 하나 있어요 아 아 잘못들음 아 지금 당신집에 안사람님 방이 두개가 있다고 북향방에 주무시면 될것도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지금 바깥사람님은 그냥 그냥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것 뿐이에요 어 헐 우리나라 끝나버렸네 축구 어 이거 저 버스나이전 이게 실제로 죽어예요 버스나이전 이게 버스나이전한테 진거에요 지금? 미칠수도 있지 뭐 헐 그럼 러시아 월드컵 이번에는 유럽 리그 뛰는 애들 많아서 꽤나 사람들 다 기대하고 말았네 오 손흥민 안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울겠네요 3대1로 발리고 있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대물 대물이라도 잡아서 해소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될거 아닌가 한놈의 헤드트릭 헐 보수니아에 뭐 대박인 애가 있나보네 잘하나 치는데 어디도 못쓰 근데 축구하고 낚시는 알 수가 없어 하하 근데 이기고 진거 보다는 경기 내목이 더 중요하지 맞아요 파이팅 있게 했느냐 예 지더라도 아깝게 지는거 하고 그냥 포기하면서 지는게 그게 완전히 다르다니깐요 우리나라도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막 지연학연 따져서 대표선수 뽑아놨다가 다 말리고 히딩크 와가지고 실력위주로 뽑았더니 꽤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학습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야 약간 대한민국이 원래 그런 나라니까 아니 뭐 왜그래요 원래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다른 나라 다 똑같은거고 우리도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버릴 수 없다면 오늘 기성형을 중앙수비를 쓰러 뒀어요 네? 뭐 이건 뭐 답없네요 진짜 나보다 전술 테스트 같은데 아 이게 예선 아닌가 오늘 저희가 예선했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신선연기에요 윤리님 평가전인가 평가전이면 뭐 이해하겠는데 아 용호는 저렇게 뛰는데 저한테 와주시 용호는 이렇게 떠요 이렇게 뛰지 북팡 아니래요 아 용호 되게 멋있게 뛰어요 아 스웨덴 대비 모의전이래 음 뭐 모의전이야 뭐 원래는 말대로 저런건 이해해줄 수 있지 단 스웨덴전에는 이해 안되지 왜요 스웨덴전은 그거 실전이잖아요 아 실전이요 아 요즘 먹고사는게 힘들어가지고 월드컵에 관심이 많이 안갔어 저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축구 이거 참 축구가 국회는 답이 없어 아 농호 뛰면은 아주인가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에 speed 농어 뛰면은 아직인가 걸어서 던져보세요 농어 뛸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원투로 농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상이 잘 되는 구멍추에다가 목줄 2미터 정도 주고 뒤에 웜 같은 거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거 있죠 물고기 모양 그걸 던져서 빨리 가면 얘가 떠 있거든요 중층 이상에서 끌려오거든요 그러면 농어가 따라와서 그걸 물어버려요 오는 순간 바늘이 튀어나오면서 걸리거든요 그거는 잘 빠지지도 않아 농어가 바늘털이 명수인데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던지면 고향이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고향이 지금 잠복 바닥에 아지가 뭡니까 아지 아지가 뭐예요 농어는 진짜 바닥에 베스 맞습니다 고향이 다시 왔습니다 이름이 씨베스입니다 씨베스 고향이 그냥 가만히 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보자 뭐하나 아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지 아지가 뭘까요 아지매 아 제발 냅둘에요 고기 비지 고기 비지 같은 거 아닌데 아제 아 헐 사람 걸어 던지 하하하하 이것도 농도가 있나요 없어 없어 근데 이거 하니까 별로 너무 높은거 같아요 고기 워낙 세가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아지가 무슨 고기인가요 아제 아제 설명이 어려운가 보다 육류에요? 물고기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간이 안나오는구나 현재 시간 눈 보셔요? 보이죠? 안사람 가지고 왔던 집게 그거 가지고 걸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안사람 차에 있을 것 같은데 지렁이 이렇게 비춰주면 밝게 보여요 아 지렁이 아니고 뻥인 것 같은데 안사람 차에 있네 여기에 비춰야 밝아진다는 거예요? 위에 비추면 밝아지죠 그러면 저 빗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쏠까요? 그것도 괜찮네요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저 빗을 가져오는 것도 어떨까요? 아 저 노란거 저거? 하지마요 뭐있어 뒤에? 아 중이라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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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손 손 손 손 그렇죠 얘를 각도를 어떻게 맞추냐면 밝아지긴 하죠 지금 이정도면 되죠? 네 이정도면 좋아요 전갱이 전갱이 까즈메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어를 농어색기 같은 거 진짜로 진짜로 그 연도 주민들이 한 여섯 명 일곱 명 나와가지고 휠체어 타신 분 거긴 그게 좋더라고 장애인분들을 그냥 동네 같은 동네 주민이잖아요 같이 즐기려고 그냥 놀려고 나온거에요 밤에 까즈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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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거기 와가지고 그 주먹지에다가 지렁이 한 다섯 마리씩 던져가지고 던져 버리더라구요 그냥 앉아서 노는거에요 갑오징어 철이라던데 참고로 오늘 저희 배달해준 배달아저씨가 낚시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예씨 왈 이쪽에 무늬 오징어는 아직 안 붙었지만 갑오징어가 출현한다고 외도 있고 들어가서 애기 해보라던데 애기는 저기 참새님 집 앞이 거기가 네 거기 쩔죠 내일 참새님 집 앞으로 갈까? 예 근데 우리 우징어 낚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나 애기 있어 나도 애기는 있지 근데 안하잖아 해보자는거지 낮에 아하 낮에 낮에 나오나? 응 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맛이 갔네 또 충전이 된댔나보네 충전하고 상관없는거 같은데 와 불까지는 화가 더워지네 좀 귀었나? 이러면? 아 이게 진짜 웃긴다 어 쓸모가 밝아진다 저녁 강추? 응 내일 몇시에 만나냐면요 안사람님 몇시 오시는데요? 안사람님 오는 시간에 어떻게든 맞춰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가 있어야 뭘 할 것 같아요 에이스 됐어 어떡해 안사람 에이스 됐어 레이저 어허 레이저 얘기 빗나오는건가요? 큰일날뻔 흠집 안났어요? 흠집 났죠 몇시로 도착했는지 몰라요 구미 간다고 하던데 문저리님 구미 아닙니까? 구미 맞아요 문저리님 구미 사세요 뭐 뜯었어요 근데 이거 켜면 되잖아 위로 근데 그 각도가 안 맞아서 각도를 좀 맞추면 될까요 이렇게 좀 보세요 네 여기 끼워서 각도를 이렇게 맞추면 어떨까요 오 천재인데 사람 배워야돼 제가 의외성이 있는 분이에요 됐어요 이정도면 어떨까요 굿 괜찮죠 베리굿이죠 그냥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정말 근데 오늘 입질이 너무 없네요 형님들 장사님 집을 모르신다는데 응? 무슨 집을 모르신다는데 무슨 집을 모르신다는데 애기로 드릴로 구멍 살짝 뚫어가지고 주꾸미 잡을때 그렇게 쓰긴 합니다 응응응 근데 저희가 애기 낚시를 한 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근데 네 참사님 포항에 집 앞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애기 포인트 저희는 거기 가서 원투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 낙지 한 마리 잡았지 원래 형님께서 낙지를 잡으셨어요 방금 처음 시작했을 때 낙지를 잡았지 네 유튜브는 거의 안나오죠 형님 거의 안나와 저 불빛 좀 나와 불빛 좀 나와 이거 아 이건 아이폰 받으면 그걸로 해봐야겠다 다리 핏빛 거기서 뭐해 다리 핏빛이라니까 어 그런데 거기서 뭐해 네 아니요 저희가 어 계절별로 뭐 고등어 낚시도 저도 하고요 뭐 성대 낚시도 하는데 주로 장어 낚시를 주로 합니다 맞아요 외국인 안 나오네 외국인 지금 지나갔어요 외국인이 남녀가 지나갔거든요 지금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서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철다라 어정도 좀 바뀌긴 해요 저희가 카고 낚시 카고 체비는 있습니다 예 카고 체비 있습니다 예 이게 잘 먹힐 때 있고 안 먹힐 때가 있고 그렇던데 제가 볼 때는 잘 먹힐 때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거의 잘 안 씁니다 아 고등어는 작년 8월 9월달에 간포에서 한 2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군고님이 오고 계시긴 한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부름 몇개 시켜놨잖아 뭐 사러졌지 꽁치 예 예 예 아 아 저 뭐 와가지고 땡기는게 아니고 체비 아니 미끼 갈라고 땡기는 거예요 형님 지금 미끼 뭐 쓰셨어요 오징어 오징어하고 지렁이 있습니다 오징어하고 지렁이 있습니다 오징어하고 지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옮기시죠 왜 허리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아 아 요즘은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랜딩하고 있습니다 랜딩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정확히 세려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오래 땡기십니다 저분들이 뭐 뭐 있나요 많죠 수초죠 수초 공공과 사리도 있고 네 랜딩 없었는데 하나는 지렁이 오징어 안 썼어 하나는 오지마 이게 입술이 없다는게 이렇게까지 입술 없을 수 없는데 뭐 그럴때도 있지 적어도 뭐 영득갑에도 저희가 자주 나 여기서 꽉 많이 쳤는데 뭐 이쪽에서도 야간에 낚시해 보셨어요? 많이 써요 여기서 대문나온다는 대문도 아니지 육장까지 나온다는 주소바로딜 주소바로딜 제가 오늘 죽천방파제 옆에 용덕감시라는 곳에서 지금 괴물 붕장어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죽천방파제 아세요? 영일만 방파제 옆에 우목방파제 그 옆에 그 밑에 죽천방파제 죽천방파제입니다 죽천방파제 밑에 용덕감시지 해수욕장을 지나서 돌아오는 곳이 있거든요 죽천이 포항에 그 방파제 이름인데요 영일만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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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잖아 아 맞다 저기 뭐지 신앙만 신앙만 방파제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죽천방파제 있습니다 예 신앙만 방파제라고 하면 안되고 신앙만 도보방파제 아 예 맞아요 신앙만 예 만이 영일만해수욕장 신앙만 도보방파제 밑에 우목방파제 있구요 그 밑에 죽천방파제 있습니다 저번에 대전에 아는 동생 내비찍어놓고 신앙만으로 오면 된다고 했다가 네 호철 앞에 갔잖아 포항제차 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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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앙만 거기라고 나오던데 이러면서 예 맞아요 거기 신앙만 나와요 저희가 이게 지금 몇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켜놓을까요 아까 저기 핸드폰 저기 있잖아 예 예 10시가 넘었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뭔가 잘못 나간 듯한 느낌이네 옷 걸린가 나이스 아 빼마 날 것 같다 빼마 났어요? 어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채비 날아갈 뻔했습니다 예 10시 7분이네요 저희가 한 해가 지고 나서 저희가 입지를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앵글 좋구요 오늘 바람 졌구요 파도 없구요 그 다음에 기온도 좋아요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바람 뿌렸어요 추웠어요 파도 많이 췄거든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오늘 뭔가 이상한 거 같아요 오히려 기온이라든가 파도가 많이 치는 날 조각은 좀 좋은 거 같아요 오늘은 뭐 주변 여권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뭐 한 두세 시간 동안 거의 입지를 한 번 못 받아봤습니다 여덟 여덟 대가요 저희가 노랭이 다섯 다섯 마리 잡구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선 좀 사고 나면 나 또 한 대가서 또 할거야 생각만 사가지고 아하하 그건 뭐 나오고 있지 뭐라고 똑같이 거 아니야 이씨 어이구 기사께 날아가네 아이고 잘 날아갔습니다 탁 떨어질 때 농어가 탁 먹으면 좋을텐데 그 농어 맞추겠지 빡 아이씨 모기야 모기야 효과 좋다 효과좀 좋습니다 좀 몽환적인 분위기야 예 조금씩 저쪽에서 귀신 툭툭툭 나고 차 들어오네 저기 근거 아니에요 근거 그렇겠다 저희 그 마지막 멤버 근거 속곰탱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꽁치 사오기로 했거든요 바다수온이 이빨이 예 오늘 바다수온이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 근거 속곰탱이님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저희가 입지를 한 번도 못 받아갔습니다 이제 10시야 이제 10시야 장화낚시는 아직 초입이야 초입 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낚시 그 어떤 그 묘미는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 근데 낚시를 안 하시는 분하고 같이 기다리냐면요 죽지 진짜 그 스트레스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초단위로 고기 잡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아이고 멀리 날라가네요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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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위로 집에 언제 가냐고 묻고 그리고 그리고 막 온 가지 불평불만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와이프 얘기입니다 아하하하하 예예 초단위 초단위로 그것도 궁금하나 아이고 저희 그 오늘 네 번째 멤버인 근거 속곰탱이님 오셨습니다 저분께서는 새마을 근거에서 살고 계시구요 아 살고 계신게 아니고 새마을 근거에 다니시구요 그래서 이제 근거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아 아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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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셨어요? 저희 근거님 오셨습니다 근거님 잠깐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리고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왔습니다 여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어 목이 탈지제에 어 목이 탈지제 좋지 아이고 일단 한번 한번씩 아 이거 한 번씩 뿌려야 돼 선생님 선생님 이거 저 성형에 뿌려야 되는 거 맞죠? 피부에도 상관없어요 애들 또 뿌리는거야 흰색 이거는 애들 또 뿌리는거야 애들 피부에 다 상관없는거야 과학에 뿌려야 되요 과학에 뿌려야 되요 제일 큰 걸로 사왔어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등쪽으로 크기가 다 된다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어요 시켜먹었어요 아 시켜먹었어요? 형 온몸에 다 뿌려줘 지금 저희 멤버들이 모기퇴치제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기퇴치제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김부장님이 저렇게 반가워할 수가 지금 다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봐요 지금 다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봐요 밑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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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그거 가지고 해야지 많이 몰려있을 것 같아 응 참고로 진짜 웃긴게 여기 피고 있는 모기향도 금고거야 다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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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기는 금고로 통하는구만 지금 지금 제가 시간이 좀 늦어져 가면서 이제 오징어랑 청개비랑 문어랑 미끼를 쓰고 있는데요 거리는 한 120 하나 한 80 하나 101 이렇게 던져놨는데 비거리에도 입질이 없고 뭐 시청자여러분 지금 금고숭곰탱님께서 산딸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토종꿀이 절인거에요 토종꿀이 절이셨대요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일단 제시옥에서 저는 이제 점펴야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여기 드세요 먹었어 근데 저는 먹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식사하자 그래갖고 가서 상어랑 가오리랑 과왕왕마리 너 여기서 펴서 이모분집 백집하거든요 여기서 펴서 저 달보고 던졌으면 좋겠다 더 갖고 와야되네 여섯 던지고 그랬잖아 그러면 화면에 안나와 화면에 안나오더라도 잡은거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안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프린트가 이쪽 저 저 저 제가 지금 좌타 이빼 하나 낸거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 골파이닝 곳에서 좌타로 한 100m 정도 날리면 거기에 여가 하나 있어요 돌하고 막 수초많게 그 근처에 따라 무조건 입질이 있어요 그래서 좌타 계속 있는데 거기도 입질이 없는거에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기대할 수 있을만한 데가 여기 형님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여기 골짜기 골 있잖아요 바닷속에 골 거기 집어넣는게 하나 희망적이라 군고보한테 좀 던져보라고 얘기를 해야되요 아 맛있다 이거 먹고 나 문재인님 이거 먹고 나면 설명끼도 던질거 같아 어 맞습니다 산딸이가 또 남자한테 또 그렇게 좋다네 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남자한테 그렇게 좋답니다 산딸이가 이거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한번 난감한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기운이 좀 남다르겠죠 뭐죠 쪼잉 안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구나 방송이 방송이 사실은 안사람님 영향이 큰데요 오늘 저기가 괴물 붕장어를 자꾸 안잡고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네 맞아요 뭔가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또 저 괴물 붕장어가 자꾸 안잡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이 시청자들이 반응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일은 꼭 저 안사람님 오셔야 되구요 진행을 잘하는거 같아요 예 진행을 잘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채팅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리스판스 여기 또 전문 내용이 나오네요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20스푼 아 대박이다 아 가전중에는 내가 목 밑에 지젤 안풀했네 하하하하 아 잠깐만 이게 들어갈까봐 아 맛있다 이거 다 드셨으면 밑에 뚜껑 다 닫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구릉포가서 던지시는 분 또 궁금하긴 하다 네 맞아요 소통을 해주시는거죠 이게 이게 디테일이 좀 필요한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방송을 해서 낚시만 하고 그냥 틀어만 놓자 처음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즐거운 것 중에 하나인거 같아요 네 맞아요 재밌어요 편할때 자리 아무데나 잡아 아 맞어 맞어 채팅을 올려서 다 보고 확인하고 그렇죠 다 반응을 해주더라구요 대답을 해주고 네 그게 중요한거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 문저리님께서 먹방을 하라고 하셔서 바로 먹방 했잖아 바로 먹방을 하고요 그게 준비하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우 3일 걸렸어요 왜 안사람 그리고 일일이 그 마늘을 다 썰어가지고 오시고 또 깻잎이 아니고 고추까지 다 씻어 오시고 장아찌를 예 장아찌도 가지고 오시고 이제 입주만 있으면 이 방송 완벽한데 지난주에는 벌레님이 제일 좋아하셨죠 뭐 뭘 예 뭐 말이야 소통을 해주는 채팅 네 죽지 예 이게 참새님 기분바이 예 참새 예 이게 지금 뭐 네 개짜리야 다섯 개짜리입니다 아 그니까 다섯 개짜리 피우고 네 개만 진짜 LOL에 무슨 마이 같다니까 똑같아 이러고 있으면 예 저희가 오늘 마스터레이 아 좋습니다 오늘 또 다시 군대 얘기 좀 해볼까요 형님들 군대에 가면 또 분위기 좋아하지 네 근데 저는 저는 현역 해병대 나왔습니다 와 이게 뭐 해병대 제가 그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제가 그 박한형님을 처음 만나는 날 그 어디고 저기 신앙방방파제에서 그 방파제를 자유롭게 다니시더라구요 저는 겁이 나서 와 그거하고 그런 상관없는거 같고 와 그 몸놀림 그 어떤 그 유연성 이런거에 제가 구심 잡는데 아 귀심 잡는 해병 맞죠 해병대 진짜 웃겼던게 그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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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병 때 훈병 마지막에 단력시험이 있었거든요 저희 근데 소대장들이 이제 구미호 분장도 하고 어디서 뱀 시체도 길에 뿌려 놓고 뭐 동물 시체를 뿌려 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진짜 무서웠는데 그 누구 한 명이 그 얘기를 들은거야 네 소대장들이 귀신 훈련 그 분장해서 나온다 응 그래서 진짜 독사같은 소대장 하나 있었거든요 응 다들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소대장이 훈련 그 분장한다는 거를 응 뭐야 소대장이 뒤에서 워 했는데 개머리판으로 여기 그때는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또 누구한테 이걸 써요 소대장 그 궁유 분장에서 얼굴 반짝이 뿌리고 휙 튀어나온 애를 네 그 알고 있던 사람이 저희 동기가 개머리판으로 찍었는데 여길 맞은거에요 어머 정말 여기라고 하는 거는 유리턱 그 어 이거 어디죠 여기가 여기 턱연골 있는 쪽입니다 네 귀 밑에 그렇죠 그대로 때려버려가지고 소대장이 거기는 맞으면 그냥 기절을 한대요 와 병원 갔어요 헐 헐 헐 헐 그 뭐라 말도 못하잖아 훈련을 제대로 했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들 입 닦고 있었어요 끝까지 훈련 끝나는 날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다 알고 있는데 헐 진짜 웃겨가지고 너무 웃기다 진짜 근데 네 진짜 웃겼어요 우리 그리고 그 군대 가면 다나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다나가 그게 힘들더라고 요짜를 쓰면 안되잖아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다나가로 얘기가 하 근데 우리가 또 마지막 주에 에이텐트 치고 잠을 자고 오지 않습니까 에이텐트 좋죠 군병 때 예예 그때 국민 사발면 육개장을 준다고 발동 육개장 깜짝 놀라죠 먹으면 찬물버섯 불려 먹는 아 좋죠 찬물에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이제 너무 감격에 겨운거죠 그 사발면이 맞죠 소대장님 들으면서 맛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거에요 네 어떻게 의욕이 앞서서 소대장님 또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하하하 요짜라고 얘기를 해서 맞았어 한명이 예 맞죠 그 옆에 있는 애가 라면 좀 드세 하하하하하하 요짜를 뺀거지 아 어쩔 수 없이 예 더 맞았어 반말이라고 예 아이고 참 다나가에 대한 웃긴 아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하필 왜 우리 소대 우리 우리 졸아가지고 아 아 발목을 아예 절타를 내버리셨네요 저는 참고로 1월 군번이라 그 요짜 쓴 애랑 드세 한 애가 저희 조였어요 새벽 1시에 그 몸 반 또 안 담궈지는 내 가 예 알죠 더 추워 더 추워 미치죠 반은 얼음이고 반은 겉에는 얼음인데 밑에 물이 흐르잖아요 네 맞죠 와 미치죠 진짜 진짜 저분도 대박이다 발목을 작살내서 후송을 보냈대 아 아 참 저 정도면 뭐 스파이크에 못 박은거지 어떻게 보면은 작정하고 덤비셨네요 진짜 막 안그래도 막 그 소위 달고 와가지고 막 자기들 어 저 뭐지 우리 육사 나왔다고 아니 나 진짜 웃겼던게 소위 한 명이 자기 계급이 소위잖아요 네 한 사간보다 높잖아 뭐 높죠 주임 대대 대대 그러니까 중대사장한테 네 자네가 주임상사인가 이야 대단하네 중대사장한테 개맛대지 맞고 대대 주임상사 때 가가지고 어 자네가 주임상사인가 개맛대지 맞고 사단 주임상사 때 자네가 주임상사인가 개맛대지 맞고 개맛대지 맞고 그 다음에 안 보였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성이 모자랐다 보면 계급은 알았는데 인성이 너무 순진했던거지 네 너무 순진했다 계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몰랐던거지 알아야되는데 그죠 아 뭘 저거를 그때 왜 문제가 됐냐면 자네가 주임상사인가 라고 했던 그 대대에서 하사관들이 다 일을 안해버린거에요 아 참 머리아프네 장교들 뒤집어지는거지 뒤집어지죠 그럴 수 밖에 없죠 또 개맛대지 맞았다니까 예 나 그거 봤거든요 훈련했을때 나무 뒤에서 장교가 장교를 불러서 까는데 장교도 할까 안되겠더라고 너무 많이 맞더라고 장교도 많이 맞죠 그죠 근데 군대 얘기 왜 하겠죠 똥탑 유로 똥탑 유로 아 군대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위기를 또 쇄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겁니다 근데 진짜 세상에 그게 다가 아닌거 같아요 그죠 계급이 다가 아니고 네 네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한거 같아요 네 이쯤에만 있으면 완벽한 방송인데 진짜 우리 아 오늘 진짜 바라먹고요 오늘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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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관 고문관이 장교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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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 병장보다 짬뽕 낮은 하사테면 격려하지 말라고 경력이 짬뽕 경력이 짱인거 같아 경험 그렇지 경험도 중요하구요 노하우 노하우도 중요해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형이 형 지금 보시는 분은 벌레님으로서 랜드 감고 있습니다 아우 하 진짜 오래갚는구나 우리가 오래갚네 멘트가 상실되겠다 감고있습니다 그러는 데 안와 제가 봤을 때 벌레 형님이 던지시는 비거리가 120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미터의 색깔 하나씩 들어가 있는 줄이 있거든요. 그걸 던졌을 때 한 14칸이 나와요. 근데 그게 140미터가 아니고 경사가 있어서 120에서 11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은 곳에 던진 게 벌레 형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릴드랙은 저는 넌드랙입니다. 바깥 사람은 에케 수지경사수풀 한때 팔았던 거요. 그거 사서 넌드랙이고요. 벌레 형은 건져 줄 정도로는 잠가 놓는 것 같은데 전에 그런 상태에서 드랙이 풀려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죽천방파제에서 저희는 드랙을 많이 풀어주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 할 때 웬만하면 드랙 다 잠그고 가잖아. 우리 스타일이지 뭐. 근데 이게 경질 때 쓰시는 분들이 드랙을 많이 풀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님 근데 이게 뭐예요? 물고 찌익하고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이물감 때문에 안 느끼게 하려고. 드랙을 그냥 잠궈놓으시죠 드랙을. 드랙을 잠그는데 뭐 잠근다고 해서 너무 막 꽉 잠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형님 이게 뭐예요? 오징어네요. 오징어 옆에 붙어 놓는 거. 이런 건가요? 예요? 홍개비예요. 수초 같은데? 수초 아니죠. 뭐야 어떤 거. 예. 이거요? 수초예요. 수초. 근데 수초가 점성이 있다. 그런 수초가 다 있나? 드랙 어종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 안녕하세요. 인생 좋은데이. 좋은데이. 경남 분이시네. 79님 입장하셨습니다. 드랙 감성돔 하시는 분들도 드랙 많이 푸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민한 고기 잡는 분들은 드랙을 많이 풀어요. 근데 저희는 드랙을 잠궈놔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대상어 자체가 붕장하잖아요. 힘줘서 그 정도면 수초 걸어도 다 당겨 내죠. 사람이 손으로 힘으로 당겨서 풀리는 정도면 수초 걸어도 다 수초도 뽑아낼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저희처럼 공격성이 강하거나 쾅 무는 어종을 잡는 사람들은 드랙 잠궈놓는 사람들이 많고요. 감성돔 원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많이 풀어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어는 풀어 약간 풀어 놓습니다. 왜냐면 후킹 맞아요. 근데 농어는 합사.. 저희가 합사를 쓰거든요. 합사를 쓴 상태에서 농어가 물어가지고 당기면 농어는 자기 입을 쬐면서도 털고 가버려요. 그래서 원사를 나일론을 쓰는 모노줄을 쓸 경우 빼고는 얘기 좀 이어가시죠. 네. 드랙은 사실은 너무 잠궈면 터집니다. 그래서 살살 조금은 풀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드랙이 너무 잠궈서 터진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잘 안되더라고요. 저거 캐스팅 한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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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징어 있고 오고 있다는 거지? 여기 자리에 지렁이 있고 지렁이도 많아. 잠깐 캐스팅하고 올 때 여보세요? 올 때 너 그 미끼 살 때 아 지금 마트는 문 닫았겠다. 꽁치 같은 미끼가 있었으면 하긴 하는데 없으면 그냥 지렁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라. 아 꽁치 없지. 마트가 문 닫았을 거야. 아 그래도 사면 오늘 출처해가지고 자유로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가가 있어야 되는데 리플러스. 리플러스. 시청자분들이. 리플러스 왜. 아무튼 뭐 그냥 신경쓰 말고 그냥 지렁이라도 사가지고 와라. 올 사람 있어? 아 근데 뭐 굳이 어디 일부러 가서 사올 필요 없어. 오케이? 눈에 띄면 사오고 아니면 마는 거고. 아 지금 의식하는 사람 누가 있어? 카사. 뭔데요? 지금 어딘데? 오고 있다는데? 헐. 구하레발라인. 여자친구 만나고 온거지 이제. 오 방향성 오랜만에 좋은데요? 오 좋습니다. 이 형님 방향성은 좋은 게 옳은 말이에요. 조가 있는 날짜이고 온전적인 거죠. 조가님 캠이 어디 갔나요? 형님 캠이 어디 갔나요? 캠이 떼고 했어요. 조 형님 스타일은 방울과 캠이를 항상 떼고 캐스팅하고 다시 다는. 정말 번거로운 화면이 안 보인. 아 날라가는 킴 얘기하시는 건가? 줄보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끝보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끝보기는 아직 안 다셨고. 줄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아 그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응. 보이죠? 방금 뭐가 날라갔는데? 뭐가 날라갔지? 날라가 이거 뭐에요? 뭐에요? 이게 옥수이 이거? 사라졌다. 뚝 떨어졌다. 이거 캐스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기 뒤에 사람 목소리가 나오네. 외국인 맞죠? 네 여자나 남자나. 둘이 뭐 안 쉬는지 저렇게 쉬워하는 거. 불을 안 가지고 이 어두운 곳에 간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요. 아까 외국인 두 명이. 이 캄캄한데. 외국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외국 말을 하면서 지나갔었어요. 외국인 두 명이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두 분이서 계시는데요. 굉장히 웃음소리가 저렇게 들리는데. 뭐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가서 이제 저희가 얘기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뱀이 지금 있는 시즌인데. 아유 오케이? 아유 오케이? 아유 시리어스? 오케이? 땡큐. 원투낚시다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투낚시다리님 어서 오십시오. 이분은 추성이 많네 많이 많네. 이분은 안 그래도 다른 낚시방송도 좋아하시고. 저희 방송도 정말 꼬박꼬박. 이거 까지 하나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눌러보시면 사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눌러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계신지 아셉 시간. 음. 해변 낚시를 쳐려가지고 모래가 로드... 으... 헤변 낚시는 조심하셔야 돼요. 로드에 모래가 가끔ㅠㅠ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게 저 비치 스탠드 벌레형 중장비 모래세척법 장비로 보다는 갑이죠 이건 제가 약한 부분입니다 저는 세척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모래 그래도 세척을 하신 분이 저희 그 멤버 중에는 벌레형님이시요 저는 귀찮은 낚시 안합니다 아 샌드폴 샌드폴은 저는 만들어서 씁니다 알루미늄 각바 에다가 pbc 파이프 피스로 박아 썼습니다 최곱니다 형님 자갈에도 박힙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 카페에도 한번 판매를 좀 할까요 저렴하게 아니 그건 뭐 그냥 그냥 파는게 있어서 굳이 우리가 안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긴 그렇죠 싸게 파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저희 형님께 맞는게 좀 튼튼하던데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카본으로 하시는 분들 모래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르니까 여비야 캐스팅 클립 어디있어요 캐스팅 클립을 얘기하는거야 아니면은 캐스팅 클럽은 여기있지 여기여기 자 받아 받아 씽거 말하는거지 아직 안전되었어? 너 가지고 있어 네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이제 아직은 활성화는 안됐는데 활성화 되고 나면 저번에 말씀드린 채비방송 이라든지 뭐 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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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거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까요? 네 예 저희가 동영상도 채비를 어떻게 만드는지 순서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낮에 출조해서 한 명이 찍고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방송도 중요하지만 카페 위주로 돌아가긴 해야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카페라 하는 근거지를 갖고 너 왜이렇게 멀리 날려? 왜이래? 근데 왜이렇게 멀리 날려? 아니 너 니 비거리가 아닌데 방금 왜이렇게 멀리 날려? 내가 봤는데 아우 릴레에 머리 들어가면 이게 빼기가 쉽지 않던데요 그걸 순서에 입각해서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세척하고 다시 끼워야 되는데 어 구리스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아 빗물 튈 때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신발에 비우면 모래 튀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 저는 를 쓰는데요 제 애캐는 모래소리가 아이가이 릴 안에서 납니다 저 그냥 강제로 그냥 써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얘기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미지근한 모래, 민모래 담궈서 세척한 다음에 구리스를 뿌려야 되는 곳이 있고 윤활제를 스프레이 그거 뿌려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스프레이는 구리스랍니다 걔가 열 발생하는 거를 먹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WD 사공 같은 거를 뿌리면 안 되고 아 예예 구리스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뭡니까 이 릴에 그 실이 닿아서 감아주는 곳 그게 보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게 뻑뻑해지면 바로 줄 터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찰열로 괜찮죠? 근데 동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릴 세척하는 법 저는 제가 아는 걸로는 그 릴 세척 되게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했는데 튜닝도 하시고 스핀파워 관리법 스핀파워 관리법 본래님 문재인님이 스핀파워 관리법 좀 여쭤보네요 나 샤워한테 그냥 기는 거 말고는 없는데 WD는 흘러서 기어보면 아 맞네요 김구장님 잘 아시네 김구장님이 WD는 흘러버려가지고 그 기어있는 부분은 다 구리스를 쓰신다네요 형님 스핀파워 관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샤워할때 물을 틀어서 샤워할때 같이 스핀파워와 민물로 샤워를 하신답니다 계속 틀어놓으신대요 진짜 웃긴다 그래서 여기서 벌레형님은 그냥 그 민물로 짠물만 빼시는 거 같아 네 뭐래도 그렇게 하면 빠질까요? 제 생각은 아닌 거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관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관리하고는 정말 거리 먼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를 살 수가 없어 저는 이제 관리를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솔직히 비싼 거 사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 관리를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쓰는 채비도 그대로 써요 바늘도 안 갈고요 아 저보다 참새님 저보다 더 심해요 저는 방울도 달아서 그냥 던져요 근데 그게 좀 요즘에는 또 좋은 노드를 쓰다보니까 좀 머렇게이고 있어요 음 아 그러시구나 모래가 진짜 힘든데 근데 해변 낚시는 스탠드도 그렇고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진짜로 저는 모래에 있는데 해변에서 할 때는 꼭 그 테이블 비슷한 걸로 가져가서 그 위에 뭐든지 다 놔두거든요 뭐 로드 끝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릴은 사실 저희가 모래 튀지만 않으면 릴에 모래 들어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눕히지만 않으면 맛있네요 맛있어요 저는 이게 또 안 그래도 사려고 했는데 저는 샀습니다 주문했습니다 2kg 제가 모듬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 이거 수호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시는 분 그 동규 제가 왜 전에 새우 양식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누구 제가 새우 양식하고 싶다고 새우 올해도 어차피 땅을 못 사서 못하는데 그 그분들 할 때 흰다리새고 대하라고 판매하는 거 그거 하면 알려드릴게요 순식간에 판매 나와가지고 근데 2주 있다가 주문할려고 했더니 없대 문저리님 모래의 주범이 애들이래요 지금 모잘라 어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 애들 애들때문에 모래가 들어간대요 그렇죠 보통 성인이 아무리 모래사장에서 낚시를 해도 잘 안들어가는데 그게 애들때문이라는데요 답이 없다 진짜 근데 애들이 모래 좀 끼워줘야 애들이 활성화되고 막 놀고 있는 뜻이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릴에 대한 릴을 비싼 걸 사지 마세요 그게 해법이니 스피파워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문저리님 문저리님 스피파워 있어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스피파워를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그거를 파시고 에케를 몇 개를 늘려서 사시는게 에케 에케 내구도가 쩝니다 제가 모든게 에피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에피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그 다음에 1060을 쓰는데 모래에 들어가도 갈면 드르르륵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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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다가 지가 알아서 빠져요 에케 튼튼하더라구요 크케와 에크케 중에 저는 에크크가 질린거 같아요 참고로 제가 그 붕장어 2km후반되는거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에크로 랜딩 다 됐습니다 에케는 108강이 답이죠 크켜보다 에케가 훨씬 나은 거 같아 이게 좀 섬세해요 캐스팅할때 줄풀림도 좀 그렇고 약간 어색해요 약간 뭔가가 좀 그렇죠 약간 세리미가 있어요 애캐가 취향 탓일수도 있겠는데 애캐는 서울사람이구요 크캐는 부산사람이에요 그게 뭔소리에요 아니 크캐는 약간 좀 뭉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애캐는 약간 섬세한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저거는 벌레님 빵구소리였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던지면 애캐 보다 크캐가 파마가 잘 나요 캐스팅할때 그래서 싫어 그 디테일을 나면 모르니까 크캐스팅할때 안에 와샤까지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 와샤 하나 주라 와샤 하나만 주라 나 참수님한테 드린 그 릴 와샤를 하나 끼웠는데 그 와샤를 빼고 얇은 와샤를 끼워야되요 그 와샤 때문에 얘가 떠가지고 릴링 하실때 약간 흔드는 느낌이 들거에요 애캐에 경사수지스프를 끼면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제가 그거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정도 늘어납니다 저같은경우는 20미터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하나 말씀드리면 애캐에 경사수프를 끼시잖아요 그래놓고 3반을 던지면 답 없습니다 분명한거는 같은 채비의 같은 조건일 경우에 그냥 수풀과 경사수풀 이라면 늘어나지만 바늘 하나 더 는다거나 미끼를 두꺼운걸 하나 더 낀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비거리는 줍니다 저도 그 차이 얼마 안날줄 알았는데 엄청나더라구요 경사수수풀 끼는 이유는 그 캐스팅 하실때 실이 방출이 되요 근데 이 방출되는 양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 애캐에 맨 마지막 위에 스프를 잠그는거 거기 테두리 금속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실이 다 걸리면서 저항 때문에 비거리가 확 줄어요 근데 경사수풀을 쓰면 그 마찰력 없이 실이 방출이 다 돼버려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캐스팅 하는 그 순간 1초도 안되는 그 짧은 순간에 풀려나가는 방출되는 실 양에 따라서 비거리가 바뀌는 것 같아요 가장 가속도가 제일 빠른 시간 파마율을 줄이거나 손놓기가 편하게 하기 위함인가요 파마율은 경사수풀이 더 많습니다 경사수풀 실을 줄을 조금만 많이 감아 놓고 캐스팅하면 무조건 뺨합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는 비거리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만 더 감고 멈춰야 돼요 합살을 많이 감으면 안돼요 경사수풀은 많이 감으면 100% 뺨합니다 왜냐면 방출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뒤에 방출되는 양이 실이 앞에 실을 추월해 가지고 가이디를 물고 매듭져 가지고 파마가 나버리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개인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건 아시죠 정답은 아닙니다 엄청 일주일 줄 알죠 나? 너도 4시쯤에 왔다니까 확신하면 할수록 자꾸 제가 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맛있게 해요 뺏어둔게 어? 싹싹이 다 모은 거 아니죠? 이거 먹어야지 되게 맛있네 이거 되게 신기한 거는 캐스팅 할 때 그 합삭순으로 합삭하면 아 겪어보지 못하셨구나 지금은 준을 좀 많이 밀려 누가 지금 준을 하시는데 아 그 아는 지인분께서 캐스팅을 하실 때 임팩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빵 하는 거 그럼 그 그 순간에 방출량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캐스팅할 때 밀어서 캐스팅 하시는 분들은 빠마가 좀 적은 편인데 탁 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맞아요 정확하게 여기 한 분 계세요 문저리님이 합사 빠만 하면 뒤져볼 듯 여기 뒤지신 분 한 분 계십니다 벌레 형님이라고요 왜 그러지 형 얼마나 복돈 감았지 뭐였지 풀었지 그때 낮에 왜 그 신앙만 저 해변인가 갔다가 빠므나가지고 3시간 한 한참 풀었나 한참 풀다가 아휴 그 풀만큼 풀다가 결국 다 자르게 돼요 무슨 쿠페데 이제 답없어요 진짜 무슨 쿠페데 뭐야 포르테 포르테 아 포르테 쿠페 주그 아니에요 모르죠 아니요 라이트가 포르테 라이트가 아니에요 옛날 옛날 구형 라이트인건데 젤러꺼가 지금 주는거 같은데 어 내꺼 밟진 않겠지 그렇게 놨는데 네 맞아요 다 잘라 잘라게 돼요 결론은 모르는 차네 모노 모노 모노는 뭐 부담이 없잖아요 합사하고 모노는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모노는 뭐 500m에 7000원 뭐 이러니까 나이갖고도 옆에 이게 도로가 아니구요 비포장길이에요 그냥 거기서 차가 다녀요 그냥 저희는 방송할때 차박해 차 박아놓고 캐스팅할 수 있는 곳 아니면은 자라 가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야경 되게 예쁘다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우리 경치 예쁘네요 여기 예뻐 예뻐 경치가 예쁘다 오늘은 근데 유성이 안 보인다 원래 유성 엄청 떨어지는데 차박죽 차박죽은 뭐지 아 차박죽이겠네요 파킹후 캐스팅은 대박입니다 문조림 님은 조과를 따지세요 캐스팅을 따지세요 비거리를 따지세요 뭐 뭐 어떤 거를 즐기세요 힐링 힐링 낚시는 힐링 낚시는 힐링 김무당 님 합류하시면 김무당 님 숟가락 얻었어요 낚시는 힐링 하하하하 김무당 님은 어디 사시죠 예 김무당 님 비산동 아 비산동 비산동이면 가깝네요 동대구역 그치잖아요 야 멀어 동대구역 대구역이 더 가깝지 그런거요 아니 대학교 때 내 친구가 비산동 살았거든요 동대구역 지나서 갔는데 지났겠지 수성구 지나서 수성구도 지나야 되지 지나야 되지 반참 안쪽이니까 반참 안쪽이니까 그래요? 아 비산동 좋던데 소떡이야 비산동 좋던데 비산동 규기가 조금 나고 먹적지껄하지도 않고 주거로 되게 좋은 동네인거 같던데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대구 아니래 대구 아니래 대구 아니시라고요 구미 비산동 대구 아니래 대구는 누구임 열혈팬 김무당 님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카르페 디엠 님이예요 아 튕겼다 들어오신거구나 카르페 디엠 님도 대구시죠 아까 그 여코동 비산동 비산동이면 대구말고 어디 비산동있죠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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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동 아 맞네 공단 옆에 아 문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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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구미 사시는데 보령은 무슨거지 보령 중남보령 아 보령 공단 MATT 나는 무당님 벌이라는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일찌를 붙었네 그냥 내가 안사람 님이 있어야 정리 오타가 났어 야 안사람 님 빨리 로그인 하라 그래 로그인했어요 로그인에 있어요 안사람 님이 얘기한 거라니까 안사람 님이 얘기한 거야 안사람님 바깥사람이 얘기하면 정리 좀 해줘요 아 왜 내가 말이 이상해요? 어 이상해 지금 뭐가 이상해 연일 어? 포항인데? 뭐가요? 뭐 김 부당님이 연일이라고 쳤어요 연일? 연일은 포항이잖아요 포항이잖아요 그것뿐이 좋은데 아니 또 뭔데 또 잘못 읽은 건가? 아 그 고양이 아 여기 한명 와요 빨리 내가 그를 잘못 읽나 봐 안사람이 계시잖아 아 안사람이 아 그렇죠 안사람이 정리해 주겠죠 아 입질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미쳐서 하고 있어요 MC도 돌아가면서 봐야 돼요 아 무당 아 기억력 좀다 무당님 본집 내려오시면 친형이랑 나치도 안다 네 네 무당님 아 다시 수능백이 왔잖아요 네 한사람하고 꼭 같이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신나게 닦게 아 내 입질 너무 없다 본집이 포항 연일이시고 지금은 보령에 계시고 아 맞네 그 본집 내려오실 때 저희랑 같이 동출 한번 하세요 구미갈매기다님 나가셨어요 문저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역시 소통하시는 안사람님 기억력 안보시는 듯하면서 결국에는 실정적일 때 보령 보령을 딱 얘기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난 아닌가 보다 난 캐스팅을 열심히 믿기나 열심히 다듬어야겠다 와 이거 채팅에 손 모양도 나와요 재밌다 우리 방송 왜 우리 예전에 왜 방송 안하고 있을까요 역시 매니저가 필요한데 싶어요 원투낚시 다리님 근데 왜 원투낚시 다리님은 흰색이에요 문저리님은 핑크빛이고 방송은 너무 모르세요 아 열혈팬 열혈팬 알아요 알아요 색깔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안타깝아요 이때까지 4탄째 4탄째거든요 4탄째 방울소리 나지 않았어요 방금 안났어 지금 환기를 좀 시키신다고 안났겠네 탈출해볼랬다가 실패했다 계속 거기 앉아있어 헐 나 자리발뚝임 소리떼 말뚝이 아니고 3호 팬 가입하십시오 원투낚시 원투낚시 제가 다 소통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42때까지 저희가 다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해보세요 4탄째 잘한다 잘한다 지금 가입하시면 3호 팬 잠깐만 지금 3호 맞나요 뭐가요 팬 지금 하시면 3호죠 3호 네 저 2호일거에요 전에 2호 셨던거 같은데 네 원투낚시달리님 죄송하지만 리셋됐습니다 하하하하 아이디가 변경되어가지고요 아이디가 변경됐답니다 대한민국 세금때문에 아이다 바뀌어서 아이가 다 바뀌었다고요 아이디 못하죠 아이디 바뀌어서 차이요 어? 잠깐만 도와줘요 어 도와줘야죠 뭘 뭘 도와줘야죠 어? 원투낚시다리님 배화방에서 나가셨어요 원투낚시다리님 배화방에서 나가셨어요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셨어요 저는 아이디는 2호가 저예요 아 뭐 김구장님은 맞아요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안사람님은 건빵은 뭐야 안사람님은 건빵 안사람님은 건빵 아 근데 이게 입질이 별로 없을때 큰 애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한방에 기대만 잔뜩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저희가 사실은 제목의 괴물붕장으로 했는데요 어 방울 방울 방울이 왔잖아요 방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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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울 테러 정말 싫다 아 흰색님들을 건빵이라 부른데요 흰색이 뭐예요 아 아 원투낚시다리님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 정작 건빵은 흰색이 아닌데 네 다녀오세요 올해 네 어디 갔다 왔지 한국말 다 알아요 네 한국말 다 알아요 네 다 알아듣죠 그럼요 그런걸 떠나서 뭐 좋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중단이 좋잖아요 분홍은 열혈이고 녹색은 펜이고 흰색은 건빵 녹색은 뭐예요 녹색은 펜이래요 펜 그냥 일반펜 녹색을 본 적이 없는데 채팅에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펜이 없나요 아 열혈펜과 그냥 펜과 예 그렇죠 그냥 건빵 흰색 왜 건빵일까요 아 이분 또 탐구 들어가시네 그게 이제 홍씨를 홍씨라 불러서 홍씨 아니에요 아 건빵을 까잖아 그것도 뭐야잖아 아 그 형님 좋은 논리적이세요 이카 이카 아 하하하하 좋으십니다 건빵은 물에 떠서 그냥 뜨내기들이란 뜻인가 하하하하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펜 가입 많아지면 풍 쏘는 순대로 순위가 바뀐 순위가 바뀐 아 그렇구나 풍선 쏘는 순서대로 순위가 바뀐다고요 예 그러니까 풍선을 많이 쏘는 순서대로겠죠 야 이거 완전 대단해 무슨 순서 무슨 순위 무슨 순위 그러니까 열혈펜 순위 열혈펜 순위 열혈펜 순위가 아 내가 열혈펜 가입을 늦게 하더라도 풍선을 많이 쏴버리면 내 순위가 올라간다는 거에요 예 그렇게 되는거죠 아 이런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 아니네 그죠 언제든 돈주라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리고 방장도 있어요 방장 그래요? 네 야 그러면 아프리카 방송 중에 되게 기업적인 메가틱한 방송들은 어마어마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별풍선만 해도 엄청 버는데 아프리카TV가 하루 별풍선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했어요 백만원 음 하루 백만원 왜요? 그 하루 천만원도 버는 BJ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걸 했대요? 김이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왜 김이부는 뭐에요? 김이부 보았어요 혹시? 유명한 역캠이잖아 무지 BJ인데 BJ 중에 역캠 중에 정말 예뻐요 역캠? 네 역캠은 뭐야? 여자 BJ캠 방송하는 거에요 네 김이부? 예 이부 김이부 또 재미도 찾아본데 하니 그 다음에 하니도 좋아 하거든요 타방 팬 1등 회장님이라 칭하더라구요 타 방송에 근데 진짜 이게 방송이 직업인 사람들한테는 예 그렇게 해야겠다 해야 되요 하루 백만원이면 한달에 삼천이에요 삼천이에요 연봉이 너무 많아요 아 뭐 나 말 봤어 뭐 어지간한 거보다 훨씬 센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규모라서 요 따위인거지 중국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네 끝나죠 그냥 뭐 몇백억씩 번다는데 응 근데 인구가 몇 단위 몇 십억 단위잖아 응 네 그리고 김이부가 사실 아프리카에서 커서 유튜브로 넘어갔었거든요 그 사람도 많아 네 그러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갔어요 콘텐츠가 뭐에요? 인구의 콘텐츠 김이부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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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에요 그 다음에 춤 네 음 음 김이부한테 이렇게 풍소리를 쏘잖아요 그러면 윙크를 해줘요 남자가 막 가슴이 녹아요 진짜 예쁘거든요 암튼 아 얼굴이 예뻐서 얼굴이 예뻐요 진짜 주로 남자들의 돈이 막 나가고 말은 아 아 별필 쏘잖아요 그러면 윙크를 딱 해요 그러면 남자 애간장이 확 녹아 뻔다니까요 말 봤어요 아니 근데 그것만으로 남자가 저도 이렇게 벨고 쏠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김이부의 윙크로 그 하루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그거야 뭐 그 가치를 자기끼리 환산해서 그냥 지불하겠지 아 문저리님은 낚시방송만 보신대요 음 그래 저는 이제 문저리님 동출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동출하시면은 저희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조가 없다고 막 폭발하시고 이러진 않죠 그건 당신이잖아 씨 저요? 자기 얘기라고 해줬어요 아니에요 나 그러지 않아 아 형님 표정이 달라지세요 조가 없으면은 조가 없으면은 아까 지금 저거 뭐고 저거 노래민 4마리 잡고 나서 표정이 달라지셨다니깐요 친구놈 벗방? 벗방이 뭐야 친구 벗 벗우? 벗는방 벗는방 아 형님은 시첸말이 너무 약하시더라구요 벗방을 한자어로 해석하나면 아 나 진짜 아 벗우 아 벗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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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채팅하면 안될거 아 아 사람 여기 안계신가 아유 정리좀 해주세요 정리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멀리 가셨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제 벗방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 이게 되게 좋은게 네 방송이 되게 좋은게 네 그 막 우리끼리 하던 이 낚시를 되게 알 수 이렇게 본적 없고 알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게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응 좋죠 네 잡았을때 아 아까 왜 놀래미 잡았을때 네 방생이네요 되게 재밌는거 좋은거 같아요 재밌어요 네 줄임말 좀 아 배워야될거 같아요 진짜 저 처음에 최고의 줄임말은 안습이었습니다 아 최초가 거리가 아 제 와이프 남편을 그냥 아주 보내버렸어 줄임말이랑 거리가 멀데 아주아주 멀데 아니 자 그러면 줄임말 이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때 빠지고 어 이걸 어떻게 아세요 우와 TV에 너무 많았어 TV에 나오는건 달아요 저는 TV에 나오는건 달아요 아는 형님에도 나왔다 희한하시네요 오 나 칭찬받았어 이야 우와 저 혹시 단추 줄임말 한번 띄워보실 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이상한거 올리진 않겠죠 제가 저 아 듣도 부도 못한거 자기가 만들어낸말만 올리면 안되면 듣보잡 뭔지 아세요 아이 갑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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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분사 아는데 갑 아 잠깐만 갑분사 나 이거 아는데 TV에 나오는데 뭐래 아 잠깐만 무슨 사진 아니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뭐에요 아니야 아니야 한번 물어봐 이 사람은 갑분사가 뭐에요 아시는분 아무도 모르나 설마 아니 갑분사가 예능이 나왔었어 몰라요 문저리님 모르시고 김문상님 갑분사 하세요 갑자기 분위 아 맞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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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10대 아 여보 여보 아 진짜 나 이거 아는데 이거 이게 이게 키 그 세대차이 하면서 예능이 나왔었어요 네 갑자기 아 근데 이걸 왜 몰랐을까 형님 지금 갑분사에요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하실거에요 지금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 늦었다 다 아는데 아이 김문상님 늦었대 아까 몰라요 한 분 계셨다니까 네 아 김문상님 참 저희 열일편이시죠 문저리님 몰랐어 문저리님 몰랐어 문저리님 몰랐어 엔 까지 말하는거 뭔지 아세요 손님 엔 까지 말하는거 민말은 아닌데 뭘 아는데 자기도 해석할 수가 없대요 처음보 powered 하기에 우리 세대는 하이루 방가 방가 어른들이 이해 못 했던 그 세대인데 우리보다 더 심한 세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저희 세대는 냉무 세대였어요 냉무 냉무 없음 짤방 세대지 짤방 움짤 움직이는 움직이는 뭐지 짧은 짧은 영상이었나 짤방 저희가 의외로 축복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아날로그의 감성을 가지면서 디지털의 기능을 알고 있는 세대 테이프 세대 하이텔 하이텔을 아는 사람이 나서 천리안 대박이다 나우누리 아시는 분 나우누리 나우누리 저 아무래도 세이클럽도 그때 그쵸 세이클럽 사다리 방송 제가 했었습니다 뭔 사다리 방송인데 음악방송이에요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모뎀으로 하던 하이텔 그때 텔렛이라고 그거에 치고 들어가서 일본이랑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국제예금 안 내고 하는 희한하네요 우리가 그 세대네 진짜 우리는 다 축복구 진짜 우리는 되게 행복한 세대다 다 경험한 세대구나 하이텔 좋아요 하이텔 지금 어디다 병합되어 있을까요 어찌됐구나 통신사인데 예 어떻게든 뭐 지금 옛날에 그 왜 캠 방송 있었는데 되게 캠 방송 있었어요 뭐였죠 형 하두리 하두리인가 하두리 맞아요 그 캠 채팅 사이트 하두리인거기에 전화국에 타마귀 죽어 하이텔 하이텔 모든 소리를 알 정도면 다 우리 나이대구나 맞네 맞네 좋다 별반 차이 없지 않아요 문조리님이 40 40 35 넘어가면 우리 지금 대화를 이해할 것 같아요 진짜 밤새 채팅 그때 진짜로 우리 세대 아는 동급생 하로 다 끝나지 동급생 하로 다 끝나지 동급생 하로 동급생 하로 동급생 하로 프리세스 메이커 좀 봤는가 봐요 형님 동급생이 보자고 동급생하고 프리세스 메이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게임 게임 약간 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그런거죠 미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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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몰라 아이고 형님이 왜 이러십니까 미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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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다 몰라요 연애 시뮬레이션 몰라요 그거 아 형님 진짜 골치 아파요 공백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바닥을 찍고 일만 하던 몇 년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동급생 동급생 내 중학교때 하던 게임이야 네 맞아요 중학교때 그거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데 형 실행파일명이 남파야 남파.exe 아무것도 몰라 참고로 저는 전산특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전산특기생이었다고 캐논 캐논 포트리스 있죠 나는 포트리스가 내가 만든 게임을 누가 뺏긴 줄 알았어 그때는 바람하고 네 프린세이스 포탄 각도 탱크가 움직이지만 얘는 못 움직여요 탑이야 옛날에 그런 게임 있었지 그거 제가 만든 거라니까 코볼로 만든 거야 코볼로 재밌었어 근데 남팔은 모르잖아 모르지 그럼 됐어 이씨 파일명 왜 옵니까 형님 나 그냥 요 지던데 옛날에 그 M쳐서 색깔 딱 이 새끼 그 M쳐서 노란색 그 실행 이게 우리 몇살때 내용이죠 이게 M을 띄우면 시간이 너무 걸려 그냥 바로 찾아가야 돼 아니 나는 이런 쪽으로 너무 병신 같아 M DIR이야 초등학생 그 고학년때 김부당님 프린세스 메이커 하셨대 중학교 때까지 미연씨 아세요? 미연씨 아는 사람 문저리님이나 김부당님 미연씨 아세요? 모르게 알 수가 없지 내가 모르는데 passé 팬팔았어야 되네 네 귀에 미연씨 soul 벌써? 벌써라니 형님 벌써 30분이 너무 신났어 거의 긍고 온 디 시청자 벌써 30분 됐어? 우리에게 다 거둬 봐야 돼 tags 뭐 той 난 ZY 저는 페이스가 있어요 12시까지 버려두기로 했기 때문에 11시 한 50분쯤에 다시 던져놓고 12시 그 대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네 미소님 다 안다 이걸 어떻게 알지 이게 몰라 이게 그 당시에 PC가 뭐였어요? 윈도우 95? 98? XT-80 뭐 XT-80? 486 뭐 이럴대 응 486은 내 대학교 때 토보 버튼 있는 컴퓨터 그게 아마 386일거야 386부터 컬러가 들어왔었거든 XT-80에서는 뭐 허큘레스 카드 허큘레스 카드였고 허큘레스 카드 CGA, EGA, VGA 이런식으로 우리가 쓰는게 VGA 카드야 VGA면 되게 그때 하이클래스였어 2,5,6 컬러였나? 뭐 그랬을까? 네 2,5,6 컬러... 오랜만이다 RGV 그래서 그때 너구리가 흑백으로 나오다가 너구리가 아니고 이상한 게임이 아니었어요 VGA 카드 썼을 때 나오는 거 근데 디스켓을 인솔해가지고 게임 까는 그리고 그 당시에 허큘레스 카드 쓰는 사람들 3,5인치 나왔다 3,5인치 디스크 3,5인치면 용량 큰거지 일단 크기는 작죠 우리는 5인치 이상짜리 플로피 디스크가 3,5인치짜리랑 5.몇인치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8인치짜리도 있었어 8인치요? 그전에는 테이프로 했었어 뭐요? 테이프로 자기 테이프 아 예 맞아 에니악 세대잖아 아니야 아니 에니악이 테이핑이 돼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 테이프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1.4메가 1.4메가가 있었나? 옛날에? 1.4메가가 3.5인치야 아 5인치가 1.2메가고 그때는 1메가가 어마어마한 용량이었던 맞죠 그때는 아마 어떤 사전을 그 비유를 했는거 같아요 사전 사전 사전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다 뭐 이런식으로 선전을 했는거 같아요 글자수가 2바이트니까 1메가 몇자가 들어가니까 그런식으로 선전했고요 어느 순간에는 사진 몇장 어느 순간에는 동영상 몇보었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가다가 이제 숙들어갔지 인터넷이 쫙 깔리니까 예예 도대체 생각해보면 한 10년 10년도 아니다 한 20년? 그죠? 우리가 스무살 넘어가면서부터 핸드폰 자체도 되게 신기한 건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나 뭐하다 저 처음에 일할때 그 지도책을 들고 다녔거든요 아 온전한데 저 혼자 저 서울에서 일할때 이제 부산 대구 대전 기본 시청가는 길하고 시가지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알 필요가 없잖아 그 내비게이션 나왔을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 세상에 미쳐가는구나 애기장했다고 지금 웃기잖아 한 달에만 해도 차에다 이정표 책 하나씩 뜨고 다니고 있잖아 그니까요 저는 진짜 그 출발하기 전에 도착지 지도 외우고 출발하잖아요 그치 몇번째 골목길에서 오예전 온라인 매지씨 크아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근데 즐기거나 누릴 수가 없네 니가 너무 떴네 하하하 우리집 컴퓨터 하드가 20메가였어 그 당시에 20메가 하드였으면 굉장히 비쌌어 엄청 컸겠죠 좀 있는집 이신네요 이신네요 어떻게 이 여덟대가 한번도 입질이 없을까요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가 없나봐요 이게 현실인가요 네 괴물 붕장하라고 지금 마치방송 달았습니다 맞아 옛날에는 진짜 전화번호 우리 다 외웠잖아요 네 한 수백개씩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문저리님 와이프하고 부모님밖에 전화번호를 못 외우는데요 나의 사미 최근에도 살이 조금 쪘다 네 면버리고 겨누한게 없네 겨누한게 없네 그 옛날에 선생님 저 번죽을께요 네 가져오십시요 잘 먹어서 그런게 나도 많이 쪘어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 입질에도 왔었네 입질도 하나도 없어 지금 저희가 다시 미끼를 다시 한번 갈아 끼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약 10대의 그런 대편성을 했는데요 입질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진짜 괴물 붕장어가 나와주겠네요 진짜 왜냐면은 잔잎질이 없을때 큰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아 이형 멘트가 참 예 저희가 그분이 오실걸로 생각되구요 제가 제가 이 분위기를 이 분위기에서 항상 반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맛있다 정말 맛있어 맛좋고 지금 사실 좀 출출해지는 시기인데 산딸기를 금고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 산딸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 없어요 예 낚시꾼들의 특징적인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배가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대 필 때 그 미련이 남아서 한 대 접을 때 있잖아요 세대를 동시에 접지 않습니다 한 대 접고 기다려요 또 두 대 남아 있잖아요 또 두 대 또 이제 대를 접을 때 마지막 한 대에서 또 입질이 올 것 같아요 솔직히 올 것 같다니깐요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에요 저희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의 그 특징적인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낚시를 그만둘 때 얼마나 적 적기가 싫은지 그 마음 서로 다 이해하실 줄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미끼 근데 미끼가 그대로 있습니까 어 그대로 미끼는 그대로 있어요 배꺼가 지금 씹어놓은 것도 있긴하다 예 저희가 아프리카TV 거기 유의사항을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색을 나타내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먹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던데 레드준표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해요 레드준표 때문에 요새 자유한국당이 좀 말이 많긴 많던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어느정도 이렇게 위반이 되는지 아프리카TV 방송하시는 분 그 저기 이 방송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프리카TV 담당자가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먹일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정치 얘기하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요런게 좀 있어요 노출 옛날에 뭐 어떤 BJ가 술 먹고 와가 노출하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경우도 있는데 그런네 저도 레드준표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창원을 막 그렇게 싸잡아서 욕하고 저 창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문저리님 저희 그 동출해 하실 때 자유롭게 한번 얘기하시죠 예예 그때 자 캐스팅 다시 하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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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도가 마치 유성과 같습니다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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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탠드 겁나 크다 저게 형님 저 낮에 보니까 저게 얼마나 저 위용이 있는지 무게는 많이 나가요? 어 딴거보다 좀 많이 나가요? 응 형님 저게 스탠드가 저게 이름이 뭐에요 저게? 비치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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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비차장같은데 이거면 뭐 이탈공 인간 뭐 할지 모르겠다고 아 저게 다위할거에요? 아니 아니 어 저같은 경우에는 탄도가 좀 포물선이 굉장히 좀 탄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벌레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각도가 어떻게 보면은 저 낮게 깔려서 위로 올라가는 타입인거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효율적인게 저는 탄도가 높은거 보다는 올라가면서 포물선을 그리는게 낫지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던지는 방법이 다르 좀 다른거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그래 괜찮습니다 예예 잘갔습니다 예예 아이고 소리 좋습니다 오늘 bj 오늘 리더 박한형님 또 앉으실거에요? 아니요 아이고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벌레형님 한번 모실게요 사실 이거 MC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다들 그 예 아 금고님도 여기 오시고 그 형님도 여기 오시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는 MC 이런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여기 오케이 이걸 보고 해야돼 이걸 보고 해야돼 좀미난거 왼쪽으로 넘겨 어 오케이 잘해버렸다 아이고 노안이라고 잘 글씨가 안비네 야 당신이 제일 젊어 아이고 포물성 각도가 너무 작아요 포물성 각도가 얼마가 이상적이냐 포물성 각도 1원성의 각도는 항상 알잖아요 45도 1원성의 각도는 45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1원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 다른거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각도기로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40보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거 잘 모른다는 거 그냥 100m 이상 갔다 우와 나이스 잘 닮으셨다 요가 괜찮다 이렇게 진상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조금 이게 스프이 많이 풀려서 이제 한 100m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겨보면은 각도라든가 포물선이 거리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한 30m는 사실은 굴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는 70m가 갔는데 풀리기에는 100m 풀리는 거죠 저도 낮에는 200m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람때문에 한 100m가 풀리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시죠 여기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앉으면 목이 안 아파 방송 전용 태블릿에서 살까 화이트 너무 작은데 아 형 너무 투자 많이 하지 마요 왜 그걸 투자 안에서 태블릿 하나 사는데 10만원도 안해 아 태블릿 이라카면 뭐예요 PC예요? 태블릿 PC 안드로이드 좀 큰 거 아 예예예 8인치 9인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손 놓는 타이밍 어 그것도 중요하죠 일단 제 처음 할때는 놓는 타이밍 찾기가 되게 힘들죠 릴리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릴리즈 릴리즈 어 놓는 타이밍 이것도 이론상은 이론 전문가 이론상은 내 이제 대가 내 머리 정수리 위를 지나면서 한시방으로 가는 타이밍에 놀아온 데 있어요 나도 근데 그래도 뻔하다가 날씨 때 불어먹을 뻔했어 그러나 그런 타이밍은 잡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하신 분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제 각기 나름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바꾸는 게 엄청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던졌을 때 내가 이 타이밍에 놨을 때 이 정도 이렇게 타이밍에 놨을 때 내가 보다는 거리만큼 간다 그러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타이밍이에요 따로 뭐 인원상의 나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실제는 내 몸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 오 좋은 얘기 오 좋은 얘기고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니까 네 이론적으로 금고님이 강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자세도 다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좋다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별거 다 필요 없어요 내 몸에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 안 보여 보시나 좋습니다 우리가 좀 아파 좀 당겨 우리가 조금 더 당겨야겠다 우타작살이에요? 저도 우타작살인데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우타작살이 아니에요 저도 우타가 많이 나는데 우타 잡는 법 이게 본인이 캐스팅할 때 왼손이 제일 밑을 잡잖아요 그 왼손을 즉각으로 당기셔야 되는데 이게 힘을 줘도 치다 보니까 나는 즉각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당겨야 되는데 뒤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항상 6시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데 항상 7시 8시방향으로 당겨요 그래서 대가 날아갈 때 추가 날라갈 때 초리대 것은 2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가 우타가 나는 거예요 크... 이런 명쾌한 답을 또 주시네 6시 방향으로 당기시면 될 거 같아요 네 6시방향으로 당겨야 되는데 저도 6시 방향으로 당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타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인데 아 근데 그 대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 부분을 때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 몸으로 뭐 무언가가 온다고 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안 다치게 항상 적당량 멈추게 돼 있고 난 이럴 줄 알았어 맞아도 안 아프던데 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안 가요 왼손 끝이 뱃고 그렇죠 이런 상황은 왼손 끝이 뱃고 가면 직각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실전해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타가 난다는 거 저도 아직 연습을 하는데 정타 때리기가 어려워요 버릇이 그렇게 들려있어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내일 그 방송 나오는 건 네가 얘기한 거 한번 들어봐라 정말 말 잘한다 지금 아 그래요 우리 이거 안 그래도 잡은 걸 사실은 벌레 형님께서 힘들어서 이게 편집을 해 주는데 오늘 통 편집이야 할 게 없어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냥 토크쇼라고 해야지 토크쇼 오늘 뭐 낚시 토크쇼 이거 뭐야 궁궁님 뭐라 저 뭐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집에 계시는 내문부 장관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오늘도 1시까지 승인받고 나온 거예요 문재인님 그거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저도 지금 벌써 4년째 이렇게 낚시 던지고 있는데 직각으로 못 당겨요 아직까지도 우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박 과장님이 그거 보고 아 이거 우타 많이 나니까 직각으로 좀 당겨라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우타를 내는 만큼 내가 처음에 겨누는 목표를 좌측으로 더 잡으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던져요 문재인님이 원투로를 좀 많이 하셨나봐 네 안 그래도 나이도 보고 저보다 형님인 것도 알고 어 뭔 소리야 아 이거 박 과장님꺼구나 저는 아직 전투가 안 됩니다 그냥 우타로 살려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일 우측에 서서 던져요 음료수도 있구요 그건 뭐예요 멋있게 드신 거예요 아니 만두도 있고 아 만두도 있고 짜장면 이렇게 먹었어요 아니 아니 저희 지금 불고기였나 불고기? 불고기? 저 밥까지 뭐 좀 찾았더라구 피어내되고 있겠네 아빠 형님 잘 찾는데 그쵸 한 번씩 좌측보고 정탄내끼라고 좌측보고 던지는데 좌측에 있는 형님들 그거 다 한 번씩 걸고 그러는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형님들 위키 바깥스테이 됐어요 그러면 다 갈드세요 이러면 되는거지 뭐 자 금고님도 하나 드시구요 오늘 MC 금고 좋습니다 응 음 햄이 없네 햄이요 햄이 없는데 햄이 던지자마자 사라지는데요 없었던거야 그 있었나 어 있는거 아니에요 형님 항상 닫고 던지시는데 음 맛있네요 음 음 아 만두시거도 맛있네 보고있지 네 아 근데 이제 낚시를 하면서 좀 예의가 필요한게요 저희 그 던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분이 계시면 반드시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한잔 드리구요 그래서 이제 서로 걸리면은 그때부터는 불편한게 없던데요 특히는 찐낚시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자주 걸리는데 그때 모른척하고 인사도 안하고 서로 감정만 쌓이자가는 결국에는 이 자리를 옮겨야되는 기분이 나빠져 네 기분이 나빠지고 자리를 옮겨야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더라구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솔직히 걸리면 솔직히 짜증은 나요 우리도 온천 던져 놨는데 찐낚시분이 걸거나 옆에 사람이 걸면 솔직히 짜증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 뭐 낚시 짜증내려고 오는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걸고 싶어 거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걸었는데 그런건 다 웃으면서 잘 넘기면 괜찮아요 그리고 도저히 짜증 많이 걸려서 짜증나서 못하겠다 그럼 내가 옮기면 돼요 내가 옮기면 되잖아 던질 자리는 많고 저도 얼굴 불쾌가면서 이렇게 낚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배고파서 지퍼튀균도 먹고 지금 빵도 먹고 만두도 먹고 물기를 먹어서 좀 그렇네 배고프시겠어요? 이번엔 더 잘드시고 계셔요 아 그래요? 집에서 통닭 씻기가지고 드시고 계실거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잘드시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도 술 몇잔 드셨다고 그랬잖아 음 예 그렇죠 우리는 같이 낚시인이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그래도 이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던타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와 와우 오우 멀리 나갔다 이번엔 파워풀하게 넣으니까 근데 항상 추가 날아가는 케이크가 항상 이렇게 뚱뻑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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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가해서 그래요? 응 나도 그렇게 날아가지고 응 아 모기가 꺼졌네 쥐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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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뻑뻑뻑뻑뻑뻑 쥐뻑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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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 그냥 사천 경남 사천하고 조지더라 진주 그 다음에 창원 그리고 마산 원전 뭐 이런식으로 돌아다녀 봤거든요 조수감마채가 얼마나 심한지요 하루에 6시간만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가가 엄청 달라요 물이 빠질 때는 고기가 안 물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는 고기가 좀 무는데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원투하기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형님 와서 이거 좀 드세요 빵 먹을 수 있을까요 빵 치즈빵이요 빵 치즈빵 치즈빵 치트가 올라왔다 네 네 맞아요 저 옆에 앉을까요 아니 벌레인께서 오늘 중간에 앉으시구요 MC MC 한번 시켜야죠 MC가 등장입니다 MC 체인지 MC 체인지 나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요거는 비워 응 이거 제꺼에요 응 이거 제꺼에요 근데 라이터가 약간 좀 조합해서 아 같았어요 이게 가스야 아하하하 그럼 불꽃이야 으쌰 잠깐만 이게 당신 의자 아니야 아하 아하 언제부터 찾았어요 왜 저래 음 그렇죠 서해 뭐 이게 왜 치즈빵이에요 응 치즈가 있어요 어디요 치즈 맛이 안 느껴져요 수요님 있잖아 치즈 맛이 안 느껴져요 치즈 맛이 나는데 아 이게 치즈에요 이게 응 아 문준영님 술 많이 드셨어요 아니 뭐 이 시간에 뭐 술이죠 드신대 지금 12시 다 돼가 잤나 저 형님 맨날 드시는 것 같아 저번에도 소주 드시고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1병인가 3병인가 아 그건 딴 분 아 딴 분이에요 아 딴 분이에요 오늘 문준영님이 술 드시면 안되는데 그때는 누구였지 따묵꾼님이야 네 성형아 따묵꾼 응 그때 라면 불어가지고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 네 펑펑 앉아서 그렇죠 아니죠 만찬 아니면 응 문제 있는게 아이가 있어서 좀 아예 못뜻실 것 같아 뭐 좀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아니 그래도 응 아이들이 릴 모래 넣을까봐 하하하하 아 맛있어 그럼 오늘 오늘 금요일이지 네 지금 기용부 누가 계시죠 아까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안 들어오시네 좀 낚시한다고 바쁠텐데 뭐 우리가 방송을 찾아봐야 되는거 아니야 아 방송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응 근데 그분은 방송을 하시진 않으신거 같은데 그래서 서해 가시면 먹방술 아 형님 이거 하나 더 드세요 만두 근데 어 다시 먹어 이거 만두 하나 주세요 딱 4개 있더라 네 딱 4개 있더라 최고 서해에 하면 시와방조자인데 크으 제가 시와방조해가지고 추만 한 20개 정도 살려먹었습니다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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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도 그쪽도 괜찮지 군산 장흥 산길포도 좋고 군산 장흥 군산 라이트도 피면 커서라고 생각하는거죠 그쵸 승용차 라이트가 지금 되게 낮잖아요 아 저 들어올때 근데 서해에 쪽에는 어 목포 목포 이야 좋죠 뭐 근데 박았어요 서해에 저 낚시가 보니까 거긴 날벌레가 너무 많은 모기도 그렇고 벌레가 너무 많아서 진짜 뭐 모기장으로 치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여수 돔 엄청 순천하고 여수가 붙어있더라구요 응 근데 여수수에 돔이 엄청 올라오더라구 응 남해쪽은 원래 그렇지 잘나오지 예전만 하진 않지만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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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천 오천 아빠다 아 좋죠 오자마자 얼굴만 보고 봐도 이대로 한다는거잖아 강원도도 괜찮고 너무 음악이 너무 음악이 근데 남해쪽은 가보니까 웃긴게 남해에는 원투를 안하더라구요 사람들이 원투를 던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대부분 다 찢어 응 쟤 뭐하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구요 서해쪽은 그래도 원투를 하시는 분이 좀 있긴 한데 남해쪽에 원투를 던지면 고시대기만 가득 올라와요 희한하더라구 도다리 올라와요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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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밤성 앞에서 도다리 잘 나오지 도다리 나와요 사이즈도 괜찮더라구 아 우정하죠 여기 나오는 요만한 사이즈가 아니야 도다리 사이즈 보통 이만해 도다리 요만한건 참가자 보통 이만하더라구 다 2자 후반 나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광원줄 알았어 도다리 저거거지 못바던데 전천 전천 도다리 도시로 implicit 도시로 저거 봐야되는데 저도 봐야되는데 어째껏 봤어? 목 빨리 봤죠 다운 받아왔어요 형 원하면 볼 수 있어요 다운 받아 봤단 얘기해서 하면 안되 돈 내고 다시 보기로 봤어요 으흠 그렇게 얘기해야지 국바리가 맛있나요? 아 근데 솔직히 나는 이시가리 잡는 거 나왔으면 좋겠어 이시가리야? 뭐야? 아 왜 그래? 형 뭔지 몰라 사람이 먹는 회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참치가 아니에요 이시가리야 다근발이 왔다가 깃대기 막 쳐맞고 가는 돔 같은 건가? 아니요 도다리 같은 거야 줄가자미 아 가자미 이시가리가 일본어로 돌가자미 라는 뜻인데 돌가자미가 아니고 돌가자미는 이제 도트가 랜덤하게 들어가요 줄가자미는 라인이 생겨 근데 줄가자미가 200미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낚시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 외국인 출연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외국인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아요 어서 오십시오 자 와서 인사해 여기서 인사하고 들어와 도망 비춰줄게 인사해 아이고 아이고 야 앵글을 안다 앵글을 안다 딱 여기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네 어떻게 딱 인사를 하시고 외국인 티가 나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입질 없는 것 같은데 네 입질 한마디로 없어요 네 너랑 나랑 저기서 돌장을 시커멓 잡았다니까 대문대시에 예상하고 던졌는데 입질이 없어 오늘 놀래미 맞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금 총 12, 12, 13, 16 회지고 입질이 아무도 없어 지금 한 4시간, 5시간 됐죠 미끼를 안 썼어 우리가 하하하하하하 계속 계속 끄들어 던지고 있어 아니 형님 여기 지금 보면은 녹화시간이 딱 나와있거든요 아 외국인이요 네 외국인도 낚시 하더라구요 하하하하 녹화시간 여기 있죠 이때 동안 입질 한번도 없었어 5시간 저거 과태발라인은 저기 어디냐 저기 신앙만에서 낚시하다가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한국말 못해가지고 근데 여권은 좋은데 홀리 형님 어? 피닉스는? 어? 뭐? 피닉스 피닉스는 아니? 부사조 어 부사조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데 살 빠졌다 쟤 부사조 어디갔어요? 부사조 밥을 못 먹으니까 살은 일일이 많이 빠졌지 부사조 저거 더운 나라가서 그런거 저기 만화책 봐 하하하하하하 거기 나오겠지 근데 너... 그쪽으로 만들어졌나 그랬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부사조 어떠냐 오늘 샀다 이거 뭐죠요? 샀다 샀다 스탠드 아 관자씨가? 샀어요 1805 응 어 그걸로 나가시면 안돼요 이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뭐 어때? 네 외국인 뭐 으허헉 치워보신 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치워보여 치워보셨어요 헤헤 내가 일단인데 이 자이거 던질거야 네 그럼 던져야지 빨리 던져 형 로드 줬어요? 뭔 로드? 오성구? 제거 스탠드 되었어요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줘? 차 있잖아요? 차이 없어 지금 내가 꺼려놨어 부러져가지고 내가 꺼려놨어 저 스탠드를 오늘 샀어요 니꺼 안가? 아 내 차에 있다 떠나줄게 자 벌레님 빠지시고 참사님 입장합니다 아이고 중계를 잘하는거죠? 네 잘하시네요 이제 던차 바깥사람 안사람 컴뷰가 나올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화머리를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 우리 리더인 박헌형님께서 이제 방송의 물을 조금 아셨다 방송의 맛을 조금 보셨다 제일 왼쪽에 피우시면 될건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게 이때까지는 방송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이 좀 있으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의지감이 많죠 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어색해요 근데 이제 금고는 오늘 처음 금고도 저때 그 연안가서 말 좀 했었나요? 나 금고 무슨 프로캐스터인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을 잘해요 나 금고 피디 치우신줄 알았던거 아유 그러니까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금고님 오늘 저희가 지금 괴물 붕장을 사냥하러 왔는데요 오늘 뭐 예상이 어떻게 예상이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조심스럽게 꽝 좀 춰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시간이 몇인가요? 1시간 남았나요? 1시까지였으니까 네 지금 12시 다돼 갈텐데 11시 45분입니다 11시 45분 그러면은 약속한 시간이 1시간 15분 남았네요 1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아 근데 보셔서 봐도 2분 남겨놓고 체대어가 나오더라구요 4시간동안 한번도 찝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4시간에 5시간 조심스럽게 12시 지나자마자 살짝 기대해 봅니다 예 살짝 저희가 한번 시간이 타이밍이 한 번 있거든요 12시 넘어서 1시까지 전에 내가 운전 못할 때 와이프가 데리러 왔거든요 12시에 철수하기로 하고 와이프가 데리러 왔는데 입지에 너무 들어오니까 와이프 보고 5분 동안 입지를 왔으면 갈게 이랬는데 그리고 1시 반까지 하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아 12시 이후에 이 죽첨 바다가 바뀌더라구 아이고 좋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구요 저희가 오늘 괴물 붕장어 한번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죽천 해변은 메다가 나왔던 바다입니다 네 맞아요 메다 장으로 봤지 네 아 진짜 어이없게 메다를 봤죠 묶음축 묶음축 그냥 낚시방에서 파는 그 허접한 묶음축 3단체비에 그 대도 이거 원투대도 아니고 무서워 터져야 정산인데 어 야 이거 원투대도 아니고 이거 84였다 해 아 84였어요? 아 근데 뚝대가 뚝대가 장난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아니었죠 놀랐죠 그냥 던져 놓고 노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가 반을 빼주고 우리가 먹다주고 우리가 따주고 벌레형이 먹다서 내장 쳐주고 참 그렇네요 저희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게 95cm걸요 맞아 그 던타 그 그 화면에 떠있는거 직벽 직벽 가서 그날 잡으신거 아니에요 네 포항에서 잡은거죠 네 그리고 포항에서 우리 같이 아는 분 중에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1m4 아 좋습니다 1m4 나는 너무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그거요 아우 그 포인트 게이트를 제가 열었다는거 아 그거 이제 다쳤다는거 네 그러면은 저 여기서 저기가 괴물봉장의 몇 센치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게 어떨까요 일단 얼굴 보고싶어요 네 괴물봉장은 몇 센치가 괴물봉장입니까 일단 팔자 넘어가면 네 팔자 넘어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기 낚시랑 다른 느낌이거든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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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식을 넘어가는 숫자가 팔자네요 그죠 보통 뭐 이제 파는게 보통 이제 식품 가공처리업하는 것을 파는게 4자부터 6자까지 이렇게 파시거든요 6자 같은 크다 그래서 소중대 이렇게 나눠서 파시니까 4 5 6 이렇게 나눠서 파시니까 아 그러면 6자면 되네 6자면 6자면 대치고 맞죠 그래서 팔자는 보통 이제 식품가공업에서 안팔해요 참고로 9자가 넘어가니까 2키로 넘어가더라구 어마어마하죠 너무 시원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팔자랑 구자 차이가 엄청나요 아 그래요 팔자랑 칠자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앞에 숫자 1단위가 변하는게 박카스냐 캔커피냐 맥주캔이냐 2리터 PT병이냐 이런걸로 앞에 단위 숫자 지날 때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참고로 그 9자 넘어가면 무조건 부탄가스가 넘습니다 아 그렇죠 9자 넘어가면 부탄가스가 이상한거죠 한손으로 안잡히는 아 안잡혀 부탄가스 꼬리에 바늘걸어서 매달자네요 무게때문에 떨어져요 꼬리에 바늘걸어서 매달자네요 꼬리에 살째지면 떨어져요 2.2키로 후반대라고 예 9자면 부탄가스 정도 되겠습니다 문철희님께서 제안하시기로 괴물붕장은 9자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이니까 한 8자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와 부탄가스면 거의 뭐 어마무시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 부탄가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말이 안되는 사이즈가 아니고 부탄가스 자체가 바카스도 솔직히 막말로 안흔해요 캔커피 정말 드물다니까 제가 극한직업 이렇게 뭐 그 붕장을 잡는 이런 극한직업에 보면 붕장을 잡는 어흡하는 그거를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통발로 그 깊은 데서 뽑는데도 팔자가 거의 안보여요 팔자가 거의 안보이죠 저희 부탄가스 사이즈는 저희 그 카페 있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안그래도 붕장에 대해서 보니까 그 수컷은 굉장히 작구요 그게 앙컷이라면서요 그렇게 사이즈가 큰게 앙컷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요 그 수컷은 이제 하프사이즈 정도 밖에 안되구요 성체가 저희가 잡는게 거의 앙컷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저 카페에서 보셨대요 문전혜님이 보셨어요 음 네 네 그게 95cm짜리구요 무게가 2.8나왔습니다 와 킬로로 킬로로 2.8킬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포항 신항만 인근에서 잡혔구요 예 그 그 좀 포인트는 말씀 드릴 수 없죠 아니 그것도 나서 무서웠어요 아 진짜로 목 잘나고 목 잘나고 이게 하는데 꼬리가 때리잖아요 꼬리가 때리는데 아프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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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기로 한 번 가보고싶은데 신항만 빨간댕백하게 가서 한 번 쳐 보고싶은데 거기서 그 포항가미기 포항가미기 맨날 잡는게 6자 7자 흔하게 나오는게 6자 7자 근데 거기서 저쪽 보고 칠려면 칠 수는 있는데 안 되고 내가 기억나지 겨울철에 뜬방가자고 응 오케이 뜬방에서 치면 돼요? 그럼 가능하고 응 그래도 겨울철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참고로 그 부분 퍼즐 끝까지 가서 던지잖아요 응 메자 절대 안나와 나올 수가 없는게 왜냐면 기본이 7자 7자가 기본으로 나와요 거기는 사실 6자도 안나와 5자도 안나오고 대신 비거리는 50m 이내 응 오케이 석추 끝나는 곳 근데 하루에 한두 마리가 끝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거 보면 낚싯대를 다섯개를 펴요 그리고 한두 마리 자꾸 집에 간다고 그니까 개체수가 흔한건 아니죠 구멍치기 반구멍치기 같은거 느낌 사실 그 이무기급 팀 이무기라고요 카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들은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어마어마한 노력을 아는 사람들 이더라구요 메자급을 잡을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신거 같아요 저희는 힐링 오 까르페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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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지금 구룡포에 계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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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유일한 철학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까르페디엠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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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라 현실에 충실하라 저게라 구룡포에 계신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예 팀 이무기는 원투낚시 전문카페입니다 문전희님 저거 이런 이모티콘 어디서 하시는거지 예 저거 이모티콘 어디서 아우 김문하님이 인사해주셔 막 이제 다 식구야 그냥 김문하님하고 문전희님 좋다 우리 우리 다 패밀리 된거 같아요 네 아 구룡포도 조용해요 아 우회네 우회네 거기도 조금 뭔가 조각이 있을걸로 같은데 우리 그때 구룡포 동영상자료 네 어마어마했잖아요 어 그 위판장만 가보시죠 왜 위판장에서 던져보시지 그 위판장보다 방파제에서 네 내악 방향으로 응 그게 대문편이니까 아 이게 지진영향이 있을까요 응 지진영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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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양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왜 흥에 조사리인가 거기 2.6 2.6 왔었잖아요 흥에 있어도 그걸 느꼈다고 그러니까 뭐 이쪽에도 아니 우리집 와이프가 느꼈다니까 안사람이 어 그래 나 낚시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지진 툭 보냈다니까 응 무슨 배터리 드릴거야 네 깨축한거 깨축한거 뭐고 어 까르페데니우도 다른 분들이랑 같이 낚시 중인거 아닌가 이장소까지가 뭐야 25호 그렇지 일행이 있으세요 아 일행이 있으셔서 그렇지 일행이랑 같이 하신다고 들은거 같아 참고로 저희 모임에서 처음에 제가 항상 출조지를 문의할 때 금군님한테 문의했어요 5만대 다 알아요 포항 인근은 다 알더라고 출조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부분을 잘 알고 형님 저희가 포항에서 지진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울산에서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 그때 저하고 누가 같이 있었냐면은 리더 바깥 형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큰거 한마리 잡았죠 죽쳐냈어 그것도 그래서 보면은 왔다 왔습니다 우와 우와 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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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십쇼 예 있어요 어 왜 있어 있답니다 헐 헐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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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들고 갈까요 우와 미쳤다 이거 이야 방금 낚싯대가 들리는 잠깐만요 낚싯대 바닥이 들리네요 우와 엄청 큰 일찌이다 오이구 실시간 중계 갑니다 이야 오늘 이런 날도 있네요 깜짝 놀라겠네요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있어요 있어요 물 보라 우와 이거 뭐예요 괴물봉장어 우와 괴물봉장어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우와 팔자 우와 괴물봉장어 우와 끝내준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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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만큼 본 거 처음 봤습니다 야 빨리 도달아 우와 우와 진짜 괴물봉장어 이만한 거 처음 봤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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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바늘 삼켰다 당연히 삼켰겠지 우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세지가 돼야지 바텀을 들지 형님 실측 장비 있습니까 실측 장비 있어요 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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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줄자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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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이거 깜짝 놀라겠네요 형님 우와 12시 됐나 우와 시계 한번 이렇게 우와 부탄가스 우와 이야 끝내준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사이즈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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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한번 볼까 우와 이게 혹시 20 22 아니 아니 이거 뒤집어 보면은 개척돼 이거 40밖에 안 나오죠 어 깜짝 놀라는데 야 근데 길이 잘하는데 빵이 진짜 장난하네 와 진짜 얘 꼴을 한번 펼쳐보자 근데 길이가 있나 봐나 이야 진짜 끝내줘다 우와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칠자 칠자 야 칠자가 빵이 이렇게 좋아? 칠자 진짜 오랜만에 보다 우와 빵이 대단합니다 와 레스비가 작아보이네요 바로 따요 우와 와 와 대박 대박 와 이 정도는 돼 야 나시대에 들지 와 진짜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개투자야 랜드지 아 랜드였어 아 깜다 와 와 야 야 계속 하자 와 끝내준다 와 모기 한번 재워보자 와 대박이다 잎 잎 한번 잡아보세요 잎을 잡아야되나? 어 잎을 잡아야되요 잎을 털어버리는데 잎을 털어버리는데 아 잎을 쉽게 잡을 수 없었거든요 이게 안 돼 이게 잎을 잡아보세요 잎을 한번 잡아 봐야되는데 됐네 됐네 아니 예 똥대로 던져야 이게 안 잡히겠다 야 이거 똥대로 던졌잖아 뭘 똥대로 던져요 한참 됐지 한참 됐어 이거 아우 잡았다 와 끝내준다 와 무거워 무거워 와 대가리 큰거봐 와 무게마약 와 여러분들 진짜 저희 한건 했습니다 진짜 와 엄청 큽니다 저거 와 방제가 진짜 괴물봉장 사냥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와 정말 형님 와 와 끝내주십니다 와 와 사이즈 정말 착실하네요 와 예쁘다 얘 끝내주네요 와 아 알았어 알았어 저울 와 저울로 오늘 개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측 오케이 굿 야 야 깜짝놈이 개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잠깐만 얘 지금 0점을 못 잡고 이걸로 했어 0점 잡고 0점 잡았다 0점 잡았다 0점 잡았다 개측해 보겠습니다 1kg 1kg 와 500 넘어 나 뺐지 우리 500이었잖아 아 500인데 와 얘가 굿자가 안돼 왜냐면 9자 넘어가면 95짜리가 2.8이었거든 와 진짜 오늘 저희 붕장어 사냥이 아니고 괴물 붕장의 사냥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고 네이버 카페에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네요 대를 들어버리네요 대를 들어버리네요 대를 들어버리네요 이게 가능했네 골이 한번 봐라 골이 충분히 들만하다 문저리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저리님 실측 갑니다 실측 갑니다 실측 과연 이게 몇cm일까요? 형 아까 그 잎 잡던거 저게 피싱그립이라고 피싱그립으로 코셉은? 오케이 잡았어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목을 따 목 따야지 줄잘 땐 목 짜야돼 개지마 오케이 저 덜어줍니다 이거 목 따는걸 보여주면 안되는데 오케이 일단 재 볼게요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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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팔자 80정황하네요 80cm 80cm 됐습니다 와 여기 잡으세요 잠시 잠시 저기가 이제 이야 이게 되네요 됐습니다 일단은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자 줄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줄자 다시 한번 가보는 걸로 이야 진짜 끝내줘네요 저희가 오늘 진짜 한마리도 못잡았는데 맞췄어? 네 맞췄습니다 끝에 맞췄고 자 81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포커싱 해가지고 81 81 81 81 굿 이야 대박 와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괴물붕장은 약속드린대로 오늘 잡았습니다 5시간 30분 만에 한마리 잡은게 바로 저겁니다 우와 깜짝놀리겠네요 이야 김무당님이 별풍선 81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김무당님 81개 선물하셨어요 저희쪽에 어우 이거 김무당님 주소지로 보내드릴까? 이야 진짜 김무당님 주소지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김무당님 저희가 주소지로 이걸 보내드릴까요? 우와 정말 끝내줘네요 저희가 어 형님 형님 김무당님께 인사 한번 드리죠 네 81센치 와 형님 주인공 이리 오십시오 무당님께 인사 한번 드리죠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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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오시면 되구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예 우와 와 오늘 대박 터트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어떻게 이런 날이 있네요 야 우리 방수하긴 잘했다 어 아 가까이 형 응? 헤드랜턴 배터리 형꺼에요? 헤드랜턴 배터리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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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좀 교체해 놓을게요 와 이런 날이 있네요 저희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희가 와 진짜 오늘 괴물 붕장어 여러분들께 진짜 한번 약속 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오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와 정말 힘쎄 보셨죠 아 진짜 힘쎄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진짜 오늘 정말 멋집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81cm 와 입질부터 랜딩까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이런 날이 있네요 와 진짜 아 근데 엄청 오랜만에 오 왔다 제께도 왔다 아 아 깜짝 놀랐네 형님 형님 제껀 살지 아니었네요 예 와 깜짝 놀라겠네 와 와 와 와 와 정말 저희가 진짜 와 5시간 28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 마리 잡았는데 저거 잡았습니다 와 총 10대를 폈거든요 총 10대를 폈거든요 네 로드 10대를 폐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와 진짜 이거 저희 저 저희 저 저희 카페에 요 랜딩하고 잡는거 를 캡처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와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 모습이 나와서 와 진짜 어 바통 들린게 어 이게 앞에가 이제 하도 저렇게 되니까 아 뒤에도 약간 보였어 저게 저기 있거든 와 훌륭했습니다 진짜 정말 끝내줬습니다 예 아 진짜 엄청 오랜만에 봤다 팔짱 아 진짜 스트레스가 확 날리네요 내 말이야 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붕장은악씨 그런 묘미가 이런거지 랜딩시의 어떤 물보라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의 그 통쾌함 그런걸 한번에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오늘 와 진짜 우리 리더 바깥 형님 진짜 리더 리더 와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 깜놀 깜놀입니다 깜놀 와 지 지난주에 지난주하고 지 지난주에 저희가 육자를 한 여섯마리를 잡았거든요 육자까지 봤는데 그 다섯마리가 굉장히 새끼 안악으로 보일만큼 굉장히 큽니다 팔자가 와 어떻게 저기 팔자가 나오게 됐죠 와 저 봐요 저런식으로 또 농어라 하시니까 막 지금 흥분에 되어있었어요 지금 안사람님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안 보고 계시죠 이 시간이면 안사람님 지금 예 내일 꼭 출연해주세요 아 출연해 야 형님 스탠드이 별개 없구나 와 와 끝내준다 와 우리 스탠드이 지금 멍거라 와 끝내주신다 야 야 안갔네 씨 와 멋져 한번 오세요 지금 저기 스탠드에 걸어도 땅이 되어입니다 와 끝내주네 형님 거기서 붕장을 좀 비춰주세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와 더 커 보인다 와 끝내줍니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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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보니까 팔자가 넘어가니까 저기 장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뭐 이렇게 괴물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와 진짜 크네요 진짜 와 제너로 이제 팔자를 보다니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와 던타TV 오늘 되는 방송인데요 오늘 저희가 괴물 붕장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와 되는데요 오늘 진짜 와 정말 올해 시즌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저 팔자를 본 것 같습니다 와 끝내주네요 진짜 아 좋았습니다 예 뭐 먹고 나왔는지 알게 지영이 닭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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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설마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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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문어 한번 바꿔 볼게요 저희가 지금 방송이 한 1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아 참 깜짝 놀라겠네요 오징어 있어요 오징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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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크로사님 오늘 진짜 잘 오셨네 내가 와고 잡은거에요 네 맞아요 괴물 등장 아 참 아 아니 이게 더 이상 멘트를 할 수가 없네 괴물 등장 했습니다 아 아 아니 이게 더 이상 멘트를 할 수가 없네 진짜 와 괴물 등장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아 괴물이란 그 저 방제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물로 방제를 지었는데 대물이 여기 좀 상징성이 있나봐요 약간 좀 대물이 좀 이게 성인 방송이 대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물을 금지어로 쓸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괴물로 적었어요 그래서 괴물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방제대로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팔자 붕장어 와 깜짝 놀라겠습니다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와 진짜 나올 줄 몰랐네요 야 자 오징어로 대동단결 잡고 나니까 다 먹혀요 잡은 사람 망해졌네 정말 이래 가지고 랜딩에서 팔자 보면 누구라도 불타지 않겠어요 아 여기에 팔자가 사는구나 그러면 뭐 다 열정이 가능해지죠 지금 아까는 다 방송에 이렇게 다 집중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다 준비해서 던지기 바빠요 그 휨새 초리대의 그런 움직임 랜딩의 그런 물보라 끌어올렸을 때의 그 희열감 오늘 다 느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이즈 엄청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깜짝 놀라겠습니다 진짜 저희 오늘 여러분 저 사이즈 깰 수 있을냐 네 여러분들 저희가 네이버 카페 던타에 여기 동영상 짤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벌레 형님 벌레 형님 의제 가득 찬 벌레 형님 오 나이샷 오 나이샷 딱 오 좋으십니다 사장님 나이샷 사장님 나이샷 사장님 나이샷 아니 비거리는 보면 벌레 형이 아마 박가재 형이랑 비거리는 거의 비슷하게 날리실 거예요 더 멀 수도 있고 더 멀 수도 있고 더 멀 수도 있고 탄도가 탄도가 좀 위에 보면은 좀 낮으시더라고 근데 바깥이 형이 던져서 나온 그 비거리 랑 벌레 형이 그 비거리 보다 넘기거나 조금 가까이 가나 그러시니까 벌레 형도 기대가 좀 되는데 저희가 오늘 홀인원 입니다 야 그게 저런게 두 마리 나올 것 같진 않아 아 두 마리 나올 것 같진 않다구요 왜요? 가능할 거 같은데 형 깔끔하게 함께 해줘요 야 참 대답네 진짜 아 참 멋지다 멋지다 진짜 이거는 오랜만에 시원한 우리 던타 역사에도 기록되어야 되고 와 진짜 좋다 이제 끝내주네 야 한 4-5시간동안 입질 한 번 없다가 한방이 나오는데 한방이 끝났네 와 그런 말이 진짜 대물 나온 말이야 진짜 이거 뭐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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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었다 아 조짓네 아이고 커서님 지금 뭐 이 가면 안된대 우측 2시 45분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제대로 우타죠 네 저분이 아직 다행히도 3시 방향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꺼는 괜찮네 내꺼 빼고 다 거실거 같은데 아이고 참 머리 아프네 저거 식구끼리 왜 이래요 지금 아 바깥형꺼 하나 아 바깥형꺼 하나 걸렸죠 오케이 바깥형꺼 하나 걸렸어요 아이고 와 오상공대 던지면 맞아요 과태말라 이따 와서 던지면은 무타 낼 수 있죠 2시 45분 방향 3시 아니면 괜찮아 시차 적응 안됐습니다 네 예 형님 잠시만요 진짜 우리 이런 방향에서 그냥 모이는거 아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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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과장님 여기서 입질 없어서 더 기대된다고 리더 박과장님 와 오늘 진짜 입질 없어서 더 기대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되는 되는 날 맞네요 와 진짜 우리 되는 모임자체가 진짜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블랙 나이 샷 뭐 제발 이게 바라는게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는거는 되는 모임이야 어마어마 어마어마해 와 죽을 허리 뿔사지 싶은데 밥은 내가 어이가 와 진짜 죽이네 뭐 저런 사이즈가 나오냐 와 진짜 어 진짜 어 저걸 이 죽천받아 용덕갑에서 끌어냈습니다 용이 아닙니까 용 용덕갑에 용자가 그 용용자 맞죠 와 이런 어마무시한 예 붕장어 괴물 붕장어 등장했습니다 아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1시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오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저희가 어 방송을 다시 하거든요 내일 방송은 한 4시부터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은 시청 바라구요 어 일단 1시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접고 그렇게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12시 정도 이제 12시 네 1시간 할 수 있나 1시간 정도 지금 다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12시 17분이네요 우리 시간이 12시 좀 넘었죠 네 아니 바깥 형이 잡은 시간데 11시 57분에 잡았어요 와 역시 프로야 뭐가 달라 아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출전하시면 저희도 이야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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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맞아보십죠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분 방제를 이렇게 살려주나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제를 또 바꿨어요 괴물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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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봉 와 팔자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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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도 날릴 수 있겠는데 우와 별풍수 81개를 싸주셨어요 81cm 야 센스 있으셔 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아 아 아 아 프로님 오는 sólo 될 날인데 그쵸 그냥 저 친구는 이제 접어도 돼. 우지 왜 던지는 거야? 저거 한 마리는 뭐 한 끼 푸짐하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할 그게 아니야. 더 이상 안 잡아도 뭐 한 4,5명 먹어도 될 거 같은데요. 빵이 이만해. 내가 오늘 이목업집 가서 안하고도 구워먹고 왔는데 한 4,5,4 이런 거 구워먹고 왔는데 저거 한 마리는 뭐 뭐야? 커서 해? 오 잘 던지나? 이번엔 제목 괜찮겠다. 우타 시차 조용 좀 하시는데 날카바이도 넣으면 그러나 역시 우타가 나셨다는 거 그렇죠. 좋은 우타야 뭐 그래도 뭐 귀여운 우타죠 저 정도면은 한시방에 우타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2시 45분 방향은 좀 심했어요. 90도로 꺾었단 얘기 90도로 꺾었단 얘기 아니야 90도로 꺾었단 얘기 아니야 아 진짜 형 꺼도 이거 왜 타야 하하하하 아 진짜 오늘 저희가 소음 풀었는데 쫙 깔아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커피 있나요? 커피는 안 갔어요 커피 아까 그 에어컨 형님 에어컨 형님 에어컨 형님 왔다 갔어요 에어컨 형님 왔다 갔어요 아 에어컨 형님 왔다 갔어요 어 오늘 어디 가신대요? 민장하러 간다고 민장 그거 팔면은 값어치가 그 정도 되나요? 10만원씩 간다고 100kg가 넘어가야 돼 뭐 팔려고 사시는게 아니 팔려고 사시는게 아니니까 드신다더만? 네 그건 몸 보실 위해서 드신대요 나도 지금 집에 두 마리 잡아서 일어났는데 민장을 에어컨 형님 갔었죠 네 민장 요거 쭉 모아갖고 한번 점낼거 되면 점내갖고 자기너른 좀 드릴까 싶어요 그쵸 혀심이 지극하네 자기너른 요즘 몸이 좀 안좋으셔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시다보니 아이고 뭐야 이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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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에서 뭐 민장 많이 잡으면 내가 잠겨 놨다가 드리지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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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이번엔 앞으로 갔어 잘 던지는거 같은데 멀리 안나가냐 아이 그 소리는 괜찮은데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다고 그니까 천하 던지는거 잘 던지는거 거리도 괜찮았어 응 거리도 괜찮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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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허리눈이다 그지예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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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한번 이 맛에 낚시하지 으흠흠 으흠 으흠 진짜 이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으흠흠흠 진짜 드라마에요 형이 하지마 으흠 다들 대전맥처럼 앉아있었는데 으흠흠 하하 채팅창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으흠 갑자기 으흠 저리다 이익이 막 막 들리자마자 나 내가 뭐 건드린줄 알았어 뭐야 이러면서 형이 커서님거랑 해준다고 저거가 없길래 아아 형 가면서 발로 차 신나 이 생각인데 야가 계속 떨어 어 응 으흠 그렇지 벌레형이 형 뭐 봐봐 빨리! 이러면서 하하하 아 진짜 데이 진짜 끌려갈 뻔 했어요 아 저는 사실은 내가 커서 데이만 안 들고 있었어도 내가 바로 땡기는 거야 그래서 형 손맛을 가깝다 집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내꺼! 이러면서 박샤 툭 터져봉을 어 미안 이러면서 하하하 이 친구 터지면 장난이지 뭐 어떻게? 바닥인 것 같더라 이러면서 바닥이 열심히 데이 막 당기고 있어 아 진짜나 오늘 이런 날도 있네요 진짜 어마어마해 여기서 진짜 팔 잡은 거 참 오랜만에 봤다 진짜 야 작년 아니 작년 우리 에어컨 형님하고 들어갔을 때 있잖아 그때 이후로 저 조망사진 처음이야 네 한 2년 전인가 형 그때 저 중척방파제 때 그때 바텀 들리는 거 한번 보고 그 이후로 바텀 들리는 거 처음 봤나 하하하하 어마어마해 난 너 온 줄 알았는데 이런 역사를 쓰시네요 오늘 너 오였으면 참새 형이 또 바로 회 싹 사심이 한번 싹 뜨는 건데 아 진짜 끝내줘는데 와 칼도 한참 들어가야 돼 와 랜딩에 진짜 기대감 와 무섭더라 눈이 이만해 눈이 사람 눈 같아요 나 대가리 딱 보면 눈이 되게 큰데? 저도 안하고 눈이 그렇게 크니까 사람 눈 같더라니까요 와 와 바갓 firstly 형 어깨 astronomy 으하 하늘로 뜨겠어 진짜 깜짝 놀랬어 선생님 어깨 어깨 있었다 어깨가 어깨 이야기하니까 와 진짜 과하게 어깨가 들리신 거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사람 눈 크기에요. 사람 눈 크기. 눈이 엄청 크다. 누랄쭈 만들어 먹어도 되겠더라. 대가리 버리지 말고 들고 가. 대가리 달린 채로 가져갈거에요. 안사람 뭐에요? 김무당님 어서오십시오. 안사람님 안계시던데요. 전화기 어디갔지? 어차피 전집회가 카페 올려놓을거에요. 그래도 요즘 카페 조금 살아나는거 같지 않냐? 제가 날마다 들어가서 일찍을 시켰어요. 생기지 얼마 안되는데 죽은적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씩 살아나는거 같지 않아요? 맨날 찬세님만 그러는데.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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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든게 기록되어있죠.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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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었던데. 아닌데? 이거 이거. 커피 줄까요 커피? 커피. 커피. 이게 내 의자다. 오늘 이런 사태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네요. 과태말라 일로와. 방송 좀 해. 과태말라. 저기 커서님. MC 오늘 한번 하시죠. 오늘. 시차적응은. 혹시 과태말라 우리하고 시차가 있습니까? 당연히. 얼마 있네요. 거의 12시간 있을걸. 그거 좀 모네. 안살아님 오셨습니다. 안살아님. 뭐 보셨어? 대화방에서 나가셨네. 나가셨어? 나가셨어. 아 그러면 이때까지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 아닙니다. 지금. 방풍 대기중이라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약간. 형님 말씀하신대로. 데이터가. 약간 좀. 다 날아가서. 다 날아가서. 데이터 다 썼어요? 지금 다시. 12시간. 메가급으로. 12시간. 지나서. 다시 또. 안되겠나 싶습니다. 폴 형님. 그거 있잖아요. 폴 형님. 뭐하냐. 나 오늘부터. 백기가. 우와. 방송한다고 지금. 저거에요 지금? 야. 아 또 휴잖아. 저희가. 우리가 뭐. 방송에. 다 이제. 장비가 조금씩. 그레이드가 될뻔했어요. 방송한다고. 맞죠? 여기 끼고. 야 우리 이거. 윈드. 뭐지? 윈드실드. 윈드실드 마이크도 샀어. 커넥션 많은게. 어. 난 그게 마이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내 처음에. 그거하고. 여기 뭐. 방송용. 뭐 이것저것. 다닐수 있는거 있잖아. 그것도 하고. 조명도 샀어. 조명도 샀어. 3만 미리암페어짜리 배터리 샀어. 아니 외장 배터리 샀어. 아 나 스탠드 샀어. 이거나 이거 아니고. 더 좋은데. 아직 안 들어왔어. 뭐 저거 주셨다가는요? 어 이거는. 아는. 아는 회사에서 들고 오고. 걔들 뭐. 장비사진 찍는데. 어? 야, 가자 간다. 하시오. 말하는 거 왔어. 그래서 불사전 언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 이제 만들어야지. 언제? 아프리카 하면서. 아, 그게 아프리카 하면서 말고 이거를 이제 날짜.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아프리카로 또 하는 거지. 하니깐 날짜를 찍어야지. 뭔 날짜. 낚기가 있어야지. 낚기? 뭐, 야. 낚기는 일단 돈을 건네 받아야 무슨 낚기가 생기는 거지. 낚기가 생기는 거지. 아무 돈이 없는데 무슨 낚기가 생겨. 이게, 장사하는 놈 마. 너 그따위로 장사하냐? 아, 밸링까지 가신다 보네. 대포짓 안 주고 작업 시키잖아. 대포짓 안 주고 작업 시키잖아. 대포짓 안 주고 작업 시키잖아. 바깥잠은 헤뜨리 엔터나 갖고 있죠? 이 거 같아, 이게. 어, 맞아요. 한참 찾았네. 여기 있어요. 형, 여기 의자 걸어 놓고 왔잖아. 의자 걸어 놓고 못 찾았어. 그거 딱 걸어 놓으면은. 휴대폰으로 몇 개 다 넣어. 고개가. 블루투스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왜? 초인종 있죠? 초인종. 초인종이 블루투스 초인종이 있어요. 블루투스 초인종이 있어요. 블루투스 초인종이 있죠? 문 앞에만 양면 테이프로 붙여 놓고, 집안에 스피커가 있어. 그게 있거든. 그거를 어르신감주기로 쓰는 거야. 배신, 배선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접선 되면, 내가 차에, 그러니까, 낚시 떼어 놓고, 차에 가서 자고 있다가, 땡길동 손이 나면 가서 땡기면 돼. 죽이더라고. 괜찮네. 저는 지금 그 산 불러서 닿는 게 전체에, 여덟 개, 곱, 여덟 개 센서가 있거든요. 해갖고 하, 딱 진동 들어오면, 저는 1,2,3,4,1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끝에 왼쪽 곱도 1번이다. 1번,2번,3번,4번,5번,6번,7번,8번이 되네. 오 괜찮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다 낚시하고는 아무 선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럼 눈물 낚시인거야? 민장 낚실때? 네. 민장이나 잉어. 특히 떡밥 낚시. 궁어 잉어. 왜냐면 궁어 잉어, 떡밥 낚시는, 아침에 던져놓고, 밤까지, 안 물면 그냥 냅두거든. 근데 바다는, 15일 30분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의미 커요. 믿기 안가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불가사리나, 이미 빈 바늘을 담궈놓고, 계속 개고 있는 거야. 민물은 빈 바늘이 아니라, 떡밥이 그냥 뿌려져 있고, 던지면 무르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던지면 무르니. 저희가 이제, 아 던물. 저희는 던탄데요. 던지면 타작이라고요. 아무튼 괴물 등장했습니다. 팔자, 동장을 하나 잡았고요. 82라고 해주세요. 81입니다. 81. 제가 1cm, 1cm 안 늘려 드립니다. 그게 목을 잘라서 벌어진게 1cm예요. 그럼 81cm로. 81cm가 맞아요. 81cm. 공식 기록입니다. 81. 수축되어 있어요. 81cm. 아, 거의 1cm 참. 야, 지켰다. 80cm, 저렇게 지켰다. 80cm 넘다는데, 과학적 근거. 돌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피면 몇 cm겠어? 1cm는 나올 거 아니야. 형님, 제가, 야, 얘 가서 재워라. 안 되겠다. 제가, 다 빠졌다니, 79cm에서 80cm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81인데, 굳이 82로 한다고 하는 거. 왜 그런데 목숨을 거는 거야? 왜 그런데 자꾸, 이때까지, 81cm 잡아가지고, 박수 받았는데, 그 1cm 때문에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 81은 전혀 없어요. 81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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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81 맞아요? 81. 81. 81. 81. 81. 누가 샀어요 누가? 문조리님. 문조리님께서. 저 분 주소 받아야 돼. 아, 저 분이, 얼마나 센스가 좋으신지, 81개를 쏘셨어요. 더 이상 80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 네. 딱 못 박았어. 아, 진짜 말 끝내주시는 진짜. 정리해 주셨네. 아, 팔자. 팔자. 다음에는,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cm 맞춰서 딱, 제 집한테 그냥 보내드리는 걸로. 네. 아, 우리, 예상을 한번 물어보고 보죠. 아, 그 다음, 동출했을 때, 어? 김무당님이었다네. 아니, 저희가, 문조리님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안이 있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김무당님이, 팔자. 김무당님. 누가 술을 먹은 거야?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참대님이 술을 먹은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무당님. 이거는 엄청난 사태야. 아,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었다. 아유,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거래 남한테 서 있고, 제가 MC로서, 예예, 죄송합니다. 김무당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저희가, 약간 좀 헷갈렸었어요. 문조리님. 아이고, 예. 아, 뭐 어떻게, 너 마장이 좋은데, 이거? 아, 문조리님 다음에 동출하시면, 최대어 드리는 걸로. 좋지. 김무당님은, 무조건, 한 달 내에 최대어 드리는 걸로. 김무당님 어디, 지역에 어디를 하셨지? 보령. 보령. 보령에 사시고. 연일에 형님이 계시고. 네. 보령이 충남이에요? 충남보령. 와, 겁나 뭐네. 충남보령, 거기, 민어랑, 민어 많이 나와요. 아닙니다. 김무당님 그대로 하셔야 돼요. 부산에서도 민어 나오더라. 부산에서도요? 부산, 영동가가 됐어. 민어. 김무당님이, 던 때 가입하셨나? 네. 그러면, 김무당님 동출 한번 하시는 걸로. 보령이 계신데, 거기까지 어떻게 하냐. 충남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서, 오실 때, 오실 때, 본집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본집, 연일 연일 연일. 연일 연일. 연일을 보내드리죠. 대가리 갔다 오세요. 당신은 그냥 대가리만 가져가. 낚시, 원투낚시다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한 마리로. 여기 만짜리가 돼요? 몰라. 연일이,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다녀가면,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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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사이다 먹고 운전. 사이다 먹고 운전 못해요. 사이다 먹고 운전 못해요. 두 개 먹었어. 내일 배다 가야돼. 탄산에도 취하시는 분이야. 내일 배다 가야죠. 오밤중에, 오밤중에, 진짜, 이렇게 사이다 먹고, 탄산에, 알딸딸 해가지고, 이, 용왕과 교신을 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우리 꽝이었다니까. 야, 나도 사이다 먹어야 되나. 드셔야 되나? 제가 와서 못하니까, 제가 와갖고. 그래서 그런가? 제가 가서 앞에서, 가타가타 걸고 있었잖아. 가태말라 오복이야? 야, 어떻게 보면은, 커서님 우리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아우, 이거 제대로 환영해 줬네요, 진짜. 예심도 없고, 아우, 그냥 묶었잖아. 나, 깜놀했다니까. 엄청 담겨있는거야. 오징어를 물고, 밑에 있는 지렁이까지 같이 물는거야. 근데, 그거를 일어난 동안, 예심도 없고. 재밌게 보시기만 하면 되요. 수초 때문에, 벌려있는거야. 기회가 되시면, 같이 낚시하려면 더 좋고. 다리 없는거야. 지금부터는, 입실, 입실이 오잖아요. 아우, 예심보이는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후킹했다. 그래야겠다. 입실이 들어오면, 수초에 다 깔려있는거 같아. 지금 뭔데? 제가 만들어놨는데, 나는 진짜 너무 신기한데, 우리, 지금 진행하는데로 다 돼. 구영보부터 여기까지. 이게 초보자의 운인가? 그쵸. 방송, 네번째 방송만 해. 80을, 8차를 잡았어. 아니, 황제가, 괴물이었잖아. 어, 그렇지. 괴물 배송 가나요? 이렇게 여쭤보네요. 갑니다. 아니, 원하시면 무조건. 갑니다. 그 저, 김무당님께로? 아, 쏘시는 분. 김무당님이 쏘셨잖아요. 아, 그분 원한대로 갑니다. 네. 봉가로. 바로 갑니다. 봉가로. 착불입니다잉. 착불입니다잉. 뭔, 착불 바로 갖다주면, 아 맞다. 봉가는 가깝구나. 아니, 택배로 생각하면, 착불이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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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받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진짜. 하하하하. 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돼. 하하하하. 눈이 너무 큰걸? 이러면서. 하하하하. 눈이 너무 맑은데. 하하하하. 눈을 보니까, 약간 섬뜩하더라구요. 형, 근데 우리, 그 95짜리 잡았을때도. 어. 아, 아우. 어, 장난 아니었지. 야, 데이터 사용 경고 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용 경고 했었죠? 어, 어. 아, 100개 바꿔줘요. 좀. 하하하하. 야, 유플러스인데 뭘.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아니, 근데, 진짜로, 김사님 우리, 그, 그, 참새님한테, 쪽지로. 네. 실제로 그냥 원하시면, 정말로 원하시면, 저희 빈말은 아니니까. 네. 저희는 반드시 지킵니다. 응. 그니까, 실제로, 실제로 데이터를 주셔야, 진행이 되니까. 주소 남겨주세요. 데드라인은, 김부당님 주소 남겨주세요. 아, 김부당님 맞지요? 김부당님 맞지요? 김부당님 맞지요? 지금 12시 40분. 1시 반 전에만 남겨주시면, 진행할게요. 아니면 저거 썰어버리게. 아이쿠. 지금 과태말라 분, 여, 튕기고 있습니다. 주변님 전화보다, 왜 모르잖아요? 자기말로는, 자기어복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와서 자른거라고? 과태말라인? 깜짝이야. 진짜 저, 죽여버려. 아, 진짜. 어, 알았어, 알았어. 좀, 잘 좀 대줘요. 좀, 온 지 얼마 안 되도 안 해 있는 사람을. 바깥. 바깥. 아이고, 저렇게 또, 과격하게 돼요. 사람은. 쟤 진짜 화났다. 진짜 짱났어. 점심은 또 나온다. 왜 왔냐고. 다시 가라고? 다시 가려고. 아이고, 참, 저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진짜, 저런거 한마디 더 잡으면 진짜. 아이고, 여서 밤샐거라. 그냥. 외국인은 오늘 엄청 구박당해요. 사실 왔는데, 뭐, 환영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외국인 사이로 이렇게 힘듭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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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여기서 편하게 생활하려면, 큰 걸 잡아야 돼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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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깥도 지금 걷고있네. 네. 저도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몇시지 지금? 그치. 아이씨. 그게 좀 간단한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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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이씨. 아이씨. 한만리,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아니에요. 지난주만 해도 제가 뭔가 17마리를 좀 잡고 이랬는데 저거 제 멘트인데요 저거 아유 감사합니다 저거 이빠입니다 주소 그렇죠 문저리님 1빠 제가 2빠 뭔 소리야 이야 큰거 걷었네 네 주소? 응 근데 농어가 나올 뻔 한데 보색은 빨강으로 아 예 들어왔죠 60m 70m쯤 던져주지 아 김부장님 주소 남겨주세요 저 배송 원하시면 진짜로 주소를 주셔야 배송이 됩니다 김부장님 무게추 만들어서 나눔 하시겠어요 오우 잘 던졌다 진짜요? 이것도 못탄데 뭐 잘 던져요 어 거리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걸 계속 걸잖아 네 부장님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풀면 되지 하하 아니 왼쪽 넓은데 왜 자꾸 오전 던지는거 바꾸자 바꾸자 쟤랑 나랑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야 좀 있으면 한시인데 하하하하 한시이면 우리 뭐 아주 초소하는거 아니잖아 그냥 강석이 끝나는거지 초소하는거에요? 저기 삼사님 네 데이터 경고 계속 넣어 하하하하 아까 당신 핸드폰 어디있대 저 주머니에 저 주머니에 제건 배터리가 지금 방정이 가까이 되어있어서 안되 지금 해도 될려나? 그럴까요? 보조배터리 끼우면 돼 지금 예 지금 완전 데이터 오링입니다 하하하하 형님 걸로 해요 아프리카 네 부장님 들어가세요 네 어디있봐요 친구 할래? 어? 백기가? 어 고고? 응 알았어 너 빨리해 하하하하 아 지금 접는거야? 아니요 하나씩 접으려고요 도와줄게 참쇄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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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쎄공에 다른데 아 지금 아직 좀 더 뜨지 아 지금 아직 좀 더 뜨지 아 지금 아직 좀 더 뜨지 알 때 같이 갑시다 본래 해 꺼줘 당신 한 번 더 줘요 아우씨 뭐야 이거 안 그래도 진짜 아니 이거 띠키는 맛이 안 맞아 물이 쫙 들어 놔 어? 있다 와우! 와우! 역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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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한 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래야지 오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 그건 아니죠 자 아우 9마리째입니다 야 이거 후킹이 개팔이구만 아무도 못 오이디 치길드 칼이 어머나 이동하시는거에요? 나는 신암만으로 갈라구요 어? 이동하시는거에요? 나는 신암만으로 갈라구요 오늘 여서 저거 잡았으면 더이상 안나올거 같아 자령님 마무리하냐? 어 다시 들어와야지 어 오늘 여서 저거 잡았으면 더이상 안나올거 같아 왜요? 방송 껐어요? 아니 아직 나 손 안댔어요 잠깐 티라마 갈라요? 방송은 아무것도 하고 결정하시죠 다시 이거 좀 보고 있으라고 나는 적당하고 내일 저기 뭐야 낮에 티림타임 소중력 더 하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드는데 형님 여리요? 네? 그래 저만은 가도 티라마를 드리면서 잠시만요 너 신암만으로 갈래? 네 여섯치나 다섯치로 갈라구요 네 난 지금같은 걸거라구 네 잠시만요 저는 새벽에 갈래 그럼 새벽에 신암만으로 올까? 신암만으로 가든 두자리로 가든 형님하고 통화를 할게 응 형 체력이 되겠죠? 어 내일 라저폴로하고 전 바늘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럼 내일 나도 내일 얘기했잖아 난 나중에 잘거라구 응 이거 고기 어떻게 해요? 고 고양이 튈까요? 원래는 고양이 튈구요 저기 앞사람님한테 보여주면서 드려야 되는데 방어를 어떻게 할건지 그 그 부부장님 주로 왔어요? 아 아 이거 캠이 어떻게 하냐 어 이거 캠이 어떻게 하냐 캠이요? 뭐 탱으로 붙어갖고 캠이 이거 잘라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꺼는 선생님 정해져요 예 자기장님 자기가 신어야지 너를 기억나지 지금 알았을 때 네 알았어 뒤따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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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과한데 과한데 아 아 아 도와주지 말라고 말이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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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이 할건데 주사리도 조심히 계십니다. 너 어디 주사리? 주사리가 저 위이제? 주사리 관계에 좀 말하는거죠? 어, 관계가 승재하는거죠? 네, 내일 승재잘로 가십시오. 주사리 관계에 좀 가실거에요? 아,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 서있는지 모른데 가르쳐주시면 가보는거죠. 주사리가 또 슈퍼위 아이가? 어디고? 슈퍼 지나고 월퍼 지나서요. 쭉 올라가시다 보면 5도 지나서죠. 5도? 5도는 꼭 지나죠? 아니요. 5도 지나고 5도 지나고 5도 지나고 5도 지나고 5도 나오고 5도 지나여서 주사리도 있습니다. 주사리 관계에 가면 선대가 아마 나올 수 있구요. 근데 그걸로 이제 송치나 고증하나 이런거 가져야 되죠. 이거 쭉 낚시하러 온사면 저거 다가 선대노리봉인가? 여기 선대설이니까 네. 성대설이니까 아이고 문조리님 고생하셨습니다 까르페데이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 그 방송 요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무당 님 김무당 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저 장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금 주소를 저한테 쪽지로 주시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맞아요 아 지금 계시나 아 아 아 아 그 안계십니다 아까 김무당 님 나가셨어요 어 그러면 일단 처리 해야죠 예 깜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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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팔자가 나오네 결тр好啦 야 진짜 상상도 됐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와 우리 오늘 거의 방송 콩방이라고 생각하고 한발리 üzere 이치라 불이치 Bubble 망했다고 됐는데 예 로 재발포지 아니래 2 아 rooting 근데 남아crit pers ohne 그렇게 당연하고 좀 가지만 되냐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예 저희 오늘 여기서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늘 뭐 바쁘신 가운데도 원투 전문방송 던타 t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희 네이버 카페 던타에 오늘 81cm 짜리 예 그 방송 편집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구요 저 혼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출조의 설레임 랜딩의 짜릿함 그 다음에 뭐지 아 똑같네 머리 아프네 지금 새벽이 지나가니까 좀 머리 아픈데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희가 예 조금 예 대 대물의 추억 예 대물의 추억 아 캐스팀의 상쾌함 대물의 추억 예 아우 스마트 팔천님 어서오십시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종료하려구요 오늘 82cm 짜리 대물 붕장어 잡았습니다 예 자 좋은밤들 보내시구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